아내의 항의 시장에서 돌아온 부인과 함께 강 교수가 해오동 아들네 집을 찾은 것은 이럭저럭 한 시간 호가 되었다. 오후 4시가 가까운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경숙이는 동생 셋을 데리고 건넌방에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안방에 있는 어머니의 동정만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경숙의 말을 곧잘 들었다.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노름에 팔려 떠들어 대다가도 경숙이가 시선만 조금 축혀도 금방 조용히 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허스로이 취급하기 시작한 이 가정의 보호와 옹립을 위한 책임과 사명을 열일곱 살인 경숙이가 무언중에 짊어진 형식이 되어 있었다. 그때 옹영은 안방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오면 볼 수 있도록 현재에 있어서의 자기신경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경숙이와 정릉 시부에게도 간단한 편지를 써놓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나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시부모가 들어선 것이다. 옹영은 얼른 편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고 시부모를 맞이하였다. 기가 차서 들어서는 시부모의 기색에서 옹영은 이미 남편의 사건 때문에 온 것을 알고 있었다. 시부모는 얼떨김에 순서 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단도직입으로 물어오는데 대해서 옹영은 극히 침착한 태도와 어조로 지나간 일을 조리있게 쭉 설명하였다. 헌, 이런 변이 어디 있노?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네 남편이 설마 이럴 줄이야 꾸면들 생각했겠니? 시부모는 이야기를 들어가는 도중에도 이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적어도 자기 남편 강학순 교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남편을 믿듯이 아들의 굳건한 인간성을 믿고 있던 시모인 만큼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린 것처럼 늙은이는 당황하고 있었다. 음, 네 고생스러운 마음이나 또 네 거북스러운 처지를 잘 알았다. 오랜 침묵 후에 강 교수는 신음하듯이 말하며 너를 대할 낯이 내게는 이제 없다. 적어도 내 아들만은 인간의 성실만이 인간을 구할 수 있다고. 내가 그처럼 고창하면서 길러낸 내 아들만은 믿었는데. 뭐라고 너를 위로할 말이 없는 것을 한탄할 뿐이다. 침통한 표정이 늙은 강 교수의 주름진 얼굴을 무겁게 덮어왔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시모가 위로를 하며 나라가 어지러워졌을 때 충신이 나는 것처럼 집안이 평안치 못할 때 열려가 나는 법이란다. 애 아범이 과임미련하지 않은 위인이니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마음 가라앉히고 가정을 지켜야지. 어머니 말씀이 지당하신 줄은 잘 알고 있어요. 오경은 고개를 소그듬히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암 그렇고 말고 니가 인간한 사람이라고 내 말을 못 알아들으련만도. 그렇지만 어머니 오경은 시선을 들어 시모를 바라보고 나서 미련하고 못나서 그런진 몰라도 저는 아무리 기를 써도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가 없어요. 저로 하여금 마음을 단단히 가지도록 한 원인이 남편의 애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오늘 무엇을 가지고 마음의 기둥을 삼으라는 말씀이신지 원인 없는 행동을 저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열려도 되고 싶지 않고 현무양 저도 되고 싶지 않아요. 강 교수 내외는 적이 놀라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너 시모는 마음의 놀람을 억제하며 널 덜어 열려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넌 니 남편의 아내인 동시에 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어쩌니 아버지 사랑과 보호를 이전처럼 못 받게 된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목까지 어머니가 도맡아야 할 텐데 도맡을 기력을 저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안 될 말이다.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지. 집안이 이처럼 어지러운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왔는지 너도 잘 알 것 아니냐. 모두가 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지켜왔단다. 그것이 소위 모성애라는 건데 어머니의 말씀 잘 알아 모시고 있지만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너무도 당돌한 말 같지만 그리고 또 제게도 그만한 모성애는 있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아내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따라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도시 알 수가 없구나. 너처럼 얌전하고 똑똑한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오경은 고개를 숙이고 제가 그이와 결혼한 것은 단지 밥이나 벌어둬주는 경제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식을 낳아서 모성애를 발휘하고 그 모성애 속에서 행복을 구하지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남편의 애정이 소중해서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야 그렇겠지만 논리의 궁핍을 느끼고 시몬은 시부의 표정을 언뜻 바라보았다. 그러나 강 교수는 시종 여일하게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가정을 지킨다든가 자식들을 보호하고 양육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 결혼 목적이나 결혼의식 속엔 없었어요. 있다면 그것은 다만 남편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밖엔 없었어요. 이런 말을 아이들이 들으면 저를 냉혈 동물이라고 원망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한 여자로서의 숨김없는 결혼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사실 건너방에서는 경숙이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이다. 내 생각 잘 알겠다. 오랜 침묵 끝에 강 교수가 비로소 말을 받아왔다. 내 생각을 잘 알지만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아버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경은 고개를 들었다. 인간에게는 인류 의사라는 것이 있다. 자기의 연장을 바라는 종족 보지의 의사가 그 하나요. 인간의 번영을 바라는 문화 보지의 의사가 그 둘이다. 그것은 인류 의사인 동시에 우주의 의사요. 신의 의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결혼은 목적이 아니고 인류의 수단인 셈이 되는 것이다. 마음의 고생이 마음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금의 너에게 이러한 우원한 이야기가 보탬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생각의 길을 조금이라도 돌려야만 할 너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면 하고 말이다. 저 역시 제 마음의 길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역시 너는 너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종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며느리의 똑똑함과 얌전함을 강 교수 내에는 다시 한 번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지인데 오늘의 네 남편의 불미로운 행실에서 받는 네 마음의 타격을 다소라도 무마할 수 있을까 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한 인류의사를 존중하여 너의 연장을 의미하는 아이들의 양육을 위하여 삶의 힘을 얻어야 하겠고 가정을 지킨다는 문화적 사명을 느껴야만 한다는 말이다. 아버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말이야. 옛날부터 방탕한 남편을 지닌 못 아내들이 곧잘 고규를 지켜왔지만 그리고 요새 사람들은 그것을 오로지 본건 사랑의 희생물처럼 여기고 아내들의 굴욕적인 노예 생활로서 간주하고 있지만 아니 그것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만 단정해버리기에는 좀 더 숭고한 정신이 그들에게 깃들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좀 더 커다란 인류의식 좀 더 엄숙한 인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절실히 느끼고 자식과 가정을 지키는데 엄숙한 긍지를 갖고 살아왔다고 믿고 싶다. 남편의 애정을 잃었다는 데서 오는 허무와 비굴의 감정보다도 가정을 지키고 어떤 생명들을 보호 양육하는 문화사적인 사명과 숭고한 모성애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극히 높이 평가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싶단 말이다. 결국 그들은 인류의사의 실천자들이었다. 인생의 수단인 소화적인 결혼의식을 지향하고 그의 목적인 좀 더 커다란 대화적인 사명을 다해온 것이다. 거기서 강 교수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현재의 네 다급한 감정으로서는 이런 말이 잘 들리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네 마음의 길을 조금이라도 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일 뿐이다. 아버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지는 않아요. 오경은 방바닥을 손가락으로 빡빡 문지르면서 그렇지만 제가 그런 신경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될런지는 의문이에요. 제 남편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안되겠다 하면서도 결국은 영림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저 역시 아버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줄 알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인간의 약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물론 노력을 해야지 당장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싶진 않아요. 아버님은 인류의사니 신의 의사니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저는 신을 생각하기 전에 인간을 생각하고 싶고 인류를 생각하기 전에 김오경이라는 개인을 생각하고 싶을 따름이에요. 신이 있고 인류가 있었기 때문에 김오경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오경이가 있었기 때문에 신이 있고 인류가 있는 거니까요. 어서 말을 해봐라. 강 교수는 점점 난처함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총명한 여성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 총명이 이러한 종류의 농거를 지니고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강 교수 내외였기 때문이다. 당돌하다고 꾸지럼하실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 아버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좋아.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과 결혼하실 때 인류의사의 실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강 교수는 불현둔 옆에 앉은 부인을 바라보았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을 사랑하시면서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결혼에 있어서 아버님 과연 어머님을 귀하신 애정이 한낱 수단이었고 종족 보지와 문화서적인 사명을 목적으로 의식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은 또한 어머니에게도 하는 물음이에요. 글쎄 나야 뭐 아느냐만 결혼을 하여 애를 낳고 달란한 가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건 인정이 아니겠느냐 심오의 대답이었다.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부터 애정 없는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경우나 또는 저희들의 경우처럼 애정을 토대로 하고 이루어진 결혼에서 말이에요. 이러한 애정 결혼에서 과연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생각하시고 애정을 담안 그 수단으로서 의식하셨는지 그 말이에요. 제 솔직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전 남편의 애정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 애정의 결과로서 오는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하는 따위는 결코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러한 결과로서 오는 결혼, 출산, 가정이라는 것이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는 좋은 유대가 되고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구태어 거부하지 않고 허용했을 뿐이었어요. 음,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기의 대를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잠재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생물에게 부여된 하나의 잠재의식일 뿐 인간의식 위에는 그것이 주목적으로 나타나주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이나 성품으로서는 더욱이나 그래요. 강 교수는 마침내 대답을 읽고 말았다. 모르긴 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도 저희들과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다만 아버님께서는 어른 되신 입장에서나 전공하신 학문적 입장에서 가정의 평화와 인류의 친화를 위해서 인간의 감각을 신의 심리에 맞추고 자시는 것이 아니실까요? 강 교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나는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강 교수는 놀라는 시선을 며느리에게 조용히 던지며 오늘날 40대의 주부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네 어미의 40대와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기에 말이요. 내가 내 나이에는 생각도 못하던 소리다. 세상에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서운 하늘도 있고 시모가 적지 않게 나무라는 소리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들에게도 도덕은 있어요. 남만 못지않은 모성애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알고 싶을 따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모성애만으로서 가정을 지켜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말이 전도된 삶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의 애정을 잃었으니까 하는 수 없이 모성애라도 붙들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내들의 참된 삶의 자태라든가 숭고한 인간의 발로이기 때문에 자진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요즘 애들은 시모의 나무람은 점점 더 커갔다. 어머님께 실망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 아버님의 충고와 고견을 듣고 싶을 따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다. 솔직히 말해 다오. 내가 다 듣겠다. 오늘 밤으로 집을 나가야만 한다는 오경의 결심은 조금 더 풀릴 줄을 몰랐다. 오경이가 지금 시부인 강 교수에게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신경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데는 숨은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결코 슬픈 감정에서 나오는 넋두리가 아니고 집을 나가지 않아도 좋을 만한 무슨 신통한 교훈의 말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논리의 모순 같은 것을 지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구태어 집을 나가지 않아도 좋았다. 문제는 집을 나가지 않고도 이 구력적인 감정과 상처받은 인격이 무마되고 보상된다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경은 다시 말했다. 모성애는 위대할는지 모르지만 못 아내들이 진심으로 반하는 것은 부부애라고 제게는 생각되어요. 부부애를 상실한 아내들이 모성애의 위대하고 숭고함을 떠매고 나오는 것은 일종의 허세일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자세가 서니까요.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소리를 높여가면서 여성들의 모성애를 극구 찬미하고들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내들을 일종의 보머로서 가정에 통염해두고 싶은 생각에서 억지로 떠맡긴 대의명분에서 지나지 못하죠. 아내들은 또 아내들로서 그러한 대명분이라도 떼매고 나서야만 체면이나 자세도 설뿐더러 고규를 지킴으로써 경제적 문흥으로 말미암아 생활란을 모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자립을 피할 수 있는 사람치고 남편의 방탕을 눈감아가며 위대하다는 모성애만으로서 가정을 지키는데 만족해야 할 아내가 있을 것 같지는 정녕 안아요. 시몬은 또 새침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시부는 덤덤이 앉아서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남자들에게는 가정생활 이해의 사업이라는 게 있다지만 여자들에게는 가정생활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제 남편은 여자들의 그러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가정이 곧 낙원이라고까지 말하며 충실한 결혼생활을 쭉 계속해온 사람이죠. 그렇고 말고 그 애가 어쩌다가 이번에 한 번 걸려들었지 내 아들이라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신통했느냐 그러니까 애어미도 좀 너그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남자들이란 모두 그렇다는데 시모의 말이 이번에는 애원조로 나왔다. 참 아버님 한 가지 진심으로 여쭤볼 말씀 있습니다. 오경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오냐 어서 말을 하렴 시부는 고개를 들면서 대답했다. 이제 어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남편이 본시부터 해실픈 사람이었다면 모르지만 그만큼 자각이 있고 굳건하고 이해심이 풍부한 사람이 이번 일을 저지른 데는 무슨 저희들 여성이여 볼 수 없는 무슨 뿌리 깊은 이유 같은 것이 꼭 있을 것만 같아요. 이제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자란 모두가 다 그런가요? 오경은 빤히 고개를 들었다. 모두라고? 강교수는 얼른 외면을 했다. 며느리의 시선을 근엄한 강교수로서는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그인은 저를 아내로서 기호했을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대해주었고 참답게 자기를 알아주는 직이로서 대하여 주었습니다. 어느 모로 따져보나 빈틈이 없는 가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인은 마침내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저로선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에요. 그것이 제게 대한 애정의 결핍에서 오는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무슨 다른 이유에서 오는 것인지 어머님의 말씀대로 남자란 다 그렇다는 데서 오는 것인지 아버님 제게 진실을 알리켜주세요. 강교수는 힘이 들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며느리에게서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기에 과거 대학 총장까지를 거쳐온 윤리학 대가인 이 늙은 교육자는 다만 며느리의 입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 시대의 편천만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아니 인간의 이성이다. 이성은 오로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보배로운 재산이다. 인간이 이 보배로운 재산을 포기할 때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초국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 어떤 상태를 목표삼아 노력하며 걸어나가는 게 인간의 이상은 있는 것이다. 명확한 대답을 피하고 강 교수는 그렇게 말하여 완곡한 답변을 꾀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버님 있어야만 하는 그 어떤 상태를 목표삼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모르고 장례를 무턱대고 꿈꾸기는 싫습니다. 남편을 모시고 일생 이생 삼생을 살아도 겹지 않을 제 욕망인데 남편은 겨우 18년간을 한도로 이 가정을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제게 대해서 실증을 느낀 탓이 아닐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다. 네 남편은 너를 가리켜 일생에 단 하나뿐인 여성이요 친구요 동지라고 말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저를 버리고 딴 여자에게로 갔을까요? 사랑이란 가다가 마음이 비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한 순간이 나쁜 환경과 우연히 겹쳐질 때 자칫하면 후회를 가져올 행동을 저지를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건데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그런 종류의 달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돌한 말씀이지만 아버님도 과거의 그러한 순간을 느낀 적이 계신가요?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강 교수는 다소 무한한 듯이 마누라를 흘끗 바라보고 나서 그러나 그러한 순간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경은 머리를 숙이고 골똘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제 친구의 남편 한 분이 어떤 연애 석상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인 그 아내는 적지 않게 불안한 마음으로 그 연애 석상에 와있던 젊은 기생들을 걱정하는 말을 했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럼 무슨 걱정을 하느냐고 자기의 눈에는 그 기생들이 마치 유리상에 놓인 술 독구리 우리와도 수는 정말 딱 했다. 며느리 한자리에서 남성들의 섹스를 토론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이 거북스러운 입장이 숨막힐 것 같이 괴로웠다. 나의 전공은 실천 철학인 윤리학이다. 마음의 풍경보다도 행동에 치중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마음의 소재를 인류 의사에 맡도록 초국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곧 내 학문의 주 목적인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모든 문화는 질이 멸렬 있는 것은 다만 질서와 균형을 상실한 양육강식의 정글시대일 것이오. 본능적인 내고만이 중불락에 날뛰는 암흑시대로 변했을 것이다. 아버님 말씀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제 관심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풍경이 이예요. 인류의 문화가 질이 멸렬이 되건 양육강식의 암흑시대가 오건 저는 지금 제 남편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싶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젊은 기생들을 독구리 병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제 친구 남편의 말이 진실과는 얼마나 통떨어진 말인지도 알았고 동시에 아내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극한 사랑의 말인 줄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경의 표정이 일순간 허탈한 사람처럼 몽롱해졌다. 고영님이라는 한 젊은 여성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데서 오는 허무보다도 좀 더 뿌리 깊은 인류적이오 우주적인 커다란 허무감 앞에 한 사람의 성실한 아내 김오경 여사는 우뚝 서 있었다. 강서군대 김오경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대 아내의 문제요. 남성대 여성의 문제였다. 결혼생활의 허무, 따라선 문여성들의 불행한 운명을 오경은 생각했다. 한 사람의 남편을 위하여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여성들의 애정의 자세와 한 사람의 아내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데 노력을 필요로 하는 남성들의 애정의 자세를 오경은 생각했다. 남녀의 이 운명적인 영원한 비극 앞에 김오경 여사는 삶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편이 도리어 행복했었습니다. 안다는 건 불행한 일이죠. 세상의 모든 아내는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아내들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어떤 외국 작품을 읽은 적이 있지만 그때도 저는 제 남편만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버님을 새삼스레 존경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 남편을 빨리 만나야 겠는데 만나셨 됐자 소용없을 거예요. 또 만나지도 못하실 거고요. 아까 신문사 송 기자가 와서 남대문박 태양호텔에 있었다는데 송 기자에게 들킨 줄 알고는 호텔을 곧 뜬다니까요. 남대문박 태양호텔? 강 교수는 훌쩍 일어서며 여보 당신도 같이 갑시다. 호텔이 어딘지 남대문 밖에 가서 찾으면 알 수 있어. 신문사로 가서 송 기자를 데리고 가도 좋고. 강 교수 내외는 창황한 걸음으로 방을 나서며 오경을 향하여 내 어떻게든 데리고 올 테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해야 한다. 오경은 따라 나가서 현관까지 늙은 시부모를 전송했다. 그리고는 곧 되돌아와서 아까 쓰던 편지를 다시금 끄집어내어 펜을 들었다. 식문은 부엌에서 저녁 불을 떼고 있었고 아이들은 건넌방에서 잭소리도 없었다. 아들을 찾아 남대문 밖을 한 시간이나 헤매다가 태양호텔을 발견한 것은 아홉시가 넘었을 때였다. 그러나 석은과 형님은 아까 낮에 벌써 호텔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어디로 떴는지는 물론 알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강교수 내외가 해와동으로 피곤한 몸을 택시에 싣고 돌아온 것은 10시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런데 저녁 후 외출했다는 며느리 오경은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잠깐 저자를 보아가지고 온다던 어머니였다고 하면서 모두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동행 금지 시간이 박두의 음을 따라 강교수 내외도 차차 불안해졌다. 강교수는 무슨 생각이 불쑥 들어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는 없었다. 서랍을 열었다. 아 역시 낯익은 며느리의 글씨로 봉투 둘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남편에게 하나는 강교수와 경숙에게 한 편지였다. 강교수는 불이 났게 봉투 둘을 한꺼번에 찢었다. 남편이었던 당신에게 당신을 만나기가 무섭고 싫어서 나는 당분간 마음의 길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옆을 떠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의 자세를 잡아야만 이 가정에 물러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기에 이런 행동을 마침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뜻밖으로 속해올런지 또는 영원히 오지 않을런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있어서 나의 심정을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비애와 허무의 감정을 견디어낼 기력이 없는 동시에 그보다 못지않은 정도로 허무의 열매밖에 가져올 수 없는 전체 여성들의 서글픈 숙명적 애정의 자세 앞에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거두고 이만큼이라도 조용한 심경을 가질 수 있게끔 된 것을 자기 스스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내였던 여인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 불효 소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부의 심경은 새삼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헤아리실 줄 아우며 경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감히 취함에 있어서 다만 아버님과 어머님을 믿사옵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보다 한 사람의 남편을 좀 더 소중히 어기고 살아온 소부이오나 앞으로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만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50만원의 예금통장의 소재는 경숙이가 알고 있습니다. 부료 소부 상서 경숙이 보아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 너희들이 원할 수 있는 어머니가 끝끝내 되어주지 못하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만 이 미련한 어머니를 나무라 달라는 말 한마디밖에 더 남길 말이 없는 것을 슬퍼한다. 동생들과 함께 할아버님과 할머니 말씀 잘 순종하기 바란다. 미련한 어머니 편지를 움켜진 강교수의 손길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그쯤 어둠 광야를 남쪽으로 달리는 경부선 열차 2등 객실 속에서 강석훈과 고용님의 애욕의 도피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구원의 행복 7월 상순 검푸른 녹음이 삼천공원 일대를 구름처럼 뭉개며 뒤덮고 있었다. 대낮에는 이글이글 끓고 있던 햇볕도 아침 저녁으로는 살포시 누그러지곤 했다. 어떻게 된 셈인지 한해련의 병세가 요즘에 와서는 한결 차도가 있어 보였다. 잔기침도 덜 나고 각혈의 도수도 훨씬 줄어졌다. 알리날린 유리처럼 샘말같게 들여다보이던 창백한 얼굴에는 뽀얀 화기까지 발기스레 감돌고 있었다. 약은 김박사가 권하는 대로 꾸준히 썼다. 정제로는 파스 나이드라짓들을 복용했고 주사로는 스트레프터마이신을 맞았다. 주사는 어머니도 놀 줄 알아서 편했으나 가벼운 운동을 겸하는 의미에서 안국동에 있는 김내과까지 몸소 가서 진찰을 받아가면서 맞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번번이 김박사를 차로 모셔오는 비용을 절약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달포 전 남편이 찾아와서 해련의 마음의 불륜을 붕괴하여 지랄 발강을 하며 영님을 데려간지 얼마 안 돼요. 해련 모녀는 생각 끝에 금후 시집의 경제적 원조를 일체 거절하겠다는 편지를 남편에게 띄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회답이 날아왔다. 딴사나이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은 아내가 남편의 원조를 받기 힘들어하는 심정을 가히 이해하겠기에 요청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남편이오. 이것이 그 회답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해련의 어머니는 부랴부랴 재봉틀에 올라앉아서 삭바느질을 시작했다. 그리고 딸의 조용한 정향을 위하여 지난 정월부터 비워두었던 뜰 아랫방에 다시금 사람을 넣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들이나 과이 많지 않은 단촐한 식구를 물색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부탁을 해놓고 있었다. 오늘도 어머니는 일찌감치 조반을 치르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여기저기서 맡았던 일감이 다 되어 그 여름 옷가지들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눠주러 나갔다. 김박사 부인의 옷가지도 있었다. 해련은 요즘 마음이 가볍고 편했다. 그것은 남편의 회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일이었다. 무슨 커다란 짐을 하나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처럼 해련은 심신이 다 같이 날 것만 같았다. 가늘게 먹고 가늘게 살지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시집의 원조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 이 이해성 깊은 어머니는 딸에 못지않게 서둘러댔다. 본시부터 바느질 솜씨도 고왔던 어머니였다. 딸의 얼굴에 화개가 돌고 병세가 도리어 누그러진 것도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없어진 때문일 것이라고 어머니는 도리어 이번 기회가 좋은 약재가 된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었다. 사실도 그러했다. 해련은 이제 정말 아무런 데도 마음을 쓰지 않아도 좋았다. 병세가 악화되면 조용히 죽는 날을 기다리면 그만이었다. 죽음을 기다리는데 해련은 일종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영림도 오지 않았다. 와주지 않는 시누이를 처음에는 적지 않게 서운히 어기고 있었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와주지 않는 편이 도리어 좋았다. 영림을 만나면 시집 식구들이 자연히 연상될 테고 이야기 끝에라도 알 필요 전혀 없는 강석훈 선생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해련에게는 도리어 감정의 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짐 저런 짐을 죄에 벗어버린 한해련의 오늘의 신경은 검푸른 호수처럼 깊고도 조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한 깊고 조용한 심정으로 해련은 지금 화단 앞에 구부정하고 서서 줄기차게 피어나는 봉서나 잎사귀에서 노예 같은 봉서나 벌레를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 또 한 마리... 매일처럼 잡아주는 벌레지만은 어디서 생기는지 해련은 벌써 다섯 놈이나 잡아서 땅에 묻었다. 회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얼룩진 놈, 신몰뚝하도록 새파란 놈들이 잎사귀를 색색 갉아먹고 있는 양을 볼 때마다 해련은 마치 자기의 살이라도 갈 키우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소름이 쭉 끼친 때도 있었다. 그런데 소설은 왜 안 날까? K신문에 연재되던 유혹의 강은 벌써 한 주일 동안이나 금일 휴제를 계속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사고 같은 것도 없었다. 몸이 편찮아서 쉬시는지도 모르지. 현재의 한 해련이가 마음을 쓰는 곳이란 그저 그런 정도의 것밖에 없었다. 생각하면 사람의 운명이란 참 우스꽝스러운 거야. 연꽃을 좋아하던 한 여성이 일생을 주고 봉서나 꽃을 좋아하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숙명적인 감정의 경사를 해련은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고유의 의욕과 취미를 송두리째 버리고 자기 아닌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의욕과 취미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을 해련은 하나의 수수께끼, 하나의 신비로서 돌리고 있었다. 하나의 생명이 자기 고유의 히로애락 속에서만은 절대로 살아나갈 수 없는 고독을 느끼는 것이 인간일 런치도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혼자 살다가 죽어가지는 않았다. 누구나가 다 자기 아닌 그 어떤 다른 이들을 위하다가 죽어갔다. 부모는 자식을 위했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다가 죽었다. 남편은 아내를 위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다가 죽었다. 형제를 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친구를 위해 죽은 사람도 있다. 나라와 사회와 인류를 위하다가 죽어간 충신과 성현들도 있었다. 애인을 위하다가 죽은 이도 있었다. 모두가 다 자기 혼자를 위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다. 나는 그럼 누구를 위하다가 죽어가는 몸인고 어머니밖에는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다. 굴곡 없는 삶이었기에 그 삶 속에서 일순간이나마 감정의 파동을 아름답게 일으켜준 오직 한 사람의 인간이 19년 전에 돌구름일 따름이었다. 주마등같이 어수선하고 다채로운 일생이었던 듯 단 며칠 동안에 걸쳐서 움터진 돌구름의 기억은 이끼끼고 녹슬은 아득한 망각의 피 안에서 까물거렸을 것이었다. 인생의 극히 조그만 물결에 지나지 않은 돌구름이 강서근이라는 한 사람의 작가로서 매일처럼 잡지나 신문지상에 나타나면서부터 그에 대한 기억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 불행한 결혼생활과 기복없는 단조로운 감정에 돌구름의 기억을 애인처럼 소중히 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이라도 붙잡고 죽어야만 죽어가는 해련의 영혼은 최소한도의 안정을 얻을 것 같았다.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자기는 돌구름을 위하다가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죽고 싶었고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저녁 무렵에 어머니는 새 일감들을 주워모아가지고 돌아왔다. 점심은 김박사댁에서 먹었노라고 하면서 때마침 한 사람 오게 됐단다. 마침 한 사람이라뇨? 늘 아랫방에 들 사람 말이지. 어떤 사람인데요? 식구는 몇인데요? 살림의 보탬이 여간 될 것 같지가 않아서 해련도 기뻤다. 식구는 없고 여자 혼잔데 한 일주일 전부터 김박사댁에 와서 묻고 있는 사람인데 그저께 갔을 때도 그런 말이 통 없더니 갑자기 어디 조용한 방을 얻어가지고 나와야 하겠다고 의논하고 있는데 마침 내가 들어가지 않았겠니? 늙은이예요? 늙은이예요? 어디가? 서른여섯이라고 하지만 서른 두셋밖에 보이지 않더라. 김박사 부인의 동창이라는데 얌전한 사람이야. 혼자 몸이래요? 아니야. 집은 도남동에 있는데 신병으로 핥다가 어디 조용한 데로 나와서 당분간 수양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부인은 너처럼 폐를 앓는 모양이더라. 김박사 병원에 입원하려고 왔던 모양인데 조용하지가 않아서 나오는 거겠지. 말 동무가 되어서 좋겠어요. 언제 와요? 이타 저녁 먹고 온단다. 김박사 부인과 함께. 한 주일 전 그날 밤 오경은 편지를 써놓고 아침거리를 사러 나간다는 말을 남긴 후에 집을 나왔다. 시부모가 혹시나 남편을 데리고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한다고 부랴부랴 뛰쳐나오기는 했으나 친척 하나 없는 이 서울바닥에서 오경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갈 곳도 없지만은 갈 곳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죽고만 싶었다. 저자 바구니 속에 핸드백이 들어있었으나 몇 천안의 돈이었다. 어두운 밤길을 무턱대고 건노라니까 장경원 앞이 되었다. 장경원 돌담을 끼고 또 자꾸만 건노라니까 원남동이 되고 도 남은 꿀다리 밑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걷다가 문득 애들 생각이 나면 갑자기 애처롭고 철양한 마음이 들어. 통행금지 시간 전에는 들어갈 테니 걱정들 마라. 그렇게 마음으로 속삭였고 그러다가도 남편 생각이 불쑥 나면 아, 보기 싫어 그러기도 했고 아, 무서워 그러기도 했다. 걸으면서 오경은 지난날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하나 둘 골라보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보다는 나이 어린 연대의 여성들이었다. 내 나이가 벌써 40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좀 더 세속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처리해야만 하지 않겠느냐고 20대 여성들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자기의 감정의 어림을 뒤체보기도 오경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리로 짜낸 생각일 뿐 오경의 어린 감정이 따라가주지를 않았다. 나이는 40을 바라보지만 20년 가까운 행복된 결혼 생활이 자기의 감정을 이처럼 어리게 만들고 젊게 만든 것이라고 온실처럼 감정의 풍파를 모르고 지낸 20년의 세속적 공백이 도리어 오늘에 와서는 원망스럽기도 했다. 처음부터 좀 더 해시픈 남편들이었던데 오늘의 허무가 이렇듯 크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도나문에서 원남동까지를 오경은 세 번이나 오락가락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경의 발길은 그냥 안국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내 남편만이 유독 나쁜 남편이었던들 오경은 허무가이처럼 크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내 남편만을 나쁜 남편이라고 나무라면 되었기 때문이었고 인간 생활 전체에 대한 암흑과 절망과 공호를 느끼지 않아도 모방했을 것이다. 이건 우주적이오 전 인류적인 고독과 허탈 속에서 불이 환하게 커져 있는 어떤 약방 하나를 시야 속에 발견하고 꿈결처럼 오경은 걸어들어갔다. 그것은 제동 어귀에서의 일이었다. 그러나 약방 주인은 오경이가 요구하는 수량대로의 새로 나을은 팔지 않고 두 알만 주었다. 극약인 수면제 판매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통행 금지 시간까지는 40분이나 남아있었는데 오경은 종시에 되돌아갈 줄을 모르고 안국동 김내과로 찾아 들어가고 말았다. 김내과 원장 김박사 부인은 오경보다 3년 위인 여학교 동창이다. 친언니처럼 따르던 사이였다. 내일은 정말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아이들 생각이 간절해지면 오경은 금세 어머니가 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남편을 대할 생각을 하면 죽어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아내의 감정으로 돌변하곤 했다. 아내의 자리와 어머니의 위치를 저울질하며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한 주일을 오경은 지냈다. 오경이가 집을 나온 이튿날 어머니가 혹시 그리로 가지 않았느냐고 경숙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오경의 지시대로 김박사 부인 오신정 여사는 오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다. 아이고 오경이도 참 딱하지 여지껏 팔자가 늘어진 탓인 줄인 알아요. 남편이 바람 좀 핀대서 아내가 죽어야 한다면 서울 장안의 아내들은 모두가 다 미아리 공동묘지나 녹벌리 화장토로 송장대가 되나가겠다. 오신정 여사는 오경의 심로를 일소에 붙이면서 날 좀 봐요. 날 남편이 하루 이틀쯤 나가 잔다고 죽어야 한다면 내 참 목숨이 열 개가 있어도 못 당하겠다. 오신정 여사의 남편 김박사는 59개의 위인이지만은 젊어서부터 많은 바람을 피어온 사람이었다. 두 집 살림을 차려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요즘에는 약간 정신이 들었는지 노상 착실한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 김박사가 어제 저녁 내실과 병원을 연결하는 어둠컴컴한 복도에서 지나치는 오경의 손목을 잡았다가 놓쳐버린 것이다. 부끄럼과 모욕을 한꺼원에 느끼면서 오경은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남편이라는 기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아내의 비애가 너무도 빨리 오경에게 왔다. 남편이 가정 안에 건지하여 있을 무렵에는 좀처럼 거들떠보지도 못하던 김박사가 아니었더냐고 남편의 애정만을 문제로 삼아 씨름해오던 오경에게 남편의 위치가 갑자기 중대성을 띄어왔다. 남편만 저 모양이 아니었던들 오늘의 이러한 모욕을 받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고 남편의 애정을 잃어버린 못 아내들이 참을성 있게 가정을 지켜온 또 하나의 원인 같은 것을 오경은 발견했다. 비무장으로 적탄 앞에 나선 병사처럼 오경은 갑자기 마음이 허전했고 세상이 무서워졌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어느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지 모르는 한 마리의 들토끼를 오경은 상상했다. 이튿날,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아침의 일이었다. 굳이 만류하는 오신정 여사의 말을 왕곡히 사양하고 조용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언제까지나 덧붙여 살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고 이부자리나 한 벌 빌려주면 방을 얻어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 정이 그렇다면 마침 참한 방이 있긴 하지만 오신정 여사는 오경을 위하여 삼청동 환자의 방 하나를 생각했다. 바느질감을 맡아가는 환자의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단촐한 식구를 물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해련의 어머니가 여름옷가지를 지어가지고 들어섰던 것이다. 소가리병을 가진 환자라고 소개를 하고 혼자이니 딴솝을 걸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오경의 식사까지를 오신정 여사는 부탁해 주었고 해련의 어머니도 단연간 신세를 지고 있는 김박사 부인인 만큼 그러한 조건을 쾌히 승낙해 주었다. 저녁을 먹은 후 이부자리와 함께 자질구리한 간단한 도구를 택시에 싣고 오신정 여사를 따라서 오경은 병원을 나왔다. 이 2, 3일 이래 한해련의 호스처럼 맑고도 조용한 신경에 파동 하나가 일고 있었다. 그것은 뜰 아랫방에 이사온 여인에 대한 관심이었다. 수수께끼이기도 했다. 도남동에 집이 있다는 이 여인 김박사 부인의 여학교 동창이며 소가리병을 앓는다는 이 여인 식사를 부탁해 놓았다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손 도움을 부지런히 해주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꼭 잡지 같은 데서 많이 보아오던 강서군 선생의 부인만 같았다. 희미하고 아득했었지만 19년 전 원산 해수욕장에서의 기억도 더듬어 보았고 스크랩북 후에 정성 들여 따붙여둔 강선생님의 가족사진도 여러 차례 꺼내보았다. 틀림없소. 강선생의 사모님의 틀림이 없건만 그 사모님이 오늘날 어찌된 연고로 가정을 떠나야만 했는지를 알또리가 해련에게는 없었다. 더욱이나 의심적인 것은 강선생님의 유혹의 강이 중단된 것이 벌써 열흘 그와 비슷한 무렵에 사모님은 집을 나와 김박사댁에 묵은 계산이 된다는 것이었다. 소가리 병이라고 폐가 나쁘세요? 조반이 끝나기가 바쁘게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 올라앉았고 해련은 오경과 함께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네, 그저 좀. 오경은 말꼬리가 여전히 흐렸다. 무슨 약 쓰세요? 무슨 약이라고? 아, 환약을 좀 써봤어요? 병은 오래됐어요? 한 1년 됐어요. 그럼 초기로군요. 나는 사기랍니다. 오경은 물크러미 해련을 바라보며 김박사는 뭐래요? 요즘은 무척 좋아졌대요. 시댁이 서울이라죠? 네, 꽃밭에 물을 다 주고 나서 제 방에 좀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어서 좀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해련은 오경의 손을 잡아 끌었다. 좀 들어가서 노시오. 말동무가 생겼다고 제가 어떻게나 좋아하는지 모른다오. 건너방 재봉틀 앞에서 어머니도 권했다. 해련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손수 도마도를 썰어 접시에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한쪽 드세요. 네. 해련과 오경은 조용한 안방에 마주 앉아서 도마도를 틀었다. 잡지도 있고 신문도 있으니까 심심하시면 얼마든지 갖다 보세요. 고맙습니다. 책상 위에 잡지와 소설책이 여러 권 꽂혀 있었다. 남편의 소설도 몇 권 끼어 있었다. 오경은 가슴이 아팠다. 그 작품들이 씌어진 무렵에 평온과 행복이 아득한 꿈결만 같았다. 소설 좋아하세요? 해련은 물었다. 네. 그죠. 강석은 선생님 작품 읽으셨어요? 해련이가 조심성을 지닌 어조로 재차 물어왔을 때 오경의 표정에는 다소 서글픈 미소만이 한 줄기 가볍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 서글픈 미소에서 해련은 강 선생님의 가정에 움터에 있는 불행의 그림자 같은 걸 금세 느꼈다. 무슨 깊은 사정이 있기는 확실히 있는 것이라고. 그동안 쭉 얼굴 한 번 나타내지 않는 신우이 고용님을 불현듯 생각했다. 갓나의 그 강인한 의혹과 불타는 청렬을 생각했다. 그런데 K신문에 나던 강 선생의 유혹의 강이 왜 갑자기 중단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글쎄요. 실로 형연할 수 없이 복잡 미묘한 이그러진 표정이 오경의 모습을 극도로 어지럽히고 있었다. 해련은 순간 사모님의 불행의 원인이 갓나의 정렬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솔직하게 물었다. 사모님, 사모님 바로, 바로 강 선생님 사모님이시죠? 어머나, 오경은 나자빠질 듯이 놀랐다. 사모님, 전 벌써부터 강 선생님 사모님이신 줄 알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줄... 잡지 같은 데서 늘 보아왔었으니까요. 어쩜... 오경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생각하면 그럴성도 싶었다. 저는 2, 3일 동안 사모님이 왜 집을 나오셨을까 하고 무척 생각해보았어요. 강 선생님의 작품을 좋아하셨나요? 마음을 약간 가라앉히며 오경은 조용히 물었다. 네, 무척. 그러다가 해련은 문득 마음의 비밀이 탄로 날 것만 같아서... 그렇지만 선생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게 어디 저뿐인가요? 모두들 좋아하는데요, 뭐. 그러나 이렇게 막상 덧붙여 말을 하고 나서 보니 도리어 마음속을 감추려는 변명같이 될릴까도 두려워 해련은 오히려 안 한 것만 같지 못했다고 니우쳐졌다. 그래서 앞날의 인상을 얼른 뭉개버릴 셈으로... 근데 유혹의 강은 왜 끊어졌어요? 선생님 요즘 편찮으신가요? 네, 요즘 얼마동안 신경통으로 누워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나 병상에 누운 남편을 내버려두고까지 가정을 떠나지 않으면 안이 되는 사모님의 심정이 해련에게는 안타깝도록 알고 싶어서... 선생님이 그처럼 병안이 계신데... 사모님까지 나오셔서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오경은 시선 들 곳이 없어 언뜻 외면을 하며 잠자코 하단을 내다보았다. 대답을 못하는 사모님의 심정이 서글퍼 해련도 얼른 입을 다물고 꽃밭으로 시선을 옮겼다. 대화를 이룬 두 여인 앞에 봉선화의 무더기가 검푸른 녹음 속에서 활짝 꽃구름을 피우고 있었다. 오랫동안 두 여인은 그렇게 고즈넉히 앉아있었다. 흰 나비가 한 쌍 꽃밭 위에서 까불어대고 있었다. 뒷산에서 희미하게 메미 소리가 들려왔다. 한숨은 오경이보다 해련의 입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처음 보는 저에게 사모님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으시겠지만 해련은 꽃밭을 말끔히 내다보는 그대로의 자세로 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저 과외의 슬픈 사람 아니에요. 사모님의 말동무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고마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할 이야기가 뭐 있어야죠. 꽃밭 위에서 까불어대던 나비 한 쌍이 나불나불 사뿐사뿐 고독한 두 여인의 시야로부터 사라져갔다. 선생님이 착실한 분이어서 듣기에는 사모님이 무척 행복하신 줄 알았어요. 오경은 조용히 웃으며 불행해 보여요? 사모님의 얼굴이 지나치게 어두워요. 건강이 늘 나쁘니까 그렇겠죠. 건강보다도 마음이 마음고생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이 요즘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시진 않으세요? 오경은 얼른 해련을 돌아다 보며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세요? 해련은 빤히 오경을 바라보며 생각 키우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그래요. 뭔데요? 가벼운 긴장이 오경의 시선 속에서 머리를 들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 추측이지만요. 네, 뭔데요? 혹시 문학 공부한다는 여대생이 선생님 방문한 적이 고영님이라는 어머, 있죠? 역시 자기의 추측이 정확했다고 종소리에 놀란 참새 모양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모님의 눈동자를 해련은 서글피 바라보며 그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들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모님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으려고 달려붙어 왔다. 요 며칠 동안 그렇지는 않는가 하고 무척 걱정했어요. 아니, 그 고영님이란 학생을 어떻게 아세요? 갑분 숨결을 몰아쉬며 오경은 우선 다급한 것부터 물어왔다. 제 신호이에요. 어머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오경을 해련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 바라보다가 그렇지만 사모님, 과일 걱정은 마세요. 사정이 있어서 시댁과는 통 왕래가 없으니까요. 거기서 해련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된 전후 사연을 쭉 이야기하여 사모님의 편이 대면되었지 결코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어 상대편을 안심시켰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해련의 위치로구나 호의로구나 자기를 해할 것 같지가 않아 오경은 저기 마음을 늦추며 고 선생이 어머님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적이 있답니다. 아, 참. 이번에는 해련의 편에서 놀랐다. 뭐 땜에 갔었어요? 언제 갔었어요? 짐작은 이미 가고 있었으나 확실한 것을 알아야만 했다. 그 영림이란 학생 때문에 벌써 열을 전 이야기예요. 아, 역시 아가씨가 해련의 추측은 한 호라기도 어긋남이 없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 사모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사모님의 편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가씨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알고 있는 대목도 있고요. 고마워요. 그렇지만 사모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한 사람의 애독자로서 선생님과 사모님을 존경해왔고 선생님의 달란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제 힘이 자라는 데까지는 이건 정말 해실픈 소리가 아니에요. 신명의 맹세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해련은 진심으로 사모님의 불행이 곧 자기의 불행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돌구름을 위하고 돌구름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없는 힘이나마 짜낼 수 있는 신비롭고도 숭고한 감정이 해련이 썩어가는 가슴 속을 파동치며 돌았다. 어찌된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고마운 분을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아, 참... 오경은 문득 생각이 나는 바가 있어. 알았어요. 이제 생각나요. 한혜련 씨. 그렇죠. 그리고 옛날... 저 원산 해수욕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 미스 헬렌? 어,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질지은 사람처럼 해련은 가슴이 뜨끔했다. 영님에게서 들었노라고 강선생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통 꺼내지 않았노라던 신우의 말을 생각하며 해련은 호다닥 호다닥 놀라고 있었으나 태도만은 태어내야겠다고 기를 쓰고 표정을 가다듬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차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에 대한 사모님의 지식은 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소녀 시절에 잠시 만난 적이 있는 돌구름이 후일 작가가 되었기에 그의 작품을 호기심에서 애독한다는 정도의 것밖에 없었다. 더구나 영님과 강선생의 관계를 조리있게 이야기하는 사모님의 태도나 표정으로 보아서 자기의 마음속 비밀 같은 것에는 추워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모님을 해련은 알고 적이 안심을 하며 알았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그동안 한 번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군요. 해련의 고즈넉하던 감정이 영님의 그 불미스러운 행동을 무섭게 가책하고 있었다. 영님은 나빠요. 불량 학생이에요. 해련의 입으로부터 돌팔매 같은 가책의 말이 무심중에 튀어나왔다. 그것은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분노이기 전에 미스 헬렌의 감정의 폭발이었다. 미스 헬렌이 그처럼도 소중히 모셔온 돌구름의 평화로운 가정을 칸나는 끝끝내 파괴하고야 말았다. 해련은 매서운 얼굴이 되며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그것은 실로 19년 전 원산 송도원 이래 처음 보는 다급한 감정의 발언이었다. 조개알을 바스러지도록 깨물다가 입술을 다쳐 피를 흘리던 순간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나오고 있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지금도 막막에 삼삼하다. 파라소를 나눠쓰고 돌구름과 함께 멀리 송악관 쪽으로 사라져가던 김오경이라는 이름의 여인. 그 여인에게 향하던 것과 꽃같은 종류의 감정의 발악이 20년을 껑충 넘어선 오늘 이 순간에 있어서 강선생님을 빼앗아간 고영님에게 대해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폭발하리라고는 헬련 자신도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영님의 손으로부터 강선생님을 도로 찾아다가 사모님에게 모셔다 드릴 수가 있을까를 해련은 골똘히 생각하며 사모님, 실은 강선생님을 찾아뵙겠다는 아가씨를 제가 여러 번 말렸어요. 아, 그런 말을 항상 해련씨에게 했었나요? 네, 아주 개방적인 성격이에요. 숨기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고 모든 것이 적극적이고 그야말로 칸나처럼 자기 의욕에 충실하려는 학생이에요. 그건 나도 짐작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사모님, 자기 의욕에만 충실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닐까요? 모두가 다 자기 의욕만 중불나게 내세우면 삼십억의 인류가 죄다 좌충의도를 면치 못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해련씨야말로 정말 얌전한 분이에요. 아, 사모님도. 그러나 얌전하다는 찬사위의 안주에 있기에는 해련의 감정이 너무도 서둘러댔다. 그 순간 말을 잃을 수 없는 해련의 감정이 적부등 밑에서 또 한 번 발악을 했다. 나쁜 돌구름. 돌구름은 나빠. 나빠. 일련의 두 차례씩 꽃봉투를 띄움으로써 구원의 행복을 소녀들처럼 희구했던 해련의 아름다운 꿈은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고 남은 것은 오직 폐허처럼 삭막한 감정의 오열뿐이다. 무명의 꽃봉투조차 이미 보낼 곳을 잃어버린 해련의 허무와 현실적으로 남편을 잃어버린 오경의 허무가 조용히 마주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무심중 해련은 고개를 들며 그렇지만 사모님, 이렇게 생각할 순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 사모님보다 나이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얼른 생각을 한 일이지만 인간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행복이라고요? 네, 영원한 행복.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행복의 길이 있어요. 인간학도, 사회학도, 그리고 자연학까지도 그 행복을 무너뜨릴 순 없을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해련은 쓸쓸히 웃으며 사모님은 사랑하는 행복을 느껴보신 적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행복이라고요? 네, 사랑을 받는 행복이 아니고 사랑하는 행복. 인간이 찾아올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은 거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돌구름이 영림의 손으로 넘어가버린 데서 느낀 허무의 감정을 해련은 그렇게 해서 도로 메꾸고 있는 것이다. 해련 씨의 말을 잘 알겠어요. 한 해련이라는 한 여성의 심정이 그러한 깊이에까지 파들어가고 있었던가 하고 오경은 비로소 해련이가 지닌 삶의 방도와 애정의 자세를 발견한 것 같았다. 주제 너무 말이라고 책망하시겠지만 사모님이 지금 지니고 있는 허무감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행복의 길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말뜻만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느끼시지 못하실까요? 오경은 그것을 느껴보려는 듯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자기의 감정의 물결을 정밀공의 감각을 가지고 자진 정해보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느낄 수 있다면 사모님의 불행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오경은 눈을 뜨며 이번에 내가 묻겠어요. 해련 씨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가요? 네,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현재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실내의 말 같지만 시련의 경험이 있는가 보군요. 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하십니다. 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고요? 그럴까요? 해련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초인간적인 영원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마도 해련 씨에게 그러한 신경을 북돋아 주었겠죠. 사랑이 신앙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해련은 답변을 읽고 덤덤이 오경을 바라만 보았다. 시련은 과정이 어떤 종류일 것인지 모르지만 해련 씨가 사랑을 신앙에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데는 허약한 건강에서 오는 체념 때문일 거예요. 신앙은 체념의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모님의 말이 우선 논리적으로 가슴에 왔다. 그러나 그 썩어가는 가슴으로서는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에는 숨이 갚았다. 그 모자라는 호흡이 한해련으로 하여금 체념의 철학이 남아 붙들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열네 살의 소녀의 호흡으로서는 지나치게 숨갚아 조개알을 깨물어 터지던 체념과 같은 계통의 철학이었다. 사랑하는 행복 속에서 영혼을 찾기 전에 사랑받는 행복 속에서 순간을 찾고 싶은 것이 현재 나의 기원이에요. 머리의 사랑보다도 가슴의 사랑 생각하는 애정보다도 느끼는 애정이 내게는 필요해요. 사모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사모님이 오늘의 허무감을 무엇으로 구제합니까? 고마워요, 혜련 씨. 그렇지만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을 구제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따름이에요. 안 돼요, 사모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망밖에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를 테니까 어서 댁으로 돌아가셔야겠어요. 그 분인가요? 어린 애기들을 생각해서라도 돌아가셔야 해요. 혜련은 무심정 손을 뻗쳐 사모님의 손을 잡아 쥐었다. 정의에 격하여 한두 번 꼭 쥐어보았다. 사모님도 같이 쥐어왔으나 자기보다 힘은 덜 들어있었다. 덜 들어있는 그만큼 사모님의 정신적 허탄은 자기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은 것 같았다. 사모님, 제가 아가씨를 꼭 만나볼 테니 사모님 어서 댁으로 돌아가세요. 고마운 말이지만 아예 만날 생각은 마세요. 외부의 압력으로서 돌아올 남편이 아닐 거예요. 사모님의 조그만 손을 만지작거리며 혜련은 얼른 생각했다. 아, 이 손은 돌구름이 애모하던 손 그리고 사모님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손은 돌구름이 봉사를 드려준 손이고 혜련은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아서 얼른 외면을 했다. 애욕의 행로 하루 저녁에 폐허처럼 황량해진 해와동 집이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튿날 아버지에게서 편지 한 장이 날아들어왔다. 오경이 보시오. 나는 이미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오. 이 세상을 제일 즐겁게 해주던 내가 당신을 이처럼 슬프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소. 정령 당신에게 있어서는 제일 나쁜 인간이 되구만, 강석훈이오. 무안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오. 나는 당분간 서울 땅을 떠나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무서운 때문이오. 해와동 일대가 무섭고 아이들이 무섭소. 당신의 피해와 허무가 무섭고 아이의 저주가 무섭소. 언제 돌아올 수가 있을지는 나도 모르오. 모르지만은 다만 한 가지 예감은 내가 만일 죽을 때가 와서 죽는다면 오로지 오경이 옆에서만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것 같단 것이오. 오경이, 그럼 안녕이. 내 입으로 어찌 당신의 안녕을 빌 수 있겠소만 모든 염치를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빌고 싶은 마음에 허위는 없소. 아이들에게는 따로 있으지 않겠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따로 있으지 않겠소. 쓸 것도 없지만은 쓸 수가 없소. 하늘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늘에 순종하지 못하는 비겁하고도 약한 사나이로부터 아이들은 어리둥절했고 강교수는 깊은 신음을 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강교수 내외는 차차 끈을 놓치고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가고 있었고 해숙과 도선이는 점점 더 불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경숙과 도연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츰 더 나무라고 있었다. 뭐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경숙의 열일곱 살과 도연이의 열다섯 살이 부모의 애정을 규탄하기 시작하였다. 부성엔 다 어디 가고 모성엔 다 어디 갔어요? 경숙은 눈자위가 새빨갛게 충혈을 하도록 울고 난 눈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쏘아 보았다. 어냐. 이제 다 돌아오느니라. 강교수는 입맛을 쩍쩍 다시며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돌아오도 나 싫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경숙은 오경이가 쓰던 안방 책상에 와락 엎드면서 무섭게 흐늦게 온다. 내 아이가 삥 둘러앉은 한가운데서 강교수는 푹푹 담배만 피웠고 할머니는 해수기와 도선이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싫으면 어떡하느냐. 싫어도 부모고 좋아도 부모란다. 할머니가 그러면서 경숙의 분노를 조용히 꾸짖고 있었다. 그건 할머니 말이 안 돼요. 싫어도 부모라면 싫어도 자식이 아니겠지. 자식이 싫어지면 주의들은 맘대로 아이들 팽개쳐버리고 나가버리는데 우리들은 뭐 때문에 싫어도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흐느끼는 얼굴을 휙 틀면서 경숙은 대들듯이 말했다. 아버지는 나빠. 어머니도 나빠. 도연이도 경숙의 편이 벌써부터 되어 있었다. 그러는데 열한 살짜리 도선이가 냉큼 나서며 그래도 누나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사니? 왜 못 살아? 경숙이가 벤하니 소리를 쳤다. 돈은 누가 벌고 일은 누가 하니? 그럼 그렇고 말고. 혜숙에게 사과를 깎아주어주며 할머니가 도선을 응원했다. 싫어요. 난 그런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 안 써도 좋아요. 그런 어머니가 일 안 해줘도 좋아요. 그럼 누나는 학교 어떻게 다닐 테요? 학교 안 다녀도 좋아. 아우 창피해. 난 부끄러워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 자기의 아버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라고. 그런 종류의 불량한 아버지를 가진 동무들 앞에서 언제나 떳떳했고 마음 든든했던 경숙에게 그의 서글픈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경숙은 눈물을 씻으며 새침한 표정으로 불렀다. 뭐냐. 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편지 쓸 테요. 편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편지를 쓰지 않느냐. 편지 써서 신문에다 낼 테요. K신문 문화부에 있는 송 선생님에게 부탁하면 내줄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 할 말이 있어요. 안 돌아와도 좋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돌아온데도 우리 네 식구는 죽지 않는다고. 귀엽고 살아볼 테 라고 막 해들 테요. 경숙의 입술이 정에 격하여 다시금 비죽비죽 이그러지고 있었다. 흠 그것도 무방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이 죄 알게 될 텐데 네 동무들도 알게 되고 알아도 좋아요. 이제 학교는 안 다닐 테요. 피아노도 안 살 테요. 살 돈도 없어요. 신문사 손 선생님 말 들으면 아버지는 S출판사에서 피아노 살 돈으로 남겨둔 인세를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를 찾아가지고 갔다니까요. 나보다도 아버지는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경숙은 또다시 무섭게 흐느끼며 예금 통장에 있는 50만 원까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이 집까지 왜 안 팔아갔대요. 부모를 암울하는 경숙의 이 다급한 감정 앞에 강 교수는 언뜻 외면을 하며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눈꼬리를 손으로 씻었고 도연이와 도선이는 훌쩍훌쩍 콧물을 들어마셨다. 할머니도 목매인 소리로 그래도 부모는 부모지 그러면 못 쓴단다. 우리에겐 부모 없어요. 우리 고아해요. 고아지만 죽진 않아요. 귀엽고 살아 보일 테요. 누나가 학교에 그만두면 나도 안 갈 테요. 도연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말했다. 나도 신문 장수 할 테야. 도선이도 한몫 들어왔다. 누가 너희들 보고 학교 그만두랬어? 경숙이가 획 얼굴을 돌리며 뻥하니 소리를 쳤다. 부모가 집을 나간 이후 경숙은 완전히 이 가정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걱정이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내 죽는다. 도선이가 아는 체하고 경고를 했다. 할머니, 죽음 싫어. 해수기가 할머니의 목을 껴안으며 무릎 위로 올라왔다. 죽긴 내가 왜 죽느냐. 할머니가 해수기를 끌어안는다. 오냐, 그만들 하고 이제 자거라. 너희들의 생각도 잘 알았다. 기특한 생각들이지만 내가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들이냐. 강 교수의 한마디가 무연히 흘러나오는데 도선이가 할머니, 이제 달걀 먹지 말고 뭐 갖다 팔아요. 오냐, 오냐. 참 애들도. 강 교수 부인은 눈시울을 손가락으로 조용히 눌렀다. 고용에는 그동안 수차 해와동을 찾았으나 서울 땅을 떠났다는 강서군의 소식을 강 교수에게서 얻어듣고는 될 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단념을 하고 사업욕과 애욕에 이끌려서 밤낮으로 바쁘기만 했다. 고 사장 내외에도 이제는 하는 수 없이 먼 하늘을 우러러보며 과실이 재물에 익어 떨어지듯이 제 발로 영림이가 걸어들어올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고 사장 부인만은 딸의 걱정을 끈기 있게 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끈기가 고 사장에게는 없었다. 관철동 윤마담과 황산옥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에리에 대한 욕망을 가끔 확대시켜보는 데서 황혼의 인생을 서글피 체념하는 것이었다. 아들 고용의 손에 이미 떨어졌을는지도 알 수 없는 에리였기에 그런 종류의 부도독은 피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고 사장은 노상, 어른다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댄스홀 에리자는 언제든지 상황을 이루고 있었다. 마담인 에리 자신이 직접 홀에 나섰다. 마담의 일은 에리 어머니가 도맡고 있었다. 단골 손님이 나날이 늘어갔다. 에리의 개방적인 명랑성과 적당한 불량성이 꿀물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꿈결에 손님들은 머리를 싸매고들 들러붙었다. 그래서 에리는 매일처럼 예약이 있었고 삼사일씩 기다려야만 차례가 돌아왔다. 사나이는 움직이는 금고야. 무슨 소린데. 금고란 본시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특징하냐. 그래서 금고의 용도란 돈을 넣어두고 굳게 자물쇠를 잠가두는 게 있지 않아? 그래서 그치만 열쇠만 적당함 언제든지 열어서 돈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 적당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에리라는 말이지? 물어서 뭐래요? 음, 움직이는 금고라. 고정무도 말하잠. 움직이는 금고예요. 금고치고는 대형이고. 음, 대형 금고라. 그 금고 속에서 이 커다란 홀이 나왔으니까요. 그만한 대형이죠. 녹음기에 테이프 레코드에서 감미로운 블루스가 완만히 흘러나오는 대낮의 홀이다. 그 텅 빈 드넓은 홀 한가운데서 고용에는 에리를 품 안에 깊숙이 넣고 봄바다의 물결처럼 흐느적 흐느적 움직이고 있었다. 볼과 볼은 벌써부터 겹쳐져 있었다. 걸어만 다녔다. 로크만 대고 했다. 다른 거취장스런 휘거어는 하나도 없다. 휘거어가 차지면 볼과 볼이 가슴과 가슴이 떨어져야만 했기에. 에리, 그렇지만 걱정이야. 뭐가요? 득대형 금고가 나타나면 큰일인걸? 네버마인. 에리는 이미 당신 것인데 뭘. 변심하지 말아요. 당신이나 말아요. 득대형 열쇠를 갖고 있어도 그것만은 사용하지 말아요. 남자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온통 그러는 줄 아나 봬? 에리가 연애장사니까 하는 말이지. 이제 그 장사는 집어쳤어. 송준호도? 메시꼬은 말 그만해요. 에리의 순정에도 한도가 있어. 거지 발사개 같은 것이 노상 중불만 나가지고 에리의 육체권과 고용의의 금권이 마침내 교환된 것은 사흘 전의 일이었다. 에리는 볼을 바싹 비벼오며 내 걱정은 작작하고 당신 걱정이나 똑똑해요. 유연자를 낳고 있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고용의의 가슴 속은 따끔도 안타. 다 아는 걸 가지고 숨길 필요는 없잖아. 알긴 에리가 뭘 알아. 이 눈치, 전 눈치를 다 채고 있어. 적어도 연애장사인데?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센스가 다소 오버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시계처럼 평추얼한 정밀 생리를 난 갖고 있죠. 시계도 태엽을 안 틀면 늘어지는 법이고 잘못 맞추면 빨라도 지지.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 고존무의 결제 도장. 무슨 소린데? 손등에 찍는 도장은 무엇을 결제하는 거죠? 아, 그걸 봤나? 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요? 그건 장난이고. 능치지 않아도 괜찮아. 문제는 낚았는지 못 낚았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 글쎄. 그런 시골뜨기는 낚아볼 생각조차 없어. 잘 낚아지지가 않는 모양인가? 요것이? 에리의 보조개에서 쭉 소리가 났다. 거 무슨 소리야? 에리의 보조개가 웃는 소리지. 아하하하하. 에리는 유쾌해졌다. 술 장사나 해먹긴 아까운 유머야. 연애 장사나 해먹긴 아까운 보조개처럼. 부인 병한 좀 어때요? 송장 치르기 전에 집어쳐야겠어. 아, 불쌍해. 당신 잔인해요. 잔인한 게 현대적 성격이야. 주위를 돌아다 봐요. 모두가 다 잔인한 에고이스트들이야. 그 누가 남을 위해서 겸손하느냐 말이야. 송준호는 자기를 위해서 에리를 박쳤고 영림은 자기를 위해서 송준호를 박쳤다. 강서구는 자기를 위해서 부인을 버렸고 부인은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버렸다. 고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내 어머니를 버렸고 황산옥은 자기를 위해서 본 남편을 버렸다. 에리는 자기를 위해서 고용애를 안았고 고용애는 자기를 위해서 송장을 치르기 전에 에리를 이처럼 안는 것이다. 춤은 이미 아니었다. 고용애와 이에리는 지금 각기 자기들을 위해서 정렬에 불타고 있는 것이다. 보조개의 지분이 얼룩이 같고 루즈가 차차 희뿌옇게 퇴색해 갔다. 춤을 상실한 테이프 레코드가 탱고를 부르고 있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충실해 있는 거야. 송장 같은 몸으로도 내 아내는 역시 자기에게 충실하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딴 사나이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어머? 아내는 나의 물질적 원조를 거부했다. 마음 놓고 철저히 자기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보융이 끝났다. 아, 시장에. 정렬이 가면 시장끼가 온다. 시장끼가 가시면 정렬이 또 오지. 먹고야 사랑인가? 사랑만 있으면 먹지 않겠다는 작자들도 있지. 그게 누군데? 안개를 먹고 사는 사람들? 뭐요? 꿈만 먹고 산다는 매개 종족들. 알았어. 한숨을 마시고 산다는 예술가 나부랭이들 말이지. 대포만 꽝꽝 놓는 성형 군자들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 창자가 차야만 대포도 놓고 꿈도 꿀 것이 아니야. 그러기에 말이라도 밥을 먹으면서도 안개를 먹고 산다는 잠꼬대 같은 수장만 늘어놓는 작자들. 아, 정말 시장해요. 자, 요리상으로 가서 뭐든지 좀 집어넣고 와요. 두리는 호를라와 총총이 주방으로 사라져갔다. 뜨기가 바쁘게 응석을 부리던 7월 중순의 태양은 오전 10시를 맞이한 대구 역전 드넓은 광장 위에서 벌써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오르고 내리고 승객들의 무더기가 여기저기서 물결치고 있었다. 수십 대의 울긋불긋한 택시가 역사 맞은편 주차장에 도사리고 있다가 손님들을 잡아 싣고는 손살같이 시내로 흩어져 들어가곤 하였다. 새하얀 파나마 모자에 보스턴 백을 든 강석은과 그린빛 후레야 스커트에 저고리를 벗어 한쪽 팔에 걸친 고영님은 한길을 건너 역전 광장을 들어섰다. 선생님, 저기 멋진 차가 한 대 있어요. 영님은 주차장 쪽을 가리키며 깜자주 빛이 반짝반짝 윤을 내고 있는 고급 택시 하나를 골라잡았다. 아, 그건 다찌야. 고급이지. 깜자주 빛 고급 차에는 기억이 있다. 지난날 을지로 입구에 있는 다방, 기다림에서 오경을 붙들어 간 차가 바로 깜자주 닫히였었다. 닫히 맞았어요, 선생님. 차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시네요. 암, 상당하지. 하성양조 고사장의 자가용도 바로 저것이었지. 어머,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소설가가 모르는 것이 있음 되겠어. 어쩜? 귀신같지? 참 모를 일이에요. 칸나가 나를 이모저모로 연구한 것처럼 돌구름도 칸나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연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자가용까지 연구하셨군요. 그뿐인가. 고사장의 소실 황산옥 여사의 왼손 약지에는 비치가락지, 장지에는 카라트 반쯤 되는 다이아반지, 기름진 손목에는 백금시계. 아, 그만그만. 이제 알았어요. 언젠가 수도국장 앞에서 식사같이 하시던데. 그렇죠? 그렇죠. 남의 흉내만? 칸나의 팔꿈치가 획하고 돌구름의 옆구리를 찔러왔다. 불국사까지 몇 시간임 가요? 깜자주 차 앞으로 걸어가며 영님은 물었다. 빠르면 두 시간임 갑니다. 대답보다 먼저 조수는 차문을 열고 있었다. 요금은? 왕복에 3만 원입니다. 가기만 하는 데가 2만 원이고요. 아, 비싸. 우리 돈 다 떨어졌으니 좀 싸게 해요. 영님은 벌써 올라타고 있었다. 아가씨는 돈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선생님의 보스톤 백금은 만한 뭉치가 하나 가득. 말 말게, 이 속에는 헌호까지밖에 들은 게 없네. 선생님, 겸손일랑 마셔도 괜찮습니다. 보기에는 우락부락 소도둑농 같아서 경계를 하시는 모양이지만 마음은 천사처럼 이쁘장합니다. 이쁘장한 마음씨, 선생님 아주 독창적인 표현이죠? 음, 확실히 대문어의 소질이 풍부한걸. 뜻하지 않은 동호자를 얻었으니. 자, 빨리 레쓰고. 오케이, 기분 나이스. 차는 휙 광장을 감돌아 일로 금호강 다리를 향하여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10일 동안 두리는 대구에서 묵었다. 부산행 차표를 사가지고 무작정 올라탄 야간 열차가 대구역에서 멎었을 순간 두리는 또 무작정하고 내려버렸다. 부산이 한국의 끝이기에 무작정 갈래야 갈 수가 없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시베리아 벌판을 생각하고 사하라 사막을 그리워하며 여정을 아끼고 한국 땅에 전략하는 의미에서 두리는 부랴부랴 내렸다. 두리가 다 같이 대구가 낯선 도시였던 것도 매력적이었다. 이어가 포텔에서 여장을 풀고 매일처럼 두리는 고독과 권태와 무료를 모르는 행락의 과정을 하나하나씩 밟아갔다. 낯선 얼굴과 낯선 사투리가 이방인처럼 서먹서먹한 것이 둘에게는 더욱이 좋았다. 서울에서처럼 숨막히지 않고 서둘러대지 않는 대구의 공기가 두리의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있었다. 남이 아는 행락을 두리는 빼놓지 않고 모조리했다. 다방 출입도 했고 교회에도 나갔다. 음악회도 가고 극장에도 갔다. 바에도 가고 댄스홀에도 갔다. 그러는 사이에 두리는 행락의 피로를 가끔 느끼고 호텔 일실에 고슴도치처럼 들어앉아서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웃기도 했다. 트럼프로 한나절을 보낸 적도 있다. 달랑달랑 돈도 떨어져갔다. 물 쓰듯이 해프기도 했다. 더구나 아는 얼굴을 두세 만난 것이 서군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었다.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왔다는 서울 젊은이들이었다. 글 쓰는 사람도 있었고 신문사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놀란 표정을 하고 영님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유혹의 강이 중단된 이유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 중 한 젊은이는 대구에 온 지 이틀 만에 거리에서 만났다. 연배가 비슷하든가 또는 가까운 사이라면 적당히 발뺌을 해두고도 싶었으나 그런 친분이 못되었기에 양쪽에서 다 같이 어물어물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서로 대결을 하다가 헤어지고 말았다. 세상은 좁아. 좁아서 무서우시지? 무섭긴. 좀 더 아는 얼굴이 없는 데로 가요. 불국사 같은 데로. 괜찮아. 가요. 그래서 불국사 행을 결행하게 된 두 사람이었다. 차는 금호강 다리를 건너서고 있었다. 아, 저 사람들. 영님은 차창에 기대어 오른편 쪽 동촌 유원지 일대에 흩어져 있는 유흥객과 피서객들을 내다보았다. 강에는 보트대가 죽을 듯했다. 모토보트가 물결을 가르기도 했다. 다치치고는 어쩐지 차체가 무거워 동요가 적다. 그래서 서구는 물었다. 이 차 다치죠? 아닙니다. 올스모빌입니다. 아, 올스모빌. 제네랄모터스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시보레 회사죠. 어쩐지 보대가 좀 육중한 것 같다니만. 원거리용으로는 마침입니다. 다치는 가볍죠. 시내용으로는 무방하지만요. 올스모빌은 대구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폰대학이나 케다랑 모두 다 같은 시보레 회사입니다. 알아, 포드 회사치로서는 링컨이 역시 제일 고급이지.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차 많이 가지고 굴리셨군요. 음, 과거에는 자동차 밀수입으로 한미천 잡았는데 요즘 와서는 바람을 피울 애기에 쫄딱 망했어. 배가 망신격이네. 하고 영님은 웃다가 말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얼른 석은의 옆모습을 쳐다보았다. 작가로서 성실한 남편으로서 한미천 잡았던 것을 칸나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풍자처럼 영님은 들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반야월까지는 포장된 도로에서 드라이브가 사뭇 흥겨웠다. 하향까지는 60리 길이오, 90리 길인 영천에는 한시간 남짓해서 들어다왔다. 차체가 무거운 올스모빌은 아무리 속력을 내도 까불 줄을 모른다. 라디오는 백아군들을 방송했다. 스페인의 기부인이 흘렀다. 센트로이스 블루스도 흘렀다. 그 격정적인 고조된 멜로디가 피로했던 두 사람의 감각을 모닝커피처럼 은근히 자근했다. 춤추고 싶어. 호텔에 가서 추지. 영님은 살그머니 머리를 안겨왔다. 석은은 영님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머리를 안기고 석은의 남은 손을 무릎 위에서 영님은 더듬어 잡으며 선생님 품 안에서 칸나는 지금 청춘을 박갈고 있어요. 석은은 대답 대신 영님의 어깨에 힘을 주었다. 유행가처럼 사랑해선 안 될 사랑이지만 유행가처럼 눈물의 부산 정거장이 될 런지 모르지만 가는 데까지 이 땅이 끝이 있는 데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 아니야. 내일을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과거를 생각하시는 건 가급적 절약해 주세요. 누가 과거를 생각한댔어? 흥. 영님은 눈을 가만히 감으며 세상이 좋아서 싫어지지? 또 쓸데없는 말만. 한미천 잡았었는데 그만 쫄딱 망하셨지. 응? 석은은 얼른 영님을 들여다보았다. 영님은 눈을 반짝 뜨고 석은을 추켜보며 햇죽 웃었다. 무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자동차 밀수입으로 한미천 잡았던 거 말이야. 석은은 웃으며 난 또 무슨 말이라고. 폐가망신도 하시고. 응? 다 알아요. 그치만 괜찮아. 괜찮아요. 다시금 눈을 감고 석은의 품 안에 얼굴을 묻어왔다. 건천 거리에는 우시장이 열려져 있었다. 수십 마리의 황소, 암소가 넓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조수가 라디오를 껐다. 왁자지껄 우시장은 벌둥지를 터뜨린 것처럼 웅성대고 있었다. 아, 능이 보여? 저거 좀 봐요. 건천 시가를 빠져나오면서부터 거대한 왕능이 드문드문 한길가에 흩어져 있었다. 말리, 저거 좀 보래도? 안 봐도 좋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얼굴을 묻은 채 영님은 중시 우시장도 보지 않았고 능도 보지 않았다. 이윽고 경조 시가를 통과할 무렵에야 영님은 얼굴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쓸쓸한 거리예요. 쓸쓸한 것이 고도의 정치지. 칸나의 영어처럼 쓸쓸하군요. 칸나가 왜 쓸쓸할까? 아마도 선생님이 보낼다는가 봐요. 내가? 내가 언제 쓸쓸해했어? 영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구는 가정을 생각했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 어두운 마음을 영님은 재빨리 개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랑에선 안 될 사람을 유행가처럼 사랑했다고 느끼는데 칸나의 의욕과 정렬은 이미 감상과 애수의 모체로서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 저 돌무더기 기왓장 무더기 아, 저 눈 좀 봐요. 우뚝우뚝 하나, 둘, 셋, 넷 경주시가를 차는 빠져나오고 있었다. 아까 보라니까 안 보고 지금도 늦지 않아요. 여학생 때 한 번 왔었으니까요. 아, 저게 첨성대죠? 쓰러질 것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첨성대가 창밖으로 휘 날아갔다. 저기 보이는 저 구름이 개림이고 조금만 더 가면 안압지라는 못이 있죠? 기억력이 그만인걸. 이윽고 왼쪽으로 안압지가 바라다 보였다. 집 한 채가 물가에 둥실 떠 있었다. 사십리 길인 불국사에는 반시간도 못 돼서 들어다왔다. 서군도 영님도 두 번째 보는 불국사였다. 울창한 수목이 대웅전 앞마당에 소사했었다. 사람들이 히뚝히뚝 나무 사이를 꿰다니고 있었다. 신라호텔은 양실이 없다고 해서 철도호텔에 두리는 들었다. 뒤뜰에 면한 단층방이다.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었다. 뒤뜰이 곧 남양이다. 높고 낮은 산출기와 구름이 멀리 가까이 묵화처럼 아련했다. 조용해서 좋아. 푸른 그늘이 방안의 범람에 있었다. 목욕을 하고 식사래요. 영님이 먼저 들어갔다 나와. 레드호스트니까? 여자란 떠받쳐주면 좋아한다니까. 흥. 영님은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벗었다. 양말도 벗어던졌다. 대구에서 산 파자마를 슬리퍼 위에 덧입으며 연애 시절에는 레드호스트지만 결혼만 하면 젠틀맨 호스트라죠? 나만은 달라. 그치만 나 선생님과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타월과 비누를 들고 방을 나서려는 영님을 향하여 잊은 거 뭐 없어? 뭐? 핸들을 쥐고 영님은 돌아섰다. 정렬의 퇴각이다. 레드호스트가 젠틀맨 호스트로 변모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에서. 아, 선생님. 용서, 용서. 아, 그만. 깜짝. 영님은 달려와서 입술을 주었다. 이스크스미. 그렇지만 선생님. 사람에게는 망각의 기능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지. 망각의 기능을 방해해서 미안하오. 정렬도 휴식이 필요했던가? 어머? 영님은 민감하게 눈썹을 주키면. 그건 일종의 새 타이어가 분명한데. 정렬의 퇴각은 망각의 기능을 재촉한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간 무대인들은 어수선한 머리에 손질할 것을 망각했고 흐트러진 앞자락을 여밀 줄을 몰랐다. 여자의 저고리 동전과 남자의 넥타이의 때가 꽤 제재해도 이미 관심은 없다. 여자는 레디호스트를 요청했고 남자는 젠틀맨 호스트로 강요했다. 간만에 조수와도 같은 정렬의 역사요. 그건 너무해요. 슬퍼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착각이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묘사해 본 것뿐이야. 풍자는 애정의 순수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게 잘못이 있으면 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알았어.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자, 빨리 들어갔다 나와서 식사를 해요. 아주 전망이 좋은 식당이야. 서군은 그러면서 영님을 다시 한번 안아주었다. 두리는 목욕을 하고 식당으로 나갔다. 앞이 탁 터진 전망실이기도 했다. 손님이 두세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군과 영님은 다 같이 식욕을 잃고 있었다. 일품 요리도 영님에게는 겨워 절반이나 남겼다. 한참 동안 휴식을 즐긴 두리는 호텔을 나와 불국사 경내로 들어갔다. 울창한 수목 사이로 백운교와 청운교가 구름다리처럼 빗빗음이 뻗어 올라가고 있었다. 선생님과 이런 데를 이렇게 돼서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도 몰랐지. 가끔 공상은 해봤지만요. 무슨 공상을? 선생님과 어떻게 알게 돼서 여기저기로 여행을 하는 공상? 공상으로 그쳤으면 더욱 아름다웠지. 현실은 추하니까. 추할는지는 모르지만 추한 것이 인간이지만 현실의 뿌리 없는 아름다움은 부평처처럼 서글퍼요. 그러한 서글픔을 영님은 올케 한해련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도함산의 영기와 신라의 슬기로운 넋이 두리의 폐부 깊이 숨어들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서근의 손길을 어린애처럼 부여잡고 올라가며 백운교의 계단을 영님은 셈하고 있었다. 열일곱이에요. 다음에는 또 청운교의 계단을 세웠다. 열다섯, 둘이 적어요. 커다란 어린애 같아. 어린애들은 층계를 곧자 세워보지. 아니에요. 선생님의 기억을 위해서 일부러 세워드린 거예요. 내 기억을 위해서라고? 그럼요. 이 다음에 소설 쓰실 때나 또 저와 함께 불국사 여행 온 기획문 쓰실 때는 꼭 필요하실 테니까요. 열일곱과 열다섯, 잊으시면 안 돼요. 흠. 열일곱과 열다섯. 그때는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서근은 얼른 영님을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말처럼 영님의 표정이 어둡지는 않았다. 영님은 왜 그런 말을 할까? 결과가 뻔하니까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송준호 씨의 말이 모두가 다 어리지만 한마디만은 어리지 않았죠. 무슨 말인데? 저번 날 축하파티 때 미스터 송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과 교제하지 말라고. 선생님과 교제하지 말라고. 가정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있어서는 가정으로 돌아간다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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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는 자하문을 들어섰다. 대웅전 앞들의 사양이 눈부시다. 시골 안학래들이 한무더기 참배를 하고 있었다. 저게 다보탑이야. 서근은 오른쪽을 가리켰다. 선생님,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계세요? 저게 무용탑이고. 서근은 왼쪽을 또 가리켰다. 영님은 잠자코 있었다. 무용탑 앞으로 두리는 걸어갔다. 잠자코 걸어갔다. 서울을 등진 지 십여일. 처음에는 침묵이라는 것을 두리는 모르고 지냈다. 그렇던 것이 얼마 전부터 침묵이라는 방문객이 정렬의 틈서기를 헤치며 파고들어왔다. 선생님, 뭐 생각하세요? 영님, 무슨 생각하나? 이런 대화를 가끔 바꾸게 되었다. 침묵은 정렬의 휴게소이기도 했지만 정렬의 계산이기도 했다. 이게 아사녀의 비극을 만들어낸 탑이야. 무용탑을 쳐다보며 서구는 말했다. 아사녀? 영님은 무용탑의 전설을 모르고 있었다. 이 탑을 세울 때 당나라에서 유명한 석공을 초청해 왔었는데 그 석공의 아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길래 멀리 이 신라 땅까지 남편을 찾아왔었대. 어머, 당나라에서요? 영님은 비로소 침묵을 깨뜨렸다. 응, 수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공사장인 여기까지 찾아왔으나 여자는 부정을 탄다고 해서 이 불국사 경내에는 통 들어서지를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요? 영님의 호기심이 차차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편단심, 사모하는 남편을 보려고 수천 여기를 찾아온 아사녀를 가상에 어긴 일꾼들이 아사녀를 불쌍히 어기고 하는 말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못 만날 테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못 하나가 있다고 하면서 탑이 중공되면 그 탑 그림자가 그 못에 비칠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로 가서 그림자가 비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 옛날 같은 전설이에요. 전설 같은 옛말이지. 그래서 물론 기다렸겠죠? 암, 워낙이 연료 같은 현모양처니까 못 가로 가서 기다렸지. 그러나 원체의 심혈을 기울여서 세우는 탑인지라 좀처럼 탑 그림자는 비치질 않고 아사녀는 그만 너무도 기가 막혀서 못에 빠져 죽었어. 영림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군의 이야기가 어느덧 열을 띄어왔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지금 서울에 두고 온 부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답이 다 중공되었을 때야 비로소 석공은 일꾼들의 입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가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어. 그러나 석공이 허둥지둥 보수로 달려가 봤을 때는 이미 아사녀는 물귀신이 된 지 오래였었고 아사녀가 신고 있던 신 한짝이 목가에 남아있었지. 아, 아사녀 아사녀하고 미친 듯이 부르짖기를 얼마 동안 하다가 석공도 마침내 아내 뒤를 따라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래서 그 못을 영지라고 불렀고 이 석가탑을 무용탑이라고 불러왔다는 거야. 어때, 재밌지? 재밌군요. 대답이 신통치 않아 석우는 영님을 부련듯 돌아다 보았다. 그랬더니 영님은 방글에 웃으며 그 석공은 자기의 예수를 위하여 아내를 잃었지만 선생님은 영님을 위해서 아내와 예수를 깡그리 버렸어. 가요. 저리로 해서 이제 내려가요. 범종각을 거쳐 극락전으로 내려갔다. 마당의 석탑들을 보는 등 마는 등 둘이는 총총히 호텔로 돌아왔다. 영님은 확실히 우울해 있었고 무용탑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석우는 금방금방 아사녀의 정성을 지닌 아내 오경의 절망적인 심정을 헤아려보며 한 사람의 인간이 과연 한 사람의 인간을 그처럼 학대해도 무방할 자격과 권리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호텔 손님들은 석구람에 올라간다고 새벽 4시쯤부터 일어나서 서둘러댔다. 동해바다에서 해 뜨는 것을 봐야만 석구람을 올라갔던 보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응과 영님은 석구람에 올라갈 생각은 통 안하고 있었다. 이전에 한 번씩 올라갔던 것을 둘이가 다 구실로 삼고 있었으나 기실은 심리가 되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체격으로 나아 둘이에게는 고통이 되리만큼 지쳐 있었던 것이다. 숙소를 옮겨야겠어. 좀 더 값싼 여관으로 나흘째 잡히는 날 입에 담기 싫던 한마디를 석응은 마침내 담고야 말았다. 그때 영님은 침대에 누워서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영님도 돈이 떨어져 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싫어요. 그런 어두컴컴한 여관방은 싫으면 어떡하나 석응은 쇼파에 길다랗게 누워서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다. 기분 잡쳐요. 처음부터 여관에 들었으면 모르지만 누가 보면 호텔에서 쫓겨나가는 줄로 알 텐데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않아. 제 이여림과 넷그레스 팔아요. 이 시계도. 시계는 네 개도 있어. 그거 다 팔면 며칠 더 묵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팔 수 없고 경주에 나가야겠는데. 경주 구경도 할 겸 같이 나가볼까? 선생님 혼자 나갔다 오세요. 전 고단에서 좀 누워 있겠어요. 그래? 석응은 담배를 푹푹 피우며 여자의 귀걸이와 목걸이를 들고 금방을 드나드는 자기의 모습을 쓴 웃음과 함께 상상했다. 이런 경우가 만일 오경이었더라면 여자의 소지품을 들고 금방을 드나드는 남편의 꼬락선이를 생각해서라도 침대에 누워 있을 사람과 경주로 나가는 사람의 위치는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럼 혼자 나갔다 오지. 석응은 홀쩍 쇼파에서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선생님 오래 있지 말고 곧 돌아오세요. 음 혼자서 쓸쓸해요. 뭘 잠시 동안 선생님은 그래 저와 떨어져 있어도 쓸쓸하지 않으세요? 거달한 어린애 갓나의 지성은 다 어디로 갔나 선생님이 홀딱 다 마셔버렸지 요것이 사람을 막 녹여 석응은 휙 하고 침대로 달려오자 영림의 얼굴을 마구 덮었다. 어? 선생님 샤스킷의 입술자국 거칠은 포옹이 저지른 실수 석응의 샤스킷 앞자락에 화판처럼 빨간 입술꽃이 피어있었다. 아 이 일 어쩌나 새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 줘요 다른 거 없어요 두 개 다 입다가 벗어놓은 건데요 영림은 침대에서 내려와 보스턴백을 열었다. 꼬기꼬기 뭉쳐서 틀어박아둔 샤스 두 개가 나왔다. 오경이었더라면 오늘날로 세탁소에 내주었을 것이오 지금쯤은 빳빳이 다려져 있었을 것이다. 다른 거 하나 사입고 오세요 여자의 귀고리까지 팔아먹는 신세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아 너무 돈돈하지 마세요 사람이 돈을 써야지 돈이 사람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흠 좋은 말이긴 좋은 말인데 서구는 입었던 샤스를 벗고 꼬기꼬기 더럽혀진 것으로 갈아입었다. 시계는 내 걸 팔 테니까 하나는 있어야지. 귀고리와 목걸이만을 주머니에 넣고 영림의 조그만 시계는 도로 내주었다. 그 무렵 중앙문단에서는 유혹의 강을 이유없이 중단하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작가 강서군에 관한 스캔들이 날개가 돋힌 듯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서군이가 어떤 젊은 여자와 대구 시가를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그 젊은 여성은 학생이라는 이도 있었고 모 유부녀라는 이도 있었고 댄서라는 사람도 있었다. 부인 김호경 여사도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 낙원설의 재창자 강서군은 이리하여 드디어 신라곤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강서군을 중상하려는 패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다 가지가지에 추잡한 스캔들을 그럴 듯 하다. 강서군이 덧붙여서 퍼뜨려 놓았고 강서군과 사이가 좋지 않은 모 주간지에서는 유혹의 강의 중단과 작가 강서군의 애욕 행각을 까식 품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럭저럭하여 강서군의 애욕의 도피행은 문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행인지 불행인지 안국동 김박사부인 오신정 여사도 모 환자에게서 이런 사실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신정 여사는 오경의 남편 강서군이가 집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을 뿐 서울을 떠나 멀리 대구시가를 방황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은 오경도 마찬가지였다. 오신정 여사는 사실을 오경에게 알리기 전에 우선 해와동을 방문하여 소문의 진위를 알아볼 필요를 느꼈다. 오 여사가 부랴부랴 해와동 오경의 집을 방문한 것은 오후 1시가 넘었을 때였다. 강 교수는 정릉 집이 비어서 그리로 나가 있었고 강 교수 부인이 해수기를 데리고 외로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큰애들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강 교수 부인의 입에서 오 여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오경이가 집을 나간 이튿날 강서군은 편지 한 장을 띄워놓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과 강서군이가 대구 시가를 방황한다는 소문도 신문사 송 기자에게서 얻어듣고 집안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경숙이가 참다 못해서 마침내 돌아올 줄 모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한 편지를 써가지고 K신문사 송 기사를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그게 언제입니까? 2, 3일 전이랍니다. 이왕 세상이 죄 아는 일이니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 애도 제 이미 성미 닮아서 무척 뾰족한 데가 있죠. 강 교수 부인은 해숙을 무릎 위에 안아 올리며 조용한 답변을 하고 있었다. 그래, 경숙이 편지가 언제쯤 신문에 난답디까? 글쎄,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할머니, 이 편지 제가 잠깐 빌려갖고 가겠어요. 곧 가져올 테니까요. 오경에게 보낸 강석은의 편지였다. 그러시오. 그런데 애의 미가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시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오경이 있는데 제가 잘 알아요. 그러셔요. 강 교수 부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얼굴을 했다. 해수가, 이제 엄마 데려다 줄게. 참 해수긴 얌전도 하지. 엄마, 죽지 않았나? 얘도 죽긴 왜 죽어. 해수기가 이처럼 이쁜데. 해수기 머리를 한번 쓸어보고 오여사는 황황히 몸을 일으켰다. 해수기 하나만이라도 데리고 나올걸. 날이 갈수록 오경은 아이들 생각이 골똘히 사무쳐 왔다. 해수은 막내 아이라서 남편이 제일 귀여워했다. 아버지만 있으면 해수은 어머니가 없어도 과히 쓸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할머니도 따르는 해수기였기에 홀몸으로 낳은 오경이었지만 이래서 남편 잃은 아낙네들이 가정을 지키게 되는지도 몰라. 남편에 대한 체념이 차차 생기면서부터 오경의 모성애가 점점 강렬하게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을 위해서 남몰래 흘리던 눈물이 날이 갈수록 아이들을 위해서 오경은 흘리게 되었다. 아이들만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체념이 점점 굳어져가고 있는 오경이었다. 조속으로 남편의 얼굴을 대하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오늘 내일 하면서 오경은 그냥 삼청동에 주저앉아 있었다. 모성애로서 아내들을 가정에 동염해 두도록 만들어준 조물주의 사상이 그지없이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 무한히 고맙기도 했다. 이 모성애마저 아내들에게 없었던들 무엇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냐고 묻 아내들이 그렇게 하듯이 오경도 결국은 한 사람의 평범한 여성으로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삶의 이유 같은 것을 발견하고 있었고 또한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숙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성들의 숙명일 뿐 여성들의 기원은 아닐 것이라고 그 떠막혀진 대의의 명분 속에서 자기의 참다운 삶의 자세는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영님 나의 행복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고영님 처음에는 고영님보다도 남편을 탓했던 오경이가 오늘에 와서는 남편보다 고영님을 좀 더 탓하는 심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경은 석양볕에 내려 쪼이는 화단을 멍하니 내다보며 지난 날 남편을 찾아와서 방글거리던 영님의 얼굴과 그래도 가봐야겠고 종시 나가버리던 남편의 최후의 얼굴 모습이 축 늘어진 봉소나 무더기 위에서 주마등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이윽고 하단이 차차 번져지고 주마등이 갑자기 뭉그러졌다. 눈물이 주르르 오경의 볼을 스쳤다. 오경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비축비축 어린애들처럼 보기 흉하게 이그러지던 입술이었다. 울어서는 안 된다고 울어댔자 별수 있느냐고 자기 불행의 증언과도 같은 눈물이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잠자리에서까지 기를 쓰고 막아온 눈물이었다. 자기의 불행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동정받고 싶지 않았기에 불행의 목격자요. 불행의 동정자인 눈물은 오경에게 있어서 위안이 되기 전에 자학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가 나도록 꼭 깨물어댄 입술이었으나 오경의 눈물은 마침내 오경의 입술을 적시고야 말았다. 변함없이 영영 같이 살다가 죽자던 당신이 아무리 깨물어도 입술은 마침내 불쭉불쭉 이그러져 갔다. 조수처럼 흔히 김이 밀려왔다. 오경이가 방문을 닫는데 사모님 좀 건너오세요. 쓸쓸해서 못 견디겠어요. 안방에서 해련의 목소리가 응석을 하듯이 흘러나왔다. 며칠 전부터 또다시 자리에 누워버린 해련의 병세였다.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만 같다고 해련은 오경을 언니처럼 모시기도 했고 언니처럼 어리광도 부렸다. 그래요. 이제 건너갈게요. 오경의 대답은 젖어있었다. 눈물에 얼룩진 얼굴을 간단히 고치고 오경은 안방으로 건너갔다. 해련의 어머니는 건너방에서 재봉을 하고 있었다. 더운 날이었다. 덥죠. 사모님. 해련은 누운 채로 머리맡에서 부채를 지고 오경에게 권했다. 그래도 어제보담 좀 나은 것 같아요. 오경은 권하는 대로 부채를 들며 각혈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창백해요. 항상 그런걸요. 걱정이에요. 걱정. 저 정말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이렇게 사모님과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덜컥 숨이 끊어져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해련은 그러면서 빙글에 웃었다. 해련 씨도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죽긴 왜 죽어요. 오경은 해련이가 치근하여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 뭐 없어요. 사모님이 건너오셨어요. 해련은 건넌방에서 재봉을 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아이 그만 두세요. 내 걱정은. 그러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래 내 화채 만들어 줄게. 재봉틀 소리가 멎으며 어머니가 밖을 나섰다. 밤낮 얻어만 먹고 아 부끄러워요. 원 무슨 뭘 대접한 것이 있어야죠. 사모님만 옆에 있으면 그 애는 항상 마음이 편하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어머니의 말이다. 아이 참 제가 말동무나 했지 뭐 해드린 게 있나요. 그 애는 어렸을 적부터 강 선생님의 소설이라면 죽을둥 살둥이었답니다. 돌구름 돌구름 하면서 원산해수욕장에서 한 번 본 선생님인데 글쎄 어쩌면 그렇게 따르는지 아 어머니도 따르긴 누가 따른댔어요. 어머니의 말을 억박지르는 해련의 착백한 두 볼에 핏기가 휙 떠올랐다. 어머니 참 주책도 없으셔. 그럼 어떠세요? 오경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독자가 한둘뿐이냐고 남편의 수많은 여성 독자들을 부련듯 머리에 그려보며 무심중 그대로 넘겨보려다가 후딱 기억을 새롭힌 것이 꽃봉투였다. 혹시 그 꽃봉투의 발신이니 이 한해련이 아닐까? 고영님의 필적은 분명히 아니었다. 선생님은 항상 제 금심에 살아계시오며 이렇게 1년에 두 차례씩 그로를 올릴 수 있는 행복만이 제 삶의 보람인가 하옵니다. 금심은 조용히 올림. 오경은 언제나 판에 박은 듯이 꽃 같은 꽃봉투의 그로를 생각했다. 해련의 별명이 혹시 금심이 아닐까? 금심이란 검은고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다가 오경은 도련 가만히 있어. 그이는 그때 해련에게 봉선아의 전설을 이야기해줬다지 않아? 피리를 부는 학녀와 검은고를 타는 봉선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검은고의 마음은 곧 봉선이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봉선이의 서글픈 심정을 한해련은 남편에게 대해서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후딱 바라본 오경이었으며 그래서 또 후딱 눈을 감고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해련인지도 몰랐다. 오경은 갑자기 해련의 필적이 보고 싶어졌다. 사과와 도마도를 썰어놓고 어머니가 화채를 만들어 왔다. 어머니는 도로 건너가서 재봉틀에 올라앉았고 해련은 일어나 앉아서 오경과 같이 화채를 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련의 필적을 볼 도리가 없고 심심풀이인 것처럼 오경은 책상에 꽂힌 잡지나 소설책 같은 것을 여러 권 뽑아가지고 뒤적거리고 보았으나 해련의 필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사모님 한참 동안 잠자코 앉았던 해련이가 잡지를 뒤적거리는 오경을 조용히 불렀다. 네? 오경은 시선을 들었다. 이 다음 그게 언젠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일이지만요. 제가 죽을 때 사모님 보고 싶다면 사모님 와주시겠어요? 쓸쓸한 미소와 함께 해련은 오경을 빤히 바라보았다. 왜 그런 말 자꾸 하세요? 오경은 잡지를 가만히 접어놓았다. 왜 그런지 사모님의 손을 꼭 쥐고 죽고 싶어요. 언제든지 그야 언제든지 뛰어오겠지만 정말이세요? 내가 왜 해련씨에게 거짓말 하겠어요? 나 같은 걸 다 언니처럼 믿고 따라주는 해련씨인데 사모님 정말 꼭 와주셔야 해요. 글쎄 꼭 온데도 그러셔. 오경은 한걸음 다가앉으며 해련의 손길을 끌어다 잡았다. 사모님 약속 약속 해련은 오경의 새끼손가락에다 자기의 빗기 없는 새하얀 새끼손가락을 깍지를 꼈다. 오경도 힘껏 손가락에 힘을 주며 봉선화가 어쩌면 이렇게 곱게 들었을까? 깍지를 낀 해련의 새끼손가락을 오경은 들여다보며 봉선화 꽃 좋아해요? 해련은 웃는 나치로 어린이처럼 끄덕끄덕했다. 오, 그래서 봉선화를 저렇게 많이 심으셨군. 사모님은 봉선화 좋아 안하세요? 왜 안 좋아해요? 봉선화의 전설을 제가 들은 건 선생님한테서예요. 아, 옛날 원산 송도원에서요. 네,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봉선이가 가엾어서 죽을 뻔했어요. 슬퍼서 자꾸만 울었죠. 참 서글픈 전설이에요. 검은 것 소리가 나지만 않았으면 오경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쳤다. 그러기에 말이에요. 사람의 운명이란 정말 모를 일이라고. 그때는 어린 마음에 먼저 와서 피리를 불던 학녀가 어찌나 미운지 그랬었어요? 그럼요. 피리나 검은고나 마찬가지 악긴데 하나는 소리가 높고 하나는 소리가 낮았을 뿐이지 두 처녀의 정성이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피리를 부는 마음이나 검은고를 타는 마음이나 똑같을 텐데 오경은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럼요. 학녀의 적심이나 봉선이의 금심이나 마찬가지죠. 금심이라는 말을 오경은 읽으러 썼다. 순간 깍지를 낀 해련의 손길이 짧게 경련을 일으켰다. 해련의 시선이 오경의 표정을 후딱 살펴보다가 오드로들 떨어져 나갔다. 이웃고 해련은 깍지를 풀고 화단을 내다보았다. 오경은 이제 모든 것을 안 것 같았다. 여기에도 또 자기의 남편을 극진히 생각하는 여인이 있었더냐고. 꽃봉투의 주인공인 금심을 한 해련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늘상 그러하던 것처럼 그 어떤 불안 같은 것을 희미하게 느끼면서도 오경은 한 해련의 그 지극한 정성에 눈물겨운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기의 손길을 아니 자기의 손길이나마 꼭 붙잡고 죽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해련의 서글픈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며 해련 씨의 말 맞다나 모든 것이 다 숙명인가 봐요. 학녀의 행복도 봉선이의 불행도 그런가 봐요. 그렇지만 봉선이의 불행이 없었던들 그처럼 아름다운 봉선아의 전설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봉선아의 전설을 무척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 좋아요. 손톱이 벗겨져서 피가 나도록 검은고를 탔죠. 그리고는 죽었죠. 아무 말도 없이 봉선이는 죽었죠. 아무 말도 없이 해련도 죽을 것이라고 고용님의 의혹 가는 딴 판인 한해련의 기라처럼 예쁘고 호수처럼 조용한 애정의 자세를 오경은 그지없이 다사롭게 여기고 있었다. 오경이 어디 갔어? 말을 잃고 두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는데 오신정 여사의 목소리가 대문을 들어서며 뜰 아랫방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 언니 나 여깄어요. 사모님 좀 들어오세요. 오경과 해련이가 오신정 여사를 맞아들이는데 해련 어머니가 건너방 재봉틀에서 일어서며 아이고 이 더운데 그렇지 않아도 저녁 무렵쯤 치마가 다 될 것 같아서 갖고 가려던 잠인데 어서 좀 올라오셔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오신정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서며 일어나 앉았구만 좀 어떤가 괜찮아요. 어서 사모님 좀 앉으세요. 해련은 자리를 권했다. 오 여사는 털썩 주저앉으며 환자 둘이 마주앉아 있는 풍경이 그럴듯하구만 아우 더워 오경은 부채를 쥐어주며 이 더위에 어떻게 왔어요. 글쎄 병쟁이 노릇을 잘하는지 알아보러 왔다니까. 오경과 해련은 조용히 웃었다. 웃으면서 오경은 병쟁이 노릇인지 안 해도 무방하게 됐어요. 해련씨가 날 알아보는걸. 그래? 달로 났구먼. 어머니가 또 화채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아휴 고맙고만뇨. 아우 목말라. 오 여사는 그릇째 들고 벌컥벌컥 마셔댔다. 천천히 앉아 놓으세요. 어머니는 이내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좋은 어머님이야. 그러다가 오 여사는 오경을 향하여 야 너 빨랑빨랑 집에 들어가야겠더라. 집에 있는 줄만 알았던 네 남편 이제 가보니까 꼼꼼 먹은 자리야. 네가 집을 나온 그날 밤부터 여태껏 안 들어왔다는 거야. 소문을 들으니 영림인가 뭔가를 데리고 팔도강상 유람을 떠났대나. 대구에서 본 사람이 있대. 모 주간지에 까십가지 나리만큼 모두들 알고 있는데 너 혼자 맹꽁무늬로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겠느냐 말이야. 대구에 갔더래요? 잘되지 않았어? 잘되지 않았어. 보기 싫은 사람 없어졌으니 빨랑빨랑 집으로 들어가거라. 혜숙인 엄마가 죽은 줄로 알고 있더라. 할머니 안 와있어요? 왜 안 와있겠니? 아들 며느리가 하루 저녁에 없어졌는데 오경이가 발딱 일어섰다. 왜 이리 즐겁이냐? 언니 나 집에 가겠어. 울먹울먹 하고 사는 오경의 손목을 끌어앉치며 이야기나 듣고 가야지 이것 좀 읽어보고 석은의 편지를 오여사는 내놨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난 오경에게 오여사는 그의 독특한 편설로 죽혔다 하면서 한참 수선을 떨다가 핸드백에서 신문 한작을 끄집어냈다. 이것도 읽어봐라. 그것은 가도 판매의 K신문이었다. 사회면 사단 제목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호소하는 경숙의 편지였다. 경숙의 사진도 났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오시라. 작가 강석은 씨의 장녀 경숙량의 절절한 호소문 이러한 제목의 글이었다. 하! 아버지 어머니가 유달리들 똑똑하더니만 부모 가르침을 본받았는지 경숙이도 무섭게 똑똑하더라. 오신정 여사는 여전히 빙글거리고 있었다. 오경은 신문을 펴들었다. 기사는 매우 온건하였다. 소설 게재 관계도 있고하여 강석은의 인신 공격 같은 것은 별로 없었다. 작가 강석은의 오늘의 행동을 진지한 태도로서 취급하고 있었다. 유혹의 강의 작가로서 작품과 작가의 행동성과의 관련 문제로 한 보도 기사였다. 강석은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세평을 요망한다는 간단한 앞말과 함께 경숙이의 호소문을 좀 더 중대히 취급하고 있었다. 사실 경숙량의 호소문 가운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새로이 움투고 있는 현대적인 윤리관계가 다분히 암시되어 있었다. 자식의 눈에 비춰진 부모의 행동이 신랄하게 비판되고 있는데 오늘의 새로운 윤리관이 형성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그들 티네이저의 소녀들의 생리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이 기사 앞말의 한 대목이었으며 경숙의 호소문은 다음과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그립습니다. 밀물이 갑자기 찌듯이 하루 저녁에 저희들 눈앞에서 사라진 아버지 어머니 허황한 꿈결처럼 사라져간 아버지 어머니 집안은 일순간의 폐허처럼 쓸쓸하고 어둡고 무더운 날씨 이거만 찬바람만 불고 있는 가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다가도 벌턱 일어나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았고 그러다가는 시무룩해서 벽을 향하여 슬며시 돌아누워서는 소리 없이 웁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홀쩍홀쩍 울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절대로 울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울지 못하겠습니다. 울기만 하면 무작정 제가 욕을 했습니다. 커다란 자식이 뭐냐고 도연이가 울 때는 쥐어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인 아이들을 제가 함부로 욕지거리를 하고 지워박을 권리가 제게 있다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아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당 부모를 잃은 고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팽개치고 간 권리와 의무가 제게로 돌아온 것 같아서 욕도 하고 지워박기도 했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울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 것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내 아이의 사랑을 합쳐봐도 그 젊은 여자 하나의 사랑만 못해서 가정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들 내 아이의 사랑을 합쳐봐도 아버지 하나의 사랑만 못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들이 울어야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도 울지를 않으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는 자식을 보기만 하면 경숙은 마구 갈겨줄 텝니다. 울기 전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고아라도 모두가 다 죽지는 않습니다. 경숙은 반드시 살아 보일 테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도 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보일 테요. 오경은 더 읽어나갈 기력을 잃고 와락 신문으로 얼굴을 덮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세계가 있었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세계가 있듯이 저희들은 또 저희들의 세계가 있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저의 생각이 송두리째 허물어지는 순간 저는 그지없이 허무했고 슬펐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기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저는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학교 교단에서 들은 말이 얼마나 공소한 교훈인지는 이제 절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만은 그렇지 않을 줄을 믿고 있던 저희들의 긍지는 무너졌습니다. 나쁜 아버지와 무정한 어머니, 어머니의 슬픔과 절망은 저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무척 동정은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까지 내버리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너무해요. 아버지는 원체 나쁜 아버지니까 말할 나이도 없지만 어머니까지 저희들을 버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돌아오세요. 아버지 없는 가정이지만 우리 사남에는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던 이 가정을 영영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정 돌아오기가 싫으시다면 안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사남매는 기어이 살아가겠습니다. 오경은 신문을 접어지며 획 일어섰다. 신정은 나 집에 가겠어. 오경은 울고 있었다. 잘 생각했어. 필시 그럴 것 같아서 택시 돌려보내지 않고 골목밖에 세워뒀지. 혜련씨 다시 찾아뵙겠어요. 사모님 어서 돌아가 보셔야겠어요. 오경은 건너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신세 많이 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처럼 갑자기 혜련 어머니는 재봉틀에서 훌쩍 일어섰다. 오경이의 소가리 병이 다 났나 봐요. 오신정 여사가 그런 말을 하면서 뜰 아랫방으로 들어가서 오경이가 쓰던 자질구레한 도구와 이부자리를 꾸려가지고 나왔다. 혜련과 어머니는 골목 밖까지 따라 나와서 친절한 전송을 했다. 혜련씨 어서 들어가서 누워있어요. 오여사와 함께 오경은 차에 올랐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알 수가 없구만. 그래도 그처럼 부려부려 떠날 줄은 모르고. 혜련의 어머니는 여전히 어리벙벙해 있었다. 노인네는 모르시는 편이 좋아요. 오여사는 유쾌히 웃었다. 그렇지만 혜련이가 오죽이나 서운해 하려고. 혜련씨 몸조리 잘하세요. 오경은 눈물을 씻으면서 말했다. 사모님도 혜련은 말끄러미 오경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모님 종종 들러주세요. 오경은 혜련의 손길을 한번 잡아보며 들리고 말고요. 너무 마음 약하게 가지지 말고 희망을 품어야 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차가 저만큼 서 커브를 하여 보이지 않을 무렵까지 혜련 모녀는 골목 어기에 오두커니 서있었다. 안국동 병원에 들러 이부자리를 내려놓고 오신정 여사와 오경이가 해와동에 도착했을 때는 도연이와 도선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아 어머니가 마당에서 비지를 하고 있던 도연이가 허리를 퍼며 주춤하고 서서 정문을 들어서는 오경을 낯선 사람처럼 멀거니 바라보는데 엄마 엄마 장아채를 들고 잠자리를 쫓아가던 도선이가 장아채를 내동댕이 치고 다람쥐처럼 길을 쓰고 달려왔다. 도선아 엄마 달려드는 도선을 오경은 꽉 부여 안았다. 오경의 배꼽 놀이에서 도선의 까만 대강이가 무섭게 비비적거렸다. 오경은 무릎 하나를 마당에 꿇고 앉아서 자기의 키를 줄이며 도선아 엄마 왔다. 엄마 보고 싶었지. 도선은 말을 안고 끄덕거리기만 했다. 글썽글썽 눈물이 어린 도선의 눈이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들여다보았다. 폭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오경의 시야를 희뿌옇게 뭉그러뜨리고 있었다. 눈물을 씻으며 송글송글 땀이 배인 도선이 이마에 오경은 입을 맞추었다. 안으로 들어갔던 오여사가 해숙의 손목을 끌고 나왔다. 오여사의 뒤로 식모가 뛰쳐나왔고 할머니는 복도에 서서 웃는 낯으로 멀리 오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오여사의 손을 뿌리치며 해숙은 바르르 달려왔고 해숙아 오경은 도선을 놓고 맞받아 달려갔다. 얼싸 아는 오경의 목을 해숙은 두 팔로 꼬껴안으며 엄마 죽지 않았어? 죽긴 해숙을 두고 엄마가 왜 죽어? 엄마 죽은 줄 알았어. 작은 오빠가 죽었을 거라고 그랬어. 일단 멎었던 눈물이 되집어 솟구쳐 나왔다. 이 조그만 넋들이 자기를 하늘처럼 믿고 있지 않았더냐고. 저번 날 밤 제동 약국으로 수면제를 사러 들어섰던 이기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던가를 뼈아프게 오경은 느꼈다. 엄마 이제 또 가나? 도선이가 감히 쳐다보지 못하던 어머니의 얼굴을 해숙은 말뚱이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오경은 해숙의 불에 얼굴을 비비며 안 간다. 해숙이하고 꼭 같이 살게. 언제 까지나. 아이 좋아. 오빠. 엄마 이제 안 간대. 아무 데도 말이야. 비를 든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섰는 도연이를 향하여 해숙은 재빨리 보고를 하였다. 도연이 넌 기쁘지 않니? 어머니 돌아왔는데? 오여사가 멍하니 섰는 도연을 향하여 그런 말을 했다. 그랬더니 도연은 거북스런 웃음을 한번 휘지고 섰다. 그리고 나서 도연은 다시금 마당을 쓸기 시작하였다. 도연이가 마당을 다 쓸 줄 알고 오경 오경은 물구러미 도연 바라보았다.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도연의 변모가 다시금 오경의 가슴을 쳤다. 남편의 애정 같은 것이 뭐가 그리 신통한 것이냐고 아이들 위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오경은 분명히 세우는 것이었다. 어머니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해숙은 손목을 붙들고 안으로 걸어가서 복도에 서있는 시모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오냐 어서 올라오너라 아버님도 무척 기뻐하실 거다. 죽음과 같이 고즈넉하던 이 가정에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할머니와 시모도 물을 얻은 고기처럼 꼬리를 치며 돌았다. 할머니는 손수 저자에 나가서 며느리를 위한 저녁거리로 쉬고기와 생선을 사들였고 도연의 통지로 강교수도 정릉에서 부랴부랴 달려왔다. 아버님 제 생각이 옹졸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오냐 멀지 않아 네가 돌아올 줄 나는 믿고 있었다. 네 마음 고생이 오죽했겠냐마는 결국 너는 돌아와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아버님의 말씀을 진작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한 번 나갔다 돌아오는 것도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야. 좋은 경험이 됐을 거야. 경숙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 가방을 내던지고 오경의 무릎에 와락 얼굴을 묻으며 울었다. 아무 말도 없이 자꾸만 울었다. 경숙아 엄마가 할 말이 없다. 오경도 같이 부여잡고 조용히 울었다. 일동은 오랫동안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끝냈다. 이제 저희들 걱정 마시고 돌아가세요. 어두워질 무렵에 오경은 시부모에게 말했다. 오냐 오늘 밤은 애들과 편히 쉬어라. 시부모는 안도에 숨을 내쉬며 어두운 길을 나섰다. 이만했으면 우선 자리 잡혔으니 나도 가봐야겠다. 오신정 여사도 자리를 일어섰다. 언니 미안해요. 삼총동에는 후일 다시 찾아가서 인사하겠어. 괜찮아. 내가 할 테니까. 현관을 나서면서 오여사는 아내들이 한 번씩 치르는 홍역인 줄로만 알면 되는 거야. 홍역이 너무 늦어서 다소 고될 뿐이지. 난 결혼한 지 3년 만에 치른 홍역을 오경은 20년 만에 치렀으니 꽃이 빨리 필터기 있겠어? 열이 빨리 내 속 꼬여야 할 텐데 속으로만 파고드니 속히 포도주를 마시고 열을 뽑아버려야겠다. 예 사내들이란 다 그런 거야. 오경은 쓸쓸히 웃으며 홍역은 잃는지 모르지만 홍역의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포도주잔이나 마셔가지고 열꽃을 활짝 피워버릴 수 있기에는 홍역의 뿌리가 지나치게 깊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오경은 잠든 도선이와 해숙을 방에 남겨두고 경숙이와 도연을 응접실로 데리고 나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하는 말이다. 너희들이 엄마를 나무랄 줄 뻔히 알면서도 난 어쩐 도리가 없었단다. 이만큼이라도 안정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해서 집을 한번 나가본 덕택인지 모르지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무사히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머니 마음 잘 알 것 같아요. 서운해서 어머니를 나무라도 보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가엾어요. 그처럼 사이가 좋던 어머니와 아버지였는데 어쩜 우리 아버지까지 그래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쁜 아버지 결코 아니었는데 경숙의 말을 도연이가 불쑥 받으며 나쁜 아버지가 뭐야 그래도 괜찮아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엄마만 또 나가지 않으면 문제 없어 누나하고 다 짰는데 오경은 쓸쓸히 웃으며 엄마 이제 절대로 안 나가 너희들이 있는데 아버지 없으면 어떠니 엄마 누나와 약속을 했어 이 집 팔아가지고 해와동 로타리에다 조그만 책가게를 내자고 약속했어 책가게 라고 아버지가 잘 아는 책가게 있잖아 그 책가게를 판대 그래 오경은 귀가 저절로 솔깃해졌다 애정의 자세 이 상간의 호텔은 늘상 조용하였다 토요일 오후에서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일박 손님들이 들끓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밀물이 찐듯이 갑자기 조용해지곤 했다 서군과 영림은 이 호텔 전부를 차지한 것처럼 자유를 향락하고 있었다 일과처럼 두리는 대웅전 앞마당을 산보했고 베이비골프도 했고 산에 올라 깊은 숲새에서 낮잠도 늘어지게 잤다 밤에는 조그만 홀로 나가서 레코드를 틀어놓고 춤도 추었다 달빛을 안고 밤산보도 노차 했다 온갖 행락을 두리는 샅샅이 뒤져가면서 했다 그러나 행락의 꼬리를 권태가 가끔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선생님 재미있는 플랜 같은 것도 뭐 없어요? 어느 날 10시가 가까운 무렵까지 늘어지게 자고 난 영림이가 기지개를 펴면서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 글쎄 뭐가 또 있을까 재미있는 플랜은 죄 실천을 했는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서구는 빗질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소설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플랜을 하나 창작해내세요 귀고리나 목걸이 판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또 선생님은 돈 타령만 제가 선생님 존경한 건 선생님이 물질을 초월한 데 있었는데 시정인과 똑같은 말만 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가늘게 먹고 가늘게 사는 점에서는 다소 초월할 수도 있지만 전혀 먹지 않고 사는 재주는 내게 없는걸 죽음 되잖아요 죽음은 삶의 연장이니까요 영림이가 언제부터 철저한 불교 사상을 가지게 됐는고 불국사에 왔으니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봐요 간나의 불타는 의욕이 입도의 경지를 그리워한다는 건 확실히 정신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건데 체념이 타락인 것처럼 영림의 목소리가 갑자기 쓸쓸해졌다 서군이 덜어 돈 타령만 한다고 입으로는 커다란 소리를 해보이는 영림이었지만 내심으로는 내심으로는 언제까지나 이루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고 실은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어서 불국사를 떠나야만 하겠다고는 영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서군이 산이 바라보이는 앞마당 한가운데 포플러 나무가 몇 그루 솟아있었고 10시가 지난 태양이 나무 그늘을 그리워하게 하고 있었다 아 멋져 영림이가 세수를 하러 나간 동안에 서군은 보이를 불러 나무 밑 그늘 진대다 식탁을 마련하고 그리고 주반 식사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윽고 식탁과 식사가 마련되어 서군은 영림이가 오기를 기다리며 걸상에 앉아있었다 아사녀가 죽었다는 영지가 벌판과 산줄개가 합쳐진 원저리에서 이 그물에 바라다보았다 오경과 아이들은 지금 뭘하고 있을까 이맘때쯤 서군은 2층 서재 책상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피를 시작하던 지난 날의 평온을 무심중 생각했다 호수처럼 잔잔한 삶이었다 고영님의 정렬과 김오경의 평온을 때때로 저울질해오던 서군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돈이 떨어지면 불국사를 떠나야 할 것이고 불국사를 뜨는 날에는 서울로 밖에 돌아갈 곳이 없다 영님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길을 쓰고 돈 타령을 하지 않으려 했다 아 정말 밥맛이 나요 여기서 먹으니까 푸른 그늘에 푸른 바람이 인다 들도 푸르고 산도 푸르다 선생님 참 재밌는 플랜이에요 또 다른 거 뭐 없어요? 수푼을 뜨면서 영님은 웃었다 이따 점심 식사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해요 타잠 부부처럼 멋져 선생님 정말 그렇게요 네? 못할 거 뭐 있어 그렇지만 말이야 아무리 재밌고 신통할 것도 두 번만 해보면 평범해지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평범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야 평범의 인생 철학은 싫어요 항상 새롭고 비비드하고 후레시하고 그런 것이 좋아요 몸물은 썩어도 강물은 썩지 않는 것처럼 좋은 말이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불국사를 떠나요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는 몸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들도 썩을 테니까 그래도 무방해요 돈이 모자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불국사가 이제 평범해졌으니까 떠나는 거니까요 영님은 웃었다 서군도 싱긋이 웃으며 돈 타령은 그만해요 대라 장수 옆엔네처럼 밤낮 돈 돈 돈 돈 영님은 쿡 하고 입을 막았다 자 불국사를 떠나서는 어디로 갈까 금강산이나 묘항산에는 원안의 38선이 가로막혔고 기껏해야 백운데나 송도 예수욕장인가 아 너 저래요 제주도는 어때 제주도까지 갈 돈 있어요 또 돈 타령만 걸어가면 되지 않아 바다도 걸어서 건너요 용궁에서 거북을 한 쌍 초청에다가 타고 건너면 돼 둘이는 마주 바라보며 웃었다 선생님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암 재밌지 먼덴 그만두고 울릉도로 가요 울릉도? 오징어만 먹고 살 작정이야? 울릉도 가서 오징어가 먹기 싫어짐? 선생님 저와 같이 죽어요 웃던 표정이 후딱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던 표정이 다시금 밝아지며 일본의 어떤 중년 작가가 정사를 했다죠 아들딸 수드로컨이 두고 음 아리시마 화족 출신의 크리스찬이었지 어떤 잡지의 여기자와 정사를 했어 정사라는 건 둘이가 정이 꼭 들어서 죽는 거죠? 글자의 뜻은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정사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정이 꼭 들어서 죽는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주의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모두들 죽는 거야 아리시마의 유서에도 그런 말이 씌어져 있었거든 그러나 어쨌든 정사라는 건 확실히 낡은 시대의 유물이야 현대적 성격을 이미 상실하고 있지 동감이에요 현대인은 좀처럼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 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고 쓸데없는 표현일 거예요 표현의 유희를 즐기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무대에 올라선 배우들처럼 음 표현의 유희 심리 풍경과는 얼토당토하는 표현의 재능에서의 영님은 지금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난곡을 재치있게 돌파하려는 노력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강서군이 지니고 있는 굳건한 40대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경쾌하게 주고받는 못 대화를 교행의 뿌리가 없는 한낱 부평초와도 같은 난센스라고 경멸의 영과 함께 등한이 취급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얼핏 보아 한낱 난센스와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지금 영림이가 말하는 표현의 유일한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난센스의 밑바닥에는 오늘의 지성이 그래도 간파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고민과 신음소리를 신음소리를 밑받침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실토를 하겠어요 갑자기 실토는 또 무슨 칸나의 의혹에는 불가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칸나의 행동에는 그것이 있나 봐요 행동이 가능을 상실한 현대인의 유일한 유희 그것이 곧 표현의 장난인 것만 같아요 그것이 곧 예술이고요 커피잔을 놓고 서구는 담배를 붙였다 그리고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 영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영림의 눈이 갑자기 쌍꺼풀이 졌어 고단한 모양인가 선생님 눈이 초점을 잃고 때때로 먼사만 멍하니 바라보죠 선생님도 아마 뭔지 좀 고단하신가 봐요 멋진 대답을 영림은 했다 고단한 마음은 양편이 다 똑같이 지니고 있었다 아이러니가 신랄한데 세타이어는 애정의 소박성을 모독한다고 충고한 것은 분명히 영림이었는데 하고 영림은 웃으며 아이러니나 세타이어나 패라독스는 고단한 마음을 감추는 현대인의 좋은 무기죠 예술이 곧 표현의 장난인 것처럼 좋은 예술이란 언제든지 가능의 실제성보다도 불가능의 진실성을 표현해 주는 작품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말하고 정사를 입에 담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해선 안 되세요? 알고 있어 그러한 표현의 장난으로써 자신을 납득시키고 자신을 소화시키고 있는 것뿐이야 재하기 전에 소화제를 복용하는 것처럼 눈물이 슬픔을 무마하는 것처럼 한숨이 체념을 북돋는 것처럼 선생님 영림은 홀가분히 걸상해서 몸을 일으키며 나 한 시간 동안만 혼자서 걷고 오겠어요 왜? 같이 걷지? 아니에요 저번 날 선생님이 경주로 목걸이 팔러 갔을 때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어 보니까 무척 좋아요 내가 옆에 있는 것이 거치장스러운가? 아니에요 제 옆에 선생님이 안 계시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고 싶어요 음 그래도 무방하지만 그럼 다녀와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선생님도 선생님 옆에 제가 없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세요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 한 시간 동안에 제 존재가 선생님에게 있어서 얼마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잘 저울질해 보세요 서구는 영림의 이 도련한 제안을 흥미롭게 생각하며 한 시간 동안의 작별 악수를 했다 영림은 식당 옆으로 해서 불국사 경례로 나불나불 사라져갔고 서구는 그대로 멍허니 걸상에 앉아 있었다 영림이가 사라진 포플라 나무 및 걸상에 빛빛음이 기대고 앉아서 서구는 담배를 피우며 높고 낮은 구름이 파도처럼 겹겹이 쌓인 먼 하늘까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우선 이러한 제안을 한 영림을 총명한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서울에 두고 온 가정을 생각하고 오경의 비탄을 생각하고 소설을 중단하고 온 자기의 행동을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영림의 일거일동이 너무도 가까운 거리에서 서군의 사색의 줄거리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영림이라는 하나의 젊은 육체와 정렬이 가져오는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와 자기와 몇 가지의 주변을 한번 보살펴볼 수 있는 위치와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고영님을 알게 된 것이 석 달 남짓 고영님과 같이 서울을 떠난 것이 20여일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을 등진 20여일 동안 서구는 줄곧 영림의 옆에서 영림의 채취를 맡으면서 살았다 머나먼 별빛처럼 오경의 채취가 희미해 있는 동안 영림의 채취는 태양처럼 뜨거웠다 영림의 감각은 오경의의 기억을 무자비하게 말살해버리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저번 날 경주를 다녀오는 동안 서구는 쭉 오경의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별빛처럼 또 희미한 오경의 기억을 되씹고 있는 것이다 나는 확실히 영림을 사랑하고 있다 서구는 소리를 내서 중얼거렸다 그럼 오경은? 나는 과연 지금 오경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조금도 거짓 없는 자기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오경의 기억과 감각을 정밀하게 계산해보았다 나는 확실히 오경을 사랑하고 있다 서구는 또 한 번 소리를 내서 힘차게 중얼거렸다 한 사람의 사나이가 두 사람의 여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강서군의 상식이었고 애정의 법칙이었다 얼마 동안 멍하니 걸상에 앉은 채로 담배를 비우며 영림이라는 젊은 육체로 가는 애정과 오경의 뿌리 깊은 애정과를 저울질해보는 서구의 곁으로 식당 뽀이가 다가왔다 그렇다면 나는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서구는 식탁 위에 커피 시트를 탱그러니 놓고 돌아서는 뽀이를 불렀다 나 신문 중 갖다 줘요 고용님과 같이 서울을 떠나온 후에 이십여 일을 서구는 줄곧 세상 소식을 모르고 살아온 셈이었다 고용님이라는 젊은 여인으로서 가득 차던 정렬의 틈바구니로 떠나온 서울 소식이 궁금해지고 자기와 고용님 외의 세계에 한가닥 미련이 오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며 서구는 피로한 눈으로 날짜가 벌써 지난 신문장들을 넘기고 있었다 신문철은 K신문이었다 아직도 누구의 소설을 싣지 못하고 있는 문화면을 일회분치를 매콤으로써 느낄 수 있었던 지나간 날 하나의 성실한 작가로서의 행복이 거주권을 박탈당한 이주민의 피해처럼 그대로 가슴에 부딪혀왔다 그것이 괴로워 서구는 삼면 기사들만 대충대충 읽어갔다 그러는 서구의 눈이 기사 하나를 잡고 놓아줄 줄 몰랐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오시라 작가 강석훈 씨의 장녀 경숙량에 서구는 후드루들 떨려오는 두 눈으로 경숙의 호소문을 읽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립습니다 밀물이 갑자기 찌듯이 하루 저녁에 저희들 눈앞에서 사라진 아버지 어머니 허황한 꿈결처럼 무거운 머리를 발 하나로 받쳐든 그에게 후딱 지나가는 상념 하나가 있었다 죽음 오경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코 죽음의 길을 택하였을 것이다 순간 어느 안개 낀 뒷거리 약방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사들고 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떠오르다간 점점 더 선연히 확대되어 갔다 아! 오경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심장이 터져갈 듯한 아픔이 왔다 눈앞에 놓인 한 개의 영롱한 구슬을 위하여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뿌리박아 놓은 보석을 잃어버린 슬픔 아버지는 어머니와 내 아이의 사랑을 합쳐봐도 그 젊은 여자 하나의 사랑만 못해서 가정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들 내 아이의 사랑을 합쳐봐도 아버지 하나의 사랑만 못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큰딸 경숙이가 저 숲새 어느 나무 그늘에서라도 불쑥 나타나 이 폐덕한 아버지에게 아니 그보다도 내 아이들이 저마다 그의 가슴속에 들어앉아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것만 같은 호흡의 격통 속에 서군은 머리를 감싸주었다 나쁜 놈! 나쁜 놈! 강서군이라는 40년 동안이나 자기가 거느리고 온 하나의 인간이 이처럼 나쁜 놈이었단 말이냐고 무서운 일이다 수습할 수 없는 착잡한 신경으로 온몸이 우수수 떨려오는 서군은 무서운 환상이라도 쫓아버리듯 고개를 번쩍 축혀들었다 거기엔 한 시간 동안의 작별 악수를 나누며 나불나불 영림이가 사라져간 숲새 길이 있었지만 지금 서군은 그 하얀 길목도 지푸른 수목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서군은 가슴이 타오르는 듯한 심한 갈증을 느끼며 소리쳐 식당 밖으로 나온 보이를 불렀다 보이는 오늘 아침 안정을 잃어가는 서군의 창백한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걸어왔다 무슨 말씀 있죠? 아, 나 맥주 한 병 아니, 그보다도 위스키가 좋겠어 그러자 보이는 숲속으로 나불나불 사라져간 영림의 일이 몹시 궁금하다는 듯이 참, 아씨는 어디 가셨어요? 여보, 잔말 말고 위스키나 빨랑 가져오 냉수도 잊지 말고 총총히 돌아서가는 보이 뒤에서 서군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가고 있었다 영림에게 향하는 나의 애정의 자세는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한 사람의 사나이가 두 사람의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조금 전에 애정의 법칙에 흔들림이 왔다 일체의 허세를 떨쳐버리고 있는 그대로 쭉 뻗은 하나의 순수한 생명의 벌렁거림 앞에서 그러한 영림의 의혹 앞에서 정신적 흔들림을 느낀 것도 진실이나 그러나 강서군대 고영님의 관계에서 서군 자신은 그보다도 칸나의 생동하는 젊음의 채취에 끌려갔다는 생각이 비중이 점점 무거워가고 있었다 아, 젊음의 노스탈자 나는 마침내 청춘의 종착역에서 영림의 안내로 돌아가선 안 될 고국으로 영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불장난을 치르고 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영림과의 그것이 조마조마한 불장난이라면 오경의 경우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었다 보이가 따라 놓는 위스키 한 컵을 서군은 쭉 들이켰다 오경의 그것은 가슴속에 너무나 물이 깊이 박아놓은 애정이다 서군은 영거포 또 한 컵을 마시며 훈훈에 오는 체내 구석구석에서 지난날 오경의 따스한 체온들을 되살려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오경을 위하여서는 목숨 하나를 버릴 수는 있어도 영림을 위하여는 목숨을 버리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그러나 영림을 잃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고영림 고영림 나직이 영림의 이름을 불러보는 서군의 몽롱한 시야 속에서 엉뚱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아 줄곧 영림이라는 하나의 젊은 육체와 정렬이 가져오는 감각의 세계에서 먼 하늘의 별빛처럼 점점 빛을 잃고 있던 오경의 기억이었다 아 하늘이요 나를 나를 버라소서 서군은 냉수 한 컵을 훌쩍 들이마시며 위스키를 또 따랐다 온 몸에 베어오는 술기운과 더불어 고즈녹한 평원 속에서 지내던 지난 날의 행복이 꿈속처럼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아 오경이 오경이 이 순간 서군은 누구 앞에 서고 부끄럽지 않은 진실로 떳떳한 자기 모습을 찾고 있었다 오경이요 무사하여 주시오 얼마나 소중히 여기던 아내며 얼마나 사랑하는 남매였던가 18년 아니 4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과 정력으로 이륙한 가정 낙원을 제 손으로 깨쳐버린 어리석고 무서운 생각이 왔다 어리석은 사나이 자기 우울 안에 있는 보물은 모르고 집까지 팔아 보물을 캐러 다니던 불쌍한 우아 속의 인물이 자기는 마침내 되었다 아 그러나 나는 우울 안에 보물을 너무나 빤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서러워 서군의 불엔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흘렀다 어쩌면 나무 잎새들은 이렇게 싱싱하기만 하담 쭉쭉 뻗어 올라간 수목 사이를 거닐며 영님은 싱싱이 푸르러 간 이른모를 나무 잎사귀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바라보는 널찍널찍한 나무 잎사귀를 위로 조는 듯한 7월의 태양이 내려앉고 있었다 아 언제나 고독한 칸나의 영혼을 얼어만져주는 하늘 영님은 어느 노선 그늘에 살포시 앉아본다 서군과 떨어져온 이 한 시간 동안을 영님은 잔목이 울창한 사이 녹색 지대를 거닐며 싱싱한 수목들이 빼앗는 푸른 숨결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어쩐지 자기는 고단해져 있다고 지금 그렇게 칸나를 피곤케 한 원인을 골똘히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수목 사이사이로 멍하니 올려보는 머리 위로는 새파이어로 감칠한 하늘이 있었다 지나간 초여름 서군과의 초해의 숨가쁜 접순 속에서 고요히 흐느끼며 우러러보던 하늘도 꼭 저랬었다고 칸나의 사이 기억은 그 행복하던 날들을 가만 더듬고 있었다 내가 벌써 지쳐버렸나 서군과의 이 행복한 시간에 자꾸만 감상에 빠져가는 자기를 영님은 물끄러미에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칸나를 이렇게 지치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 조금 전에 떠나온 식탁에서 서군이가 하던 말이 되살아왔다 아무리 재미있고 신통한 것도 두 번만 해보면 평범해지는 거야 좀처럼 영님을 잡고 놓아주질 않던 이 말 속에 어제 오들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서군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영님은 조용히 눈을 감아본다 확실히 선생님은 점점 정렬히 쉬고 가고 있는가 봐 그런 서군의 눈동자를 생각하니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영님의 온몸을 흔들어왔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라도 좋고 제자가 아니라도 좋다고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격으로서 사랑을 누리면 그만이라고 가정도 세상도 버리고 나의 시각은 칸나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다고 나의 청각은 칸나의 영롱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뛰쳐나온 선생님이 이제는 그 칸나의 감각 세계에서 틈소리를 느끼며 아득하던 지나간 날이 그립고 세상 소식이 궁금해진 것이라고 영님은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칸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 소식이 궁금해진 서근의 일이 아니었다 칸나는 언제나 칸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문제는 서근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영님은 속님 그늘에서 발 따기려서 천천히 걷기로 했다 걸으며 자기를 좀 더 정리해보고 칸나를 이처럼 존먹어 들어가는 요소들을 뽑아버리자 틀창을 넘어서까지 선생님이 곁으로 달려오던 정렬이 지금은 지금은 서근의 곁에서 한번 떨어져서 혼자서 산보라도 해보고 싶을 만큼 정렬의 틈서리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서근의 호흡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숨가쁘게 살아날 수 있었던 영님의 영혼이 이렇게 수목과 하늘을 찾으며 울멍울멍 하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 곁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순간 또 하나의 영님이 맹렬히 항의해 오는 것이었다 영님은 우뚝 서버렸다 노, 노, 칸나의 예정엔 계산이 필요 없다 선생님보다는 좀 더 내가 중요하다 칸나여, 너의 불타는 의욕을 태우라 영님은 오똥 멈췄던 자세를 의욕의 길로 돌려세웠다 나는 결국 오경에게로 저 아늑한 별빛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서근은 경숙의 호소문이 실린 신문 한 장을 뜯어서 주머니에 넣으며 병에 남은 마지막 술을 훌쩍 들이마셨다 그치만 나는 나는 지금이라도 훌쩍 여기를 떠나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저 밤하늘에 까마득히 떠서 반짝이는 별을 따버릴 수는 없는 것처럼 영님이라는 젊은 의욕이 세계에서 그렇게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자기를 서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 아늑한 별과 갔나 그러나 서근은 벌떡 일어서고 있었다 결국 나는 돌아서 갈 사람이 아닌가 아늑한 별빛 속이야말로 언제고 한 번은 내가 가야만 될 나의 위치가 아닌가 아, 그러나 가긴 가도 지금이 돌아서 갈 시간은 아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대로 서근은 아득한 별이 떠서 있을 하늘만 쳐다본다 그러는데 왼편 숲새에서 명랑한 목소리 하나가 떨어져 왔다 선생님! 어 엉거주춤한이 서있는 서근 옆으로 다가와서 영님은 서근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본다 선생님! 괴로우세요? 둘은 또 전과 같이 걸상에 마주앉아버렸다 선생님 괴로우시죠? 음? 아니 괴로우셔서 술까지 잡수시고 텅 빈 위스키 병이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던 영님은 거기 놓인 신문철을 보고 선생님의 코네에 어쩌면 저 신문철도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선생님! 그만 들어가세요! 우울을 밟아버리듯 자기 앞에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영님의 뒤를 서근도 무거운 발로 따라갔다 자기들 방으로 돌아온 영님은 쇼파에 반듯하게 누워버렸다 나 아우 좀 머리가 아파서 서근도 저거리와 넥타이를 부르고 침대에 누워버렸다 네 개의 눈동자가 한 쌍은 또렷또렷하게 또 한 쌍은 덤덤이 천장을 바라볼 뿐 둘에겐 말이 없었다 얼마 뒤 무거운 공기의 실증이 난 영님은 쇼파에 누운 채 서근을 불렀다 선생님! 그러나 서근은 영님, 우리 어디로 떠날까? 어쩜 선생님은 꼭 제 말만 하셔 그렇다면 떠나요 영님이가 끄는 대로 어디로든지 아, 싫어 난 선생님이 끄는 대로 따라갈 테예요 하여튼 오늘은 폭쉬고 내일 떠나요 거기에서 대화는 또 끊어지고 공백 속엔 또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영님은 소파에 누운 채 영화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선생님, 내일... 그제야 영님은 서근 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술 기운에 피곤한지 서근은 벽 쪽으로 누운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어머, 이대로... 와이샤스라도 벗겨주려던 영님의 손이 수봉 주머니에 비죽이 내민 신문을 뽑아들었다 사모님이 집을 나간다 경숙의 후소문을 모조리 읽어버린 영님은 신문을 접어 도로 집어넣고는 소파에 푹 파묻히고 말았다 사모님은 나가고 아이들은 부모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칸나의 의욕으로 눈 감아버리려고 발버둥치던 괴로움이 마침내 꼬리를 들고 왔다 칸나여, 시련의 위기다 7월의 아침 햇살이 불국사 경내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선생님, 날씨 너무 좋아요 서근과 나란히 식당 문을 나서며 영님은 눈이 부시듯 한 손을 이마에 대었다 음, 어우, 날씨가 그제야 서근도 내려쬐는 햇살을 한 손으로 막으며 호텔 지붕 너머를 바라보았다 둘은 아늑한 뒷뜰을 걷고 있었다 영님, 피곤하지? 선생님도 무척 둘은 하룻밤 새해 헤이스크해진 서로의 얼굴들을 마주 보았다 돌아가야만 될 오경의 애정의 자세와 돌아갈 수 없는 영님의 애정의 위치에서 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서근 곁에서 영님은 영님대로 마침내 다가온 자기 애정의 시련 앞에서 한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센 것이었다 이러한 서로를 둘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를 위로해 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둘은 방으로 들어와 나란히 쇼파에 기대에 앉았다 선생님, 제가 원망스러우시죠? 선생님과 사모님의 낙원을 깨트려버린 제가 무척 원망스러우시죠? 어느새 영님의 영롱한 두 눈에서 눈물이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 아, 영님이 서근의 두 손이 흐느그늑 떨고 있는 영님의 두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영님이,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야 영님이가 나빴던 내가 나빴던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영님이는 영님이대로 나는 나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십자가가 되는 건 싫어요 그 순간 발딱 젖혀진 영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아니, 아니 나의 십자가는 별이다 가정이다 오경이다 아, 선생님 둘은 와락 끌어안았다 갓나, 갓나의 적은 갓나다 선생님도 선생님과 힘껏 싸우셔야 이윽고 숨가쁜 장렬의 시간이 지나갔다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매만지며 영님은 들창 밖을 내다보는 서근을 불렀다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것 글쎄, 오늘이라도 불국사를 떠야겠는데 담배를 피워 밀며 서근은 영님이 옆으로 돌아섰다 선생님, 고도로 가요 이윽고 얼굴에 지워진 화장을 고친 영님이가 서근 앞으로 다가왔다 고도 어디가 좋을까? 제주도도 괜찮고요 그러나 거긴 너무 멀어 참, 선생님 울릉도도 간대고선 울릉도 아, 오징어가 산대미같이 쌓였다는 울릉도 말이지 아, 선생님 이러고만 계시면 어떡해요 빨랑빨랑 짐이라도 꾸리시고 그래요 영님, 이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차야 돼요 그때 이 고요한 산간을 흔들어오는 메아리 소리가 있었다 어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차까지 보내주는가 봐요 영님과 서근은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지금 막 구불구불한 숲새끼를 빠져들어온 회색빛 비클을 쳐다보았다 차에선 어느 젊은 남녀가 내려오고 보이가 백을 들고 뒤를 따랐다 자, 우리 저 차로 포항까지 나가요 서근은 호텔 격리실로 나가고 영님은 총총히 짐을 꾸렸다 불국사를 떠난 사아문 그레이의 비클은 두 시가 좀 지나서 포항시가에 들어왔다 들어오는 길로 선박회사에 들려 울릉도 선편을 물었으나 일주일에 한 번씩 왕래서는 오늘 아침에 떠났다는 것이었다 어머, 뭐가 그래요 선생님, 일주일을 여기서 어떻게 기다려요 저 멀리 구룡반도가 바라배는 해변을 서근과 영님은 걷고 있었다 어제쯤 왔음 탔을걸 못내 서운은 하면서도 그것이 영님의 불평가는 성질이 틀릴지도 모른다고 서근은 얼른 앞바다로 고개를 돌렸다 꿈꾸듯이 조용히 흔들리는 바다 위엔 조개잡이 배들이 떠 있었다 해변은 아직 방학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캠프가 몇 개 늘어서고 손님을 기다리는 보트며 진정한 베이비 골프장을 이 한산한 해수욕장의 초하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두리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해변가에 비둘기장처럼 파알한 치를 하고 있는 맥주홀로 나란히 들어섰다 방금 물속에서 나온 듯한 젊은이들이 맥주를 병치에 마시면서 이쪽을 흘끔대며 자기네들끼리 무어라 수군대는 것을 보자 서근은 청년들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알 것만 같아 이마같이 뿌려졌다 맥주와 코카콜라를 정해놓고 영님은 서근을 빤히 들여다보며 이 한산한 해변처럼 지금 선생님의 감정은 초라해 있다고 불국사를 떠나오며 그들의 정열이 더 흔들리기 전에 세상과 동떨어진 울릉도 외따른 섬 속에서 칸나의 청춘을 박갈고 추수하리라던 자기의 정열도 저렇게 파리를 날리는 구멍가게들처럼 쓸쓸해져 있다고 며칠 더 불국사에 눌러박혔던 편이 차라리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홀가분히 떠나온 일을 하나 둘 계산해 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옹색한 여간방에서 고순도지처럼 일주일씩이나 눌러박혀 배를 기다릴 수가 있을까 조개국이나 먹으며 밤마다 물것에 뜯기노라면 선생님이든 아든 지루한 생활의 환멸을 느끼진 않을까 아니 벌써부터 그런 종류의 환멸은 둘의 가슴속에 발악하며 성에 간 건 아닐까 그때 맥주컵을 놓던 서군의 눈이 테이블에 떨어진 영님의 시선을 물구러미 들여다보며 영님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요즘 확실히 칸나의 의욕과 정렬이 변모했어 의욕과 정렬이 차지했던 자리를 칸나답지 않은 감상과 예수가 점점 폭을 넓혀가는가 봐요 말 끝에 후후하고 웃어버릴 것을 계산해 넣은 대화가 마음같이 되지 못한 영님이었다 그러한 영님의 표정이 괴로워 서군은 손바닥만하게 뚫린 창밖을 내다본다 영님이 우리 밖에 나가서 보트나 타요 그래서 바닷바랏도 좀 쐬고 영님의 우울에도 위안을 줘요 선생님 현대 애인들은 자기 마음의 풍경을 곧잘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진단해버리는 위트를 가졌나 봐요 이번에도 끝내 웃지를 못하고 서군의 뒤를 따라 보트가 있는 사장으로 나왔다 보트는 피곤한 두 개의 무게를 싣고 가볍게 백사장을 미끄러져 나갔다 선생님 피곤하신데 제가 저어요? 아직까지 레이디워스트야 조개잡이 배 사이를 빠져 그들이 탄 배가 사장에서 꽤 멀었을 땐 영님의 손에 녹아있었다 아 등대가 보여 선생님 저쪽 좀 봐요 이전처럼 생동하는 영님의 목소린 아니라고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며 서군은 영님이가 가리킨 등대가 있는 해안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저녁때가 되어서 서군과 영님은 포풀라 그늘을 지나 고단한 발걸음으로 여관에 돌아왔다 포항 여관은 역전 포근에 있는 눕거리 여관이었다 전등 하나가 두 칸 방을 비치고 있는 침침한 방에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영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일주일은 견뎌낼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지켜놓은 이부자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담배를 피워문 서군도 어서 어서 여비가 떨어지기 전에 아무데로든 떠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엔 서군의 담배연기만 푹푹 뿌려질 뿐 벽 쪽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영님이나 서군에겐 무거운 침북만이 덮여오고 있었다 영님이 그 무거운 공기를 서군에 나직한 대화가 흔들었다 고도에 가서 오징어나 먹고 사는 생활에 환멸이 오지 않을까 영님은 부채만 만지작거릴 뿐 말이 없다 그렇게 1, 2년 살아가노라면 선생님, 가정이 그리우시고 사모님이 그리우시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이번엔 서군편에서 말을 잃어버렸다 영님이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이웃고 둘이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들어서도 말이 없었다 불국사를 떠나오면서 하루 종일 시달린 심신이었다 돈이 떨어지기 전에 이것저것 생각해볼 곳 없는 낯설은 고도라도 찾아가서 점점 식어가는 자기들의 정렬을 구제해보려던 희망이 이렇게 허전하게 무너져 지금 둘이는 서로의 괴로운 마음속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왜인지 지금 칸나는 울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님이 자, 어서 자요 마음이 고단해지면 감정이 센치해져 한 잔 푹 자고 내일 문제는 내일 해결해 나가기로 해요 서군의 한 팔이 흑흑 흐느끼는 영님의 어깨를 가만가만 달래주었다 얼마 뒤 영님의 흐느낌도 먹고 둘이는 고단한 꿈속에 빠져버린 뒤 30초 기미한 전등불엔 어디로 들어왔는지 분압이 몇 쌍이 나블나블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몇 시간 휴식뿐 영님은 고단한 꿈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옆에는 며칠 사이에 훨씬 더 이마에 주름살이 잡힌 서군이 고난 잠에 빠져있었다 영님은 잠든 서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본다 움푹 들어간 눈자위 지나간 날 로맨스 그레이라고 사랑스런 꿈이 깃들었던 흰 머리칼이 유난히 눈에 띄어왔다 이렇게 고달픈 선생님 곁에서 나는 끝까지 정녀를 불사를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은 심신이 지쳤고 칸나가 구제받으려던 고독은 오히려 두 사람의 영혼을 그 그늘 깊숙이 끌어넣을 것이다 환멸은 당장 밝아오는 아침에라도 올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 칸나는 자리에서 가만히 빠져나오며 괴로운 한멸의 때가 오기 전에 칸나는 즐거운 추억을 안고 돌아가리라고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서울까지 여비만 남기고 나머지 돈은 서군의 머리맡에 놔두었다 새벽이었다 영님은 옷을 입고 난 뒤 가만히 서군 옆에 꿇어 앉았다 선생님 안녕 잠든 서군의 볼에 입술에 눈물 젖은 입술 자국을 남기며 방문을 나서는 영님의 귀에 해안을 끼고 오는 새벽 열차 소리가 울려오고 있었다 칸나의 불타오르던 정렬에 환멸이 오기 전에 자기는 떠나야겠다고 잠든 서군의 얼굴에 입술 자국을 남기며 영님이가 총총히 떠나간 포항 일실에서 서군도 고단한 아침잠을 깨고 있었다 기지개를 켜며 반듯하게 누운 자세대로 서군은 머리맡에 담배값을 더듬어 본다 담배값 대신 쥐오는 하얀 카드와 돈 영님이 자리에서 후딱 일어난 서군은 벌써 늦어진 시간임을 알면서도 영님을 불러본다 선생님, 이 이상 더 정렬이 식기 전에 서로가 환멸을 느끼기 전에 아름다운 기억을 품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에 제가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하얀 카드 위엔 올망졸망한 영님의 예쁜 글씨들이 이렇게만 써놓고 가버렸다 서군은 벽에 벌렁 기대버렸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버렸다 언제고 한 번 이렇게 허탈한 심정에 빠질 것을 계산해 넣은 40대의 지성이었지만 그것이 이처럼 가슴에 부딪히는 감정일 줄은 몰랐다 그럴 수 있는가 영님이 그러나 지금 서군의 가슴 속에서 조수처럼 밀려나가고 있는 허탈한 감정의 틈설이에 한 가닥 아늑한 평온 같은 것도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 언제고 한 번 벗어놓아야 될 짐 그 무거운 짐이 저 혼자 달려왔다가 저 혼자 지쳐서 나가 떨어졌다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가벼운 느낌이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서군은 담배 한 대를 붙여 불며 천천히 지나간 분압이하도 같던 날들을 더듬어 보며 자기 위치를 설명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님이 영님이 언제고 비련성을 띈 이런 종류의 불행이 자기들 앞에 내려지리라고 서군의 타다 남은 지성은 그것을 말해 주었지만 불라비 불라비와도 같이 영혼을 연소시켜 보자고 그것만이 젊은 칸나가 갖는 삶의 의욕이오 목적이라고 그렇게도 싱싱하게 덤벼오더니 아 영님이 18년 동안이나 정들인 아늑한 별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단 하나의 영롱하던 구슬마저 사라져갔다고 서군의 기억은 자꾸만 울고 있었다 구슬을 잃고 별을 잡았는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기를 찾았는데 이렇게 자유를 얻었어도 허탈하기만 한 자기가 서군은 갑자기 서글퍼졌다 너무나 빨리 나는 어여쁜 칸나를 잃어버렸다 지나간 20여 년 동안이나 쌓아온 세속적인 온갖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칸나의 눈부신 청렬 속에서 하나하나 생명을 불태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런 감정의 지주를 상실한 지금 서군은 자기 자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영님의 후레시한 의욕과 정렬 앞에서 나머지 다다 남은 목숨을 불나비같이 몽탕 태워버리는 편이 행복했을 것을 차라리 일체의 것을 망각했던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오경이 저 아득한 별빛 속의 오경이 허탈한 육체 속에 조수의 간망가도 같이 우르르 몰려왔단 떠나가는 감정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아니 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독의 위치 열어놓은 창 밖으로 무자비한 태양이 내리찌는 거리가 보였다 7월의 오후 3시 여름옷으로 성장한 남녀들의 어지러운 발걸음들이 권태로운 페이브 위로 흩어져 가고 있었다 영님은 칼피스 한 모금을 빨고는 이내 또 어지러운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부산스럽게 부채질들을 하며 웅성대는 무수한 사람들의 무수한 표정을 마주대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영님에게 없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보는 영님의 눈엔 울긋불긋한 파라소리며 충 늘어진 파나마 그늘 사이로 지나가는 버스 전차 고급 택시들 권태로운 행렬이다 그러나 저렇게 권태롭기는 하여도 남들에겐 모두 다 바쁘게 갈 곳들이 있다고 조금 전에 하던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어디로 갈까? 햇볕과 먼지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던 영님은 갑자기 갈 곳이 없었다 을지로 입구에서였다 영님은 어느 꽃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던 걸음으로 이내 다방문을 열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남들 틈에 밀려온 자기가 쑥스러웠다 집으로? 이 하늘 밑에서 남들처럼 집이 있어도 유리창을 뛰어넘어서까지 거역하고 나온 아버지와 오빠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영님은 잠자코 고개만 젖는다 죽어버릴까 보다 그러한 영님에게 애수가 왔다 그러나 오늘 아침 포항을 떠나오며 차창에 기대한 중 영님에게 금방금방 그런 생각들이 물거품처럼 일어났지만 이내 하얀 미소로서 지어버리곤 하던 낡은 센티멘탈들이었다 이렇게 살기 위해 버둥대는 인생의 대열에서 누구보다도 생에 집착하는 칸나 혼자 쓸쓸히 죽어갈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보다도 싱싱한 의욕 속에 누구보다도 숨가쁜 저항 속에 살아온 자기를 기억하는 현대인 고용님의 의욕에 찬 미소 하나가 감상에 빠진 듯한 자기를 비웃는 것이었다 칸나는 언제나 칸나를 위해서 살아왔다 때문에 칸나의 정녀를 불사르고 떠나온 지금도 자기가 불행하다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영님이었다 강선생과는 떨어져 왔지만 강서근이라는 인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칸나의 인생은 소중한 플러스다 강서근이라는 한 사람의 사나이에게서 불살라버린 정녀를 강서근이로 하여 구제될 수 있었던 자기의 고독이라고 때문에 그런 정렬이 식기 전에 떠나온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는 영님이었다 그렇게 있는 영님에게 후딱 로맨스 그레이의 표정 하나가 날아왔다 지금쯤 강선생님은 뭘 하고 계실까 심각한 고뇌 속에서 안정을 잃고 있는 서근의 표정 하나를 다음 순간 영님은 도리도리하며 힘껏 지워버리고 있었다 강선생님은 강선생님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칸나에게는 계산이 없다 지난 날의 낡은 감상보다는 항상 새롭고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칸나의 고독은 칸나의 행동만이 구제할 수 있었다 칸나는 항상 새롭고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영님은 탁자 위에 핸드백을 집어들고는 오뚝 서버리고 말았다 카운터 위에 차값을 치르고 영님은 기다림 다방 문을 총총히 나섰다 기다림 다방을 나선 영님은 파라솔을 갖지 못했기에 쏟아지는 햇볕을 피하며 비저분 꽃가게 앞에 잠깐 섰다 지나간 봄, 벚꽃이 한창이던 무렵 어느 날 아내의 부정한 한상에 쫓기며 18년 동안이나 고지넓게 지켜온 가정 낙원의 절박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강서군이 가야스대분을 깨치며 뛰쳐나온 그 꽃가게엔 지금 히아신스, 글라디오스, 장미가 빼곡히 들어서고 알맞은 화분에 야스대도 한 그루 바로 옆엔 크림즌 레이크로 불타오르는 칸나마저 줄기찬 잎사귀와 더불어 피어 있었지만 한산하게 꽃 구경을 하고 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영님은 이내 종로 쪽으로 또박또박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며칠 동안 동문의 집에 가했으면서 그러면서 칸나의 배를 저어가자고 영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걷는 것이었다 아, 그렇지만 너주라게 그러나 그것보다도 막상 딱 누구라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다 보이프렌드들의 젊음 속에는 풋병아리 같은 치조를 느끼며 고독했고 지긋한 사회인들에게선 세속의 때로 하여 발효해버린 술 찌꺼기를 연상하며 영롱한 애정을 발견하지 못하던 영님은 상하탑 속에서도 순박한 우정을 찾아낼 수 없었다 투명한 이성과 소박한 감정으로 발랄한 영님의 대화에 그들은 언제나 불연속을 이루었고 마침내 대화를 잃어버린 영님의 곁에서 동무들은 하나둘 떨어져갔다 모두 다 칸나의 까다로운 생리 때문이라고 동문회가 있는 청진동까지 가려던 영님은 신신 앞에서 서버리고 말았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아, 혜련 언니 그제야 영님은 이제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올케의 한 혜련을 생각하며 칸나는 너무나 처절한 에고이스트였다고 자신을 가볍게 나무라보는 것이었었다 영님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빈 택시 하나를 잡았다 삼청동까지 가줘요 이윽고 시그널이 떨어지고 차는 스름스름 안국통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뒷쿠션에 앉은 좌상 그대로 영님은 눈을 감아본다 감은 눈 위로 석고상처럼 표정 없는 올케의 프로필 하나가 떠올랐다 그 올케가 가슴을 쌓아안고 아침 저녁 정성껏 갖고 놓은 울타리 밑에 봉손하는 지금쯤 무더기가 지게 피어 있으리라 봉손이처럼 불쌍한 혜련 언니 가슴이 상해가도록 마음속에 검은거만 타면서 봄, 여름, 가을 물들여도 애만 터지는 새끼 손톱만 빤히 들여다보다 죽을 혜련 언니를 자기는 마침내 학녀보다도 얄곱게 배신하고 말았다고 그런 생각이 영님에게 왔으나 영님은 프론티 글라스로 고개를 돌리며 마음속으로 도리질을 하는 것이었다 우수부인 할렌의 한나대달픈 사랑의 전설을 위해서 내가 서글퍼질 이유는 없어 중앙청 앞에서 차는 커브를 했고 영님은 좌상의 위치로 돌아와 눈을 감고 있었다 이번엔 그 감은 눈 위로 무수한 군상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강서군, 사모님, 한혜련, 사장아버지, 오빠, 송준호 그 환영 속에서 마지막까지 지워지지 않는 창백한 얼굴 하나가 있었다 준호 준호 이미 김오경이라는 여인이 차지하고 있는 강서군이라는 40대의 남성과 송준호의 순수한 정렬 순수성을 상실한 정렬과 도격까지 마시며 덤벼드는 순수한 정렬 지난날 송준호의 그 순수성을 풋병아리 같다고 등을 쳐주며 돌려보내던 생각에 흔들림이 왔다 차는 삼천공원을 바라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기다림의 행복을 남겨두기 위해서 다음 말이 갑자기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이 말은 지난 봄 강서군과 한번 만나고 헤어진 뒤 드란 돌산 틈바구니로 칸나가 기승을 부리며 성장하던 5월 저항하는 칸나의 계절 그 어느 날 김오경이라는 한 여인이 차지하고 있는 강서군에게서보다 칸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 하나를 희생할 수 있었던 송준호에게 칸나의 일생을 맡길 수 있으며 거기서 칸나의 일생을 맡길 수 있으며 또 거기서 칸나의 강렬한 의욕을 불태울 수 있을까 하는 최후의 기대를 가지고 준호와 마주 앉았던 명동 어느 갓보야 2층에서 부디 영님은 행복하라고 그러나 자기는 떠나간 영님을 고이고이 기다리는 불행한 행복을 어루만지겠다고 흐느껴 울면서 송준호가 하던 말이었다 지금 영님은 흔들리는 차 속에서 눈을 딱 감은 채 그러한 주노의 기억을 살려보고 있었다 이제 돌아가서 그러한 주노의 순수성 속에서 칸나의 정렬을 새롭게 불태워버릴까 막연한 기대 하나가 왔다 그러나 그 갓보야의 밤 울면서 울면서 자기와 저항하며 날뛰던 기대보다는 좀 더 뿌리 깊은 현실적 발판을 가지고 있는 기대라고 영님의 고독이 속은거리고 있었다 수염이 까칠까칠한 하오의 순정 속에서 칸나의 정렬을 파랗게 불사를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칸나의 기대는 성장하여 갔다 차는 평탄한 삼청동 우르막길을 다 오고 있었다 그래서 운전수는 눈을 딱 감고 잠자코 앉아있는 영님의 좌상을 백밀러로 들여다보며 공원으로 올라갈 겁쇼? 희죽이 웃으며 물었다 아 다 왔어요 저 골목 앞에서 세워줘요 이윽고 차는 혜련의 골목 앞에서 서고 영님은 탕약 냄새가 풍기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대문 소리가 나자 건넌방 재봉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던 혜련 어머니가 반색을 하여 마루로 나왔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머니의 놀란 소리에 혜련이도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봤다 아... 아... 그처럼 소중히 아끼던 돌구름을 아름다운 꿈의 동산에서 빼앗아간 여인과 빼앗긴 여인은 말을 잃었다 저 눈, 코, 입을 입술을 꼭 깨문 채 영님의 얼굴을 말똥히 내다보는 혜련의 창벽한 표정과 그러한 혜련 앞에서 얼마쯤 당황해지는 자신을 느끼면서도 영님은 태연히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언니! 마침내 혜련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 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나 혜련은 영님의 말보다도 돌구름의 소식이 다급해서 물었다 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께서는 어디 계셔? 아마 포항 계실 거야 뭐? 포항? 응? 울릉도 가서 오징어나 먹고 살려다 포항에서 나 먼저 와버리고 말았어 아... 학녀다, 나쁜 영님이 저렇게 귀여운 영님이가 하필이면 학녀가 되었더냐고 조개알을 받으듯 깨물던 할렌처럼 혜련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언니, 나 지금 언니 맘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강 선생님은 전설 속의 임금보다는 좀 더 인간이었댔으니까 나 조금 더 언니께 부끄러운 맘 없어요 거기서 영님은 어머니가 썰어온 도마도 즙을 먹으며 잠자코 듣고 있는 혜련 모녀에게 강소군과 헤어져온 얘기를 쭉 들려주었다 영님의 얘기를 다 듣고 혜련 어머니는 안극동으로 부랴부랴 김박사 부인 오신정 여사를 찾아갔다 어쩐 일로 이렇게? 외출을 하려던 오신정 여사를 현관에서 만났다 마침 잘 되었구먼요 우리 아이 신우아 씨가 돌아왔어요 아, 그래서요? 강 선생도 돌아오셨대요? 어쩐걸요? 그분은 포항에 남으시고 아가씨 혼자서 왔다는군요 그 양반 큰일 나셨군 늦바람이라더니 하여튼 아주머님 잘 오셨군요 오랜만에 오경이한테 한번 들리려던 참이었는데 오신정 여사와 혜련 어머니는 로타리까지 나와 택시 하나를 세웠다 혜련 어머니를 먼저 모시고 자기도 폭신한 뒷쿠션에 파묻히며 오신정 여사는 영님이라는 깜찍한 학생에게 흥미가 가고 있었다 그래 영님이라는 학생 왜 혼자 헤어져 왔대요? 글쎄 우린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지질 않더군요 그분에게서 자기의 정렬의 환멸을 느끼기 전에 자기가 먼저 떠나왔다고 아가씨는 힘 하나 안 드리고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어쩌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서 탈이지 뭐예요 남녀가 한번 만나고 한번 헤어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다 큰 처녀이들이 제 몸 생각도 못하고 그저 덤벙거리니 글쎄 부인 몸 생각이 뭡니까 우린 도무지 모를 소리가 가정을 가지신 분하고 팔도를 싸돌아 돌아온 새파란 처녀 입에서 자기 인생의 플러스가 되었다고 후회하는 빚은 조금치도 없거든요 차는 프라타나스 그늘을 지나며 해와동에 들이 닿았다 도연 엄마 현관문을 열며 오신정 여사가 호들갑스럽게 불렀으나 집안은 텅 빈 듯 고지넉했다 아휴 사모님 오셨군요 부엌에서 부성기를 씻던 식모가 손을 씻고 나왔다 다들 어디 갔소? 오늘 아침이 할머님 생신이시라 그래 모두 정릉 갔어요 그래? 아휴 그럼 어쩌노 저 식모 집은 우리가 봐줄 테니 곧장 정릉 다녀와야겠소 도연 아버지 계신 데를 알고 또 같이 나간 학생도 돌아왔으니 정릉 가서 도연 엄마랑 할머님을 모셔와요 아 우리 선생님이 아 그럼 내 곧 다녀올게요 이리 들어오세요 오신정 여사와 혜련 어머니는 응접실로 들어가고 식모는 옷을 바꿔 입고 정릉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그래부터 얼마 뒤 문 밖에 차 먹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며 강학선 교수와 해숙을 데리고 오경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무더운데 저희 집 일로 수고를 끼칩니다 별스러운 말씀 인사들을 나눈 뒤 탁자를 끼고 네 사람은 마주 앉았다 도연 아버지 일 때문에 아주머님이 제게 오셨잖아요 그래 제가 모시고 왔답니다 오경이가 마주 앉은 혜련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그러며 혜련 어머니는 염님에게서 들은 얘기를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아가씨 얘기가 강 선생님은 며칠은 더 포항여관에 계실 거라고요 전해주시는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강학선 교수는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에미야 이렇게 하자 아무래도 내가 밤차로 내려가서 서군을 만나보겠다 강학선 교수는 전보를 치겠다고 밖으로 나오고 굳이 만류하는 오경의 정에 못 이겨 오신정 여사와 혜련 어머니가 저녁을 마치고 오경 내 집을 나온 때는 여름밤이 꽤 깊은 뒤였다 아가씨 집에서는 어머니랑 까맣게 기다리고 계실 터인데 오늘이라도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혜련 어머니는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님은 봉선아가 무더기로 햇볕을 받고 있는 꽃밭을 내다보며 잠자코 아침 화장만 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아가씨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야 안식처가 되어주지 아가씨 혼자 있은 마음이 외로워요 그제야 파울을 치던 손을 멈치며 영님은 어머님 너무 염려 마세요 저도 조금은 제 일 해나갈 줄 알아요 글쎄 난 영님 아씨가 너무 총명해서 그게 늘 걱정이라오 총명이 지나쳐서 위태하시단 말씀이죠 아유 재롱의 말도 어쩜 어머니도 불국사까지 다녀온 미세스인데 그렇게 아기같이 놀리기만 하세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목소리를 죽이며 조용조용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혜련 어머니 쪽으로 어젯밤을 꼴딱 세운 혜련이가 까불아져 잠이 들어 있었다 별빛 속에 잠든 삼천공원 일대를 은은하게 울려오는 자정 종소리를 들으며 영님이도 잠을 못 이루었지만 영님의 나타남으로 하여 되살아오는 충격 속에 혜련은 뜬 눈으로 지내다 오늘 새벽엔 각혈까지 한 것이었다 난 이제 아무런 것도 생각하기 싫어요 아가씨는 날 패스미스트라고 그러셨지만 난 내가 갈 앞길을 너무나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인걸요 조용히 나 혼자서 죽어가면 될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감각적인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복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모색하는 프라오 조르기의 체념은 영님의 불타는 의욕 앞에서 골칵골칵 피를 토하고 까불아져 누워버렸다 내가 언니한테 괜히 왔어 피키라고는 한 점도 없이 새하얗게 잠든 혜련을 들여다보며 영님은 지금 자기는 그 올캐를 위해서 못할 일을 시켜주었다고 후에 비슷한 감정 하나가 휙 날아왔다 그러는데 요란하게 대문소리가 나며 눈물 섞인 목소리가 뜰 아래에서 왔다 아이고 영님아 오늘 아침 혜련 어머니의 부탁으로 건 오신정 여사의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달려온 어머니였다 나는 네가 꼭 죽어서 돌아오는 꿈을 열 번이나 꾸었다 아유 우리 영님이 착하지 아유 우리 영님아 딸의 온몸을 쓰다듬으며 우는 어머니 앞에서 이런 어머니를 두고 자기는 왜 따른 섬 속으로 가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어머니의 손 하나를 잡은 채 영님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오세요 기운 없는 소리였다 에휴 더위를 타느라고 고생이 더한 모양이로구나 그제야 자리에서 가까스로 일어나려는 혜련을 말려 영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오늘 새벽엔 또 각혈을 했답니다 이 어머니와 딸 앞에서 영님 어머니는 뭐라고 떳떳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네 남편 하나 없는 셈치고 집에 와서 있으려무나 이 불쌍한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꾸만 가슴이 조인다 어색한 표정이 두 어머니에게 흘렀다 예 영님아 빨리 가보자 네 아버지도 걱정이 태산 같으시단다 치료비에 보태라고 봉투에 넣은 수표 한 장을 억지로 남기고 영님 내 모녀는 골목 밖에 세워놓은 차에 올랐다 아현동 집문 밖에서 차를 멈추고 영님과 어머니는 총총히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나 아가씨가 대청마루에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던 식모 덕순이가 영님을 보고 반색을 하며 뛰어나왔다 어린아이들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덕순이의 손목 하나를 영님은 잡아주면서 덕순언니 잘 있었어? 아휴 아가씨 여전하시네 할머니도 안녕하셨어요 돋보기 너머로 웃음을 죽이며 영님을 보고 있던 친모 할멈도 그제야 아가씨 도망갔음 한 1년쯤 있다 오시지 벌써 오시우? 가다 여비가 떨어졌어요 웃어져 치는 덕순이 뒤에서 어머니는 예 영님아 그 가슴 절렁거릴 소리 그만 둬라 아휴 저 아가씨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덕순이가 어머니 눈치를 힐끔거리며 영님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꼭 소방 맞고 쫓겨온 시골뜨기 같아요 아가씨 몸차림이 흐흐 요고신 누굴 놀리려고 그러나 영님도 그런 종류의 감정 하나가 꼬리를 들이고 있었다 예 어서 네 방으로 건너가서 그 먼지 앉은 옷을 벗어나라 어머니는 잃었던 딸이 아니더냐고 어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열심히 생각하며 손수 주방으로 나가 얼음에 채웠던 주스며 청과들을 벗겨왔다 너를 낳은 어미지만 네 심격은 아예 묻지 않기로 하겠다 그저 이렇게 네가 이 어미에게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이 그지없이 고맙구나 어머니는 주스를 훌쩍훌쩍 마시는 딸을 보자 또 눈물이 솟았다 생각하면 이가 갈리도록 원통한 일이오 가슴을 풀어헤쳐도 분한 마음을 다할 순 없겠지만 지나간 두 달 동안 행방을 모르던 귀여운 딸 자식을 기다리는 하루하루에서 그런 마음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이렇게 살아서 보게 된 까다로운 성미의 딸이 그지없이 고맙기도 했다 어머니 죄송스럽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제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소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강선생님을 안일을 조금치도 후회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지나간 얼마 동안은 칸나의 일생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였으니까요 아이고 얘야 뭐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네가 장하고 착하게만 뵈는구나 영림은 일어서면서 아버지 오빠 여전하시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물음이었다 여전히 뭐냐 요즘은 극성이란다 무슨 복을 타고 났는지 네 아버진 그 황산옥인가 뭔가를 내보내고 젊은 여사원을 들여앉히겠다고 야단이고 네 오래비는 그 애리 때문에 회사일보다는 댄스홀 일이 큰일이니 에휴 네 애미 혼자 사면 초가구나 얘야 영림은 자기 방으로 건너왔다 그동안 쓰지는 않았지만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엔 어느 사진첩에서 떼었는지 M대학 정원 고목에 기대서서 찍은 영림의 사진이 화려하게 웃고 있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이렇게 자기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사랑이 우르르 왔다 어머니는 어느새 밀화불이 조롱도 양실 첨화 밑에서 영림의 책상 위에 옮겨 놓고 있었다 영림아 목욕 물러 놨다 네 영림은 옷장으로 가서 가운으로 받고 있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 의리의리한 고종국 사장님 문 앞에 맞는 감색 시골의 한 대가 있었다 지금 막 아연동 중턱까지 올라온 택시에서는 옅은 회색으로 말쑥하게 차린 청년 하나가 내려 이내 아담하게 꾸민 영림 내 정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앞들 돌산 사이로 기승을 부리며 성현을 베풀고 있는 갓나의 싱싱한 잎사귀들 사이로 오두커니 드러난 3층 탑을 바라보며 순간 청년의 늠름한 얼굴에는 잠시 한 가닥 우수가 스쳐갔으나 이내 청년은 평온한 표정을 회복하며 안체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이고 도련님이 어떡해 어서 들어오오 건너방에서 나오던 어머니가 청년의 손을 잡을 듯 반가워하였다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모자를 벗으며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래 더위에 댁에서들 모두 평안하시고 네 염려해 주셔서 어머니와 청년은 양실마루에 선풍기를 내놓고 마주 앉았다 그동안 어쩌면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무척 바빴나 봐 어머니는 무겁게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는 청년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네 실은 그동안 여권 수석도 좀 남았고 또 저는 저대로 마음의 안정을 잡느라고 문박 출입을 별로 안 했습니다 아참 도련님이 미국 간댔지 그래 어떻게 됐노 저 내일 아침 서북항공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내일? 그동안 복잡하던 수석과 감정을 정리하고 내일 도미 여정에 오르겠다는 주노의 늠름한 얼굴을 어머니는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앞으로 종종 못 배웠게 되었습니다 떠난 뒤 소식이나 자주 전해드릴까 하고 오늘 이렇게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덕순이가 오렌지 주스 두 컵을 들여왔다 그 주스를 저으며 그래 얼마나 가 있으려우 다급해지는 심정으로 어머니는 물었다 글쎄요 한 4년 생각하지만 그건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주노와 어머니는 컵을 놓고 창가로 시선을 던진 채 얼마 동안 잠잡고 있었다 저 그러면 가봐야 되겠습니다 사장님과 고용께는 인사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영림이도 있는데 점심이나 먹고 가요 아 영림이가? 탁상 위에 모자를 집어든 채 주노는 얼마 동안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제 곧 들어올 테니 자 더 앉아서 얘기나 좀 하다 가요 아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뵈러 왔지 영림 씨를 보러 온 것은 아니니까요 영림 씨 꼭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주노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섰다 떠나면서 주노는 영림 씨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더라고 그렇게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래도 영림이 잠깐 보고 가야지 내일 미국으로 간다는 사람이 주노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이미 결정 지어진 자기의 인생 코스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고용님을 만남으로 해서 변화가 오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지만 지나간 괴로운 기억을 소생시켜 본다는 것은 역시 불유쾌한 일이라고 영림을 보지 않고 가버리고 싶었다 아 주노 씨 그러나 주노가 열어놓은 문 밖엔 고용님의 화려한 눈동자가 오뚜기처럼 마주서서 돌부처같이 표정을 잃은 주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노 씨 말이 없다 말이 없는 대신 주노는 영림의 눈동자를 자꾸만 들여다본다 말이 없음 저 싫어요 내일 떠나신다죠 주노는 창가로 가버렸다 축하합니다 영림도 창가로 나란히 갔다 자자 난 나가서 상 볼 테니 그렇게 멍청하니 서치들만 말고 이쪽으로 앉아 얘기들이나 해라 어머니는 열린 도어를 닫으며 나갔다 내일 몇 시에 떠나세요? 한 사람의 젊은 순정을 병아리의 유희라고 코웃음쳐버리던 영림을 주노는 그의 눈동자만 무섭게 쏘아본다 그렇게 보시면 저 울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꾸만 마음이 울먹울먹해지는 것을 영림은 귀를 쓰고 참아갔다 저 무척 나빴죠? 영림은 비틀어진 웃음 하나를 지어보였다 영림 마침내 주노의 침착한 목소리 하나가 그러한 영림의 감정 위로 왔다 내가 이 순간에 영림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신에게 감사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소 나는 지금 쓰라린 과거도 순정도 깨끗이 망각해버릴 수 있는 기능을 인간에게 부여해준 조물찌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소 아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실조차 쑥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날의 나의 순정이 영림 씨에게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칸나를 기다리는 행복 속에 살아가겠단 주노의 순정은 가고 자기 부활 속에 살아가는 희망과 의욕만이 제게는 남았습니다 아 주노 씨 주노 씨 그만 그만둬 주세요 영림은 마침내 소파 등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어여쁘신 숙녀 앞에서 같이 울어드리는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만 불행히도 제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주노 씨 밖으로 나가려던 송주노를 울음을 그친 영림의 목소리가 막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주노 씨 언젠가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물이 불행해진 것만은 아닌 것처럼 저 지금 주노 씨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흘린 제 눈물로 주노 씨는 순정의 복수를 하셨다고 기뻐하시겠지만 전 저대로 달갑지 않았던 눈물의 부채를 갚아버린 셈이에요 주노 씨에겐 어느새 망각의 생활 철학이 생기셨다니 앞으로는 행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의 이별을 위하여 악수 하나를 남기자는 영림의 손을 주노는 끝끝내 잡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림은 고마운 사람이오 나에게 청춘을 배워주고 이제는 눈물의 기교까지 배워주니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영림에게 남길 말은 역시 영림은 고독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머니의 말로도 듣지 않고 송준호는 정원 돌산 옆으로 뚜벅뚜벅 사라져갔다 아 준호도 가버렸다 강소근도 가버렸다 칸나의 저항도 의욕도 가버렸다 지금 이 순간엔 칸나의 고독만이 세간 넓이의 이 방안에 오득헌이 남아있을 뿐이다 칸나여 내일 일은 신의 의지에 맡기고 오늘은 조용히 칸나의 고독을 향수하자 신라곤의 별 종이를 두고 이글이글 장렬하던 8월의 태양이 잿빛 노일 속으로 사라진 뒤 서울역전 광장에는 깊기 쉬운 여름밤이 스물스물 날려앉고 있었다 그 어둠 속으로 오늘 밤 서울을 떠나가는 무수한 군상들의 피곤한 모습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헬멧을 쓴 점잖은 노신사 대천으로 캠프를 떠나는 중학생들 석간 신문 장수며 담배 파는 아이들 행상하는 여인들의 억센 사투리도 들려오고 주차장인 얼마 뒤에 도착될 경부선 급행열차를 막기 위해 택시며 찌뿌차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지금 그 주차장으로 합승 택시 하나가 들어왔고 이내 학위 강습을 받으러 온 듯한 지방교사들이 세 명 내린 다음 아로아 노타이를 입은 청년 하나가 내려 다음에 내리는 여인의 보스톤백을 받아들었다 시간이 거의 됐을 겁니다 젊은 청년과 흰 모시적삼의 곤색 나이론 치마를 입은 대학을 간 나온 듯한 여인은 늘어선 군중들 틈을 해치며 나란히 2등 대합실로 들어섰다 가벼운 피로감이 집산되어 가는 대합실한 역등들이 무기력한 표정들을 비춰주고 있는 구속적으로 그들 두 젊은 남녀는 걸어갔다 청년의 시선이 자기 이마 위에서 타고 있는 것을 여인은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수련 씨 다시 만날 즐거운 기약 속에 수련 씨를 떠나보냅니다 청년은 여인 앞으로 다가섰고 수련이라 불리운 여인의 볼은 장밋빛으로 물이 들어 있었다 내려가서 곧 편지 주십시오 네 여인은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까딱거렸다 이제 곧 개차를 할 모양이군요 자 수련 씨 청년은 패스포드에서 약혼녀의 승차권을 내놓았다 아 찬 씨도 그런 걸 다 그러는 그들 옆으로 웬 보이 하나가 대합실 안을 두리번거리며 다가오더니 이내 맞은편 쪽으로 달려갔다 아 여기 계셨군요 탄력 있는 살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하늘빛 블라우스와 팽팽한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있던 아가씨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보이의 인사를 받았다 그래 전문이 왜 안 오신데니 아가씨는 보이가 내미는 쪽지를 펼쳐본다 에리 무섭도록 잘 팔리는 에리의 냄새를 며칠 동안 나 혼자서 마음껏 독점하려고 오늘 밤 안양에 가져던 약속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 안되게 됐어 영림이가 오늘 돌아왔기 때문이야 자세한 얘기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미안해요 고용해 피 이건 뭐 지 맘대로야 에리는 고용해의 쪽지를 꼬깃꼬깃해서 대합실 구석에 집어던졌다 매단 모시려고 차가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윽고 개찰이 시작되었고 고존무와 유원지로 휴왕을 떠나려던 이 에리는 보이의 뒤를 따라 대합실을 나오고 있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아니야 미스터 권 여기서 기다려요 나 잠깐 저분 좀 보고 올 테니까 에리는 그러며 지금 막 대합실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아로아 노타이의 청년 곁으로 깡총깡총 뛰어갔다 저 K신문의 송 기자님이시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방글방글 웃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송찬 기자는 의아한 눈으로 마주 바라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이렇게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송찬 기자의 기억엔 없었다 그래서 송찬은 여인을 약간 경계하며 물었다 네 제가 송찬입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죠 그러자 에리는 쿡 웃으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날 밤 늦게 술이 취하셔서 친구분들이 모시고 제 집에 오셨댔으니까요 네? 통 모를 소리였다 뭘 그리 놀라셔 강소근 선생님 쓰시던 유혹의 강이 중단되고 그분 따님의 호소문이 실린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가정 낙원설의 재창자요 자기 결혼에 상담 여기셨던 강소근 선생의 불행이 서러워서 자긴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는 모든 인간을 불신임해 버린 고독 속에서 술을 마셨다고 서글피 우시던 날 밤의 기억 혹시 송 기자님 기억나세요? 아 그랬습니까? 비로소 그날 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살아오고 있는 송찬 기자였다 그날 밤 자기도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강소근 선생님을 존경하고 은혜를 입었던 여자라던 장미 묻어보게 댄서 혹시 지금 자기 옆에서 방글거리고 섰는 이 여자가 그날 밤의 그 댄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송 기자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그날 밤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저 을지로 이가 에리자였죠? 저널리스트라 기억도 좋으셔 그럼요 댄서홀 에리자였고 제가 그 강소근 선생님을 둘도 없이 존경한다고 한 백번은 발등을 밟히던 이 에리예요 아 그러시다면 더욱이나 신뢰가 되었군요 아아 별말씀 하지만 송 기자님 때문에 저는 우리 금고한테 단단히 욕을 먹었죠 아직도 에리한테는 센치가 있다고 밤을 홀딱 세우며 아주 혼났어요 송찬 기자는 이런 여자와 더 마주서서 이야기할 흥미가 없어졌다 뉴스를 잡기엔 너무나 가치가 없는 여자다 이런 여자 앞에서 약혼녀를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첫 시간에 맞다니 기분이 잡쳐왔다 그러는데 여인이 바싹 다가사며 송 기자님 바쁘시지 않으시면 제게 가서 맥주나 드시다 가시죠? 아니 좋습니다 저 지금 취재 중이니까요 밤에도 취재활동을 하신다? 그래 역사 근처에서 스쿠프라도 하나 잡으셨어? 자 그러면 실례합니다 그러자 전착길을 넘으려는 송찬 기자를 에리는 막았다 그러시다미 에리가 K신문 일단 기사거리 하나 드리죠 네? 기사요? 에리는 잠자코 웃는다 작가 강석훈씨 기가? 오늘 정부 고용님은 고독의 방에 안착 어때요? 거 정말입니까? 고용님이란 학생 돌아왔어요? 강 선생님도요? 강 선생님 모르지만 영님은 분명히 돌아왔어요 신빙할 만한 소식통이 전해왔으니까요 에리양 감사합니다 뉴스 소스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사례는 강 선생님을 만난 뒤 베풀겠습니다 송찬 기자는 에리의 손목 하나를 가볍게 흔들고 전착길을 뛰어넘었다 아 그러나 바로 그때 그들이 서 있는 바로 뒤까지 다가왔던 중년 신사 하나가 파나마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허둥지둥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에리가 조금만 일찍 돌아섰어도 보았을 것이었다 조금 전에 도착한 야간 열차에서 내린 여객들이 분산되는 역전 광장 전착길 앞에서 마주 서 있는 이 에리와 송찬을 본 순간 알지 못할 무거운 죄의식에 사로잡힌 서구는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택시들 사이로 얼른 몸을 감추고 말았다 지나간 날 하나의 성실한 작가로서 또는 인생의 선행자로서 에리의 불우한 운명을 송찬의 젊음을 진실하게 상담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하면 김오경이라는 여인 하나의 애정과 강석은의 애정이 결합된 발판 위에서 성립될 수 있었던 대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한 여자가 주는 아늑한 애정의 행복 속에서 남편은 내 아이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었고 성실한 작가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애정의 발판이 산산히 부서져나간 지금에 와서 아는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더구나 에리나 송찬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아내 오경의 조그마한 분신이라도 어쩌다 우연히 맞닥뜨린 것만 같아 무섭다 그래서 서군은 문을 열고 기다리는 빛낡은 시벌의 한 대에 올라탔다 합승입니다 조금 전 2차로 송찬이가 왔고 바로 지금 자기가 앉았던 쿠션이 그 자리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앉은 서군에게 운전수가 말했다 여보 돈 치루겠소? 종로사가 손님을 기다리던 조수를 태우고 차는 전착길로 슬금슬금 나섰고 이미 자기에겐 피서 여행의 고달품 속에서도 즐겁게 꿈꿀 수 있는 귀로의 행복 같은 종류의 감정은 아득히 사라져버렸다고 눈을 감아버렸다 슬금슬금 군중을 헤치며 나가던 차가 남대문 쪽으로 머리를 둔 채 빠져들어갈 사이가 없이 분주했다 그러고 있는 낡은 시벌의 옆으로 옅은 감색의 바카아드 한 대가 미끈한 차체를 나란히 하여왔다 만일 지금 완만한 블루스가 새어나오고 있는 신형 바카아드 속에 에리가 사이드 글라스로 고개를 돌렸거나 강서군 역시 좀 더 감정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지금 막 여름밤이 무겁게 내려앉은 페이브 위로 두 줄기 헤트라이트를 눈부시게 뿜으며 앞서버린 바카아드는 서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서군이 고개를 돌려 거리를 본 것은 바카아드가 이미 앞서버린 뒤였다 괴로운 일이다 자신의 초기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꿈꾸고 사랑하고 안타깝게 인생을 체험하다 돌아간 남대문 통을 자기 위치를 상실한 작가 자신이 쓸쓸히 내다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아, 그때였다. 바카아드의 속력이 주는 십여 미터의 거리 사이로 지금 들어서려는 승합버스 그 버스가 남긴 몇 명의 피곤한 그림자들 중에서 설백처럼 흰 머리털을 한 노 교수의 여인 얼굴 하나가 휙 스쳐간 순간 서군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다 아,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밤늦게... 아니... 아... 그렇다. 자기가 포항 여관에 있다는 소식을 영님의 연락으로 아시고 어젯밤 차로 내려오셨다 기운 없이 돌아오시는 강학선 교수라고 그렇게 근엄하신 아버님께서... 서군이 애써서 묵살하려던 윤리가 가슴을 꽝꽝 쳐왔다 영님이가 행복한 기억 속에 떠난다고 떠나버린 새벽에 서군도 영님의도 없는 포항 여관에 더 있기가 싫어서 그날 아침 버스로 대구에 나왔고 어젯밤을 고뇌 속에서 밝힌 서군은 오늘 대구를 떠나온 길이었다 바카아드는 어디쯤에선가 놓쳐버리고 낡은 시벌에는 종로로 들어서고 있었다 화신을 좀 지나서 서군을 남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걸으면서... 걷기라도 해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서군의 감정은 다급해져 있었다 어두운 대기 속을 서군은 휘청휘청 걸어간다 파고다 공원 앞이었다 그러는 그의 앞으로 지금 공원에서 저녁 산보라도 하고 나오는 듯한 중년부부의 도랑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왔다 정감도 왔다 괴로운 기억 행복했기에 너무나 행복했기에 괴로운 기억이다 연애를 연애하는 젊은 애인들처럼 팔 한짝씩을 나란히 끼고 걸어가는 어느 행복해 보이는 중년부부 뒤에서 서군의 너무나 생생한 그런 종류의 과거가 또렷또렷이 살아오고 있었다 여보, 이런 밤엘랑 차 타지 않아도 되죠? 자주 나오지 못하는 문박 출입이니 오늘 저녁엔 해와동 집까지 사뭇 걸으며 같이 얘기나 하자는 오경의 말이었다 이런 종류의 말은 명동엘 나가는 날 밤엔 진곡에서 낫고 광화문에서도 낫고 동대문에서도 낫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젊은 애인들처럼 그들 부부에겐 화재의 빈곤이 없었다 얘기하며 걷다가 배가 고프면 밤이 늦은 양식집이고 화식집이고 때로는 눗걸이라도 배를 채우면 되었다 여보, 남들 살기 위해 먹는다는데 난 당신과 얘기하려고 이렇게 먹으니 그럼 난 얘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봐 어두운 밤하늘 사방에서 꼬리를 잘린 은어처럼 오경의 후훗거리는 웃음소리가 부러져 오는 것만 같았다 아, 오경의 사각까지 걸어온 서구는 대학가로 곧장 걸어가고 있었다 오경의, 결국 나는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당신만은 제발 아이들 곁으로 와주시오 자기는 제 손으로 가정 낙원을 부수고 나왔지만 아내 오경의만은 부서진 낙원을 매만지며 살아주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본능적인 한가닥이 솔직히 외치고 있었다 지금 이대로라도 오경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집으로 달려가 볼까 막상 해와등 로타리까지 왔지만 오경이 앞으로 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서군이었다 너무나 소중한 당신을 영님이 같은 코스를 비기며 잊어버렸더냐고 서군의 애욕행로엔 절실한 후회의 감정이 결실되어 있었다 아, 술이라도 좀 마셔보자 서군은 로타리에서 조금 들어간 한길가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꼬치 안주집으로 들어갔다 정종 한 컵을 마시며 생각해보니 지나간 초하 세검정 숲속에서 영님과 첫 포옹을 놔두며 돌아오던 날 밤 아내의 범죄의식과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후딱후딱 느끼며 까다로운 지성을 무마하기 위하여 술을 듬뿍 취하도록 마신 집이 이 집이었다 안됐습니다. 술 그만두겠소 눈이 동그래진 주인 앞에 정종 반대값을 지어주고 서군은 곧장 나오고 말았다 비록 우경은 만날 수 없더라도 야스대를 가꾸며 낙원을 잃지 말자던 그 집이나 보고 돌아서자 거기서 얼마 가지 않아서 도선이 동무 창기리네 집 아, 마침내 서군은 아직도 불빛이 새어나오는 2층을 바라보며 우뚝 섰다 우뚝 멈친 돌부처의 자세로 담 너머 2층을 바라보고 섰는 서군에게 지나간 날의 고즈넉한 행복들이 다급한 감정의 기억으로 밀물쳐왔다 오경의 평온한 숨결이 묻혀있던 발조방 그 방엔 지금쯤 자기가 그렇게 뿜어내던 자욱한 담배 연기도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던 원고 뭉치며 잉크병, 재떠리, 담배값, 라이타, 위스키 병, 잡지, 나부랑들의 어수선한 기억도 오경의 투명한 감정 속에서 가물가물 쫓겨났을 것이라고 서군은 안타깝게 문앞으로 다가섰다 대문은 언제나처럼 열분 뺑기 칠을 한 창살이 있었다 오경이가 있을 집이다 경숙이 도서니 도연이 일곱살짜리 해수기가 있을 집이다 아 야스대를 가꾸며 아침 저녁 맞달 경숙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쿡쿡대는 웃음 속에 몇 년이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고 석우는 문살 틈으로 그 집안을 들여다본다 푸른 숲 속에 잠들은 정원엔 달빛이 내려 쏟고 있었다 등나무 그늘 옆에 자그마한 돌산 그 돌산은 삼박약수 터며 서광사로 싸돌아다니던 오경과의 즐거운 약혼 시절 이곳저곳에서 주워모은 기념석들도 있을 것이라고 요 감정 돌은 아마 명사심리의 훈장일 거야 주먹만한 공모 돌 하나가 애정의 훈장이라고 어느 일요일 아침 연못에 물을 뿜으며 오출대던 오경의 행복이 잠들은 그 돌산 곁엔 조그만 연못도 있었다 아 별빛 속에 잠든 연못 오경의 시심이 곧잘 쫑알대던 그 연못엔 오늘 밤 해와동의 하늘 위로 총총한 별빛들이 고요히 쏟아지고 있었다 지금쯤 오경의 별도 저 연못 속에 잠들어 있을 테지 멍하니 무수한 별들이 잠긴 열여섯 평의 연못 속을 들여다보며 서군은 울고 있는 것이다 저 우려운 성자 너머 그 중 초록으로 빛나는 별은 당신 별이야 서군이가 일러주었던 오경의 그 초록 별도 연못 속엔 있었다 오경은 초록별 밤하늘의 무수한 별무더기처럼 수많은 여인 중에서 단 하나 초록별인 아내 오경 나는 다시는 그 별빛을 내 가슴에 못 맞을 것이다 가슴이 아파었다 선악과 하늘이 없는 에덴 동산을 천사장 미가엘은 그룹 천사들을 두어 아담과 이브를 추방시켰지만 서군의 낙원은 애정의 반신을 잃은 채 고요히 잠들어 있는 것이다 오경이 날 한 번만 용서해 줄 순 없소 지금이라도 2층 가옥 어느 방 안에 오경의 조그만 몸뚱이가 곤히 잠들어 있을 것만 같아 서군의 손이 하마터면 초인정 보단을 누를 뻔하였다 이대로라도 와락 달려가 레코드를 망가뜨렸던 도연이처럼 오경의 품 안에 안겨 앞으로는 정말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싶은 이 절실한 마음을 오경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시적인 바람보다는 진실한 연애를 하라고 그러나 그때는 이미 강서군과 김오경은 남남이라고 말하던 오경이 서군은 문앞을 떠나며 어두운 담장 밑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자기 집 앞에 먹는 발소리를 들으며 서군은 허둥지둥 창기린의 문앞으로 숨어버렸다 자기 집 문앞에서 멈추는 발소리에 서군이가 허둥지둥 이웃집 문앞으로 숨은 뒤 이제까지 서군이가 서서 별빛 속에 잠든 정원 연못을 바라보던 자리엔 하얀 하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식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숙이 아닌가 자신들만의 애정이 중요해서 내 아이들을 팽개쳐 버린 채 아버지와 어머니는 뿔뿔이 사라져갔지만 굳세게 살아서 부모가 없는 동생들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워보겠다던 맞딸 경숙이 지금이라도 등 뒤로 달려가 경숙아 아빠가 왔다고 이제부터 너희들하고만 살 아빠가 왔다고 조그만 몸뚱이를 붙잡고 힘껏 안아주고도 싶었지만 서군의 너무나 강렬한 죄의식이 후두루두루 떨고 있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현관 문소리가 나며 아이들의 떠들썩한 인사소리가 담 너머 서군에게 왔다 들에 발피는 신발 소리도 났다 몹시 피곤하실 텐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택시라도 하나 잡으세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아 오경이가 돌아와 있었구나 나를 용서할 수 없었던 오경이가 서군은 창길래 집 때문에 기대선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경이 당신의 의지가 너무나 고맙소 담 너머로 또 목소리가 왔다 이번엔 강 교수의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러니 너무 상심 말고 조용히 기다려보자 그렇게 며칠 기다리노라면 하늘의 의지가 어떡하든 귀결지어 주시겠지 자 그럼 해수검인 들어가 보아라 쪽문이 열리며 강학선 교수가 나오고 오경이도 따라 나왔다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경숙이가 강 교수의 손 하나를 잡았다 오냐 경숙이었구나 오늘 밤 차로 닿았다 그래 포항서 아버지 만나보셨어요? 강학선 교수를 오뚜기처럼 바라볼 경숙의 눈동자가 서군의 가슴에 그대로 날아왔다 이번 포항은 허탱이 됐나보다 나도 돌아가고 정릉 할머니도 목이 빠져라 네 애비를 기다릴 텐데 강학선 교수의 뒤를 오경이가 잠잡고 고개를 숙인 채 따르고 경숙이는 강 교수 옆에서 무어라 종알되며 골목 밖까지 전송을 나가는 모양이었다 이웃고 로타리에서 잠 얻는 소리가 나고 크락션도 울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아들의 기별을 전하길 꼬박 기다리실 어머니 우욱하고 멎었던 땡땡땡하며 우르르 종점으로 달려가는 밤 전차 소리가 그대로 서군의 가슴 복판으로 울려왔다 그때 오경의 나직한 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왔다 펑 늦었구나 밤길에 조심해야겠다 오늘은 피아노를 좀 더 오래 치느라고 이렇게 늦었어요 발소리가 먹고 쪽문 닫는 소리가 나더니 다음 말은 뜰안에서 났다 내일부턴 좀 덜 치고라도 너무 늦을 낙말하라 네 그렇지만 괜찮아요 근데 엄마 우리 아빠가 어쩜 그럴까 난 우리 아빠가 너무나 밉지만 엄마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엄마는 안 그래? 말소리들은 사라져갔다 창길래 문 앞에서 서군도 나왔다 아 나쁜 아버지 나쁜 사람보다는 나쁜 아버지의 감정이 휘 가슴을 쳤다 서군은 고개를 푹 파묻고 집 앞에 가둔 밑을 지나 지금 막 종전차가 오고 있는 로타리로 나왔다 피곤한 하루의 생활을 마지막 싣고 가는 전차였다 이내 차는 종로 쪽으로 대학 가루를 우르르 물려갔고 서군은 적적한 야경 속으로 무거운 고개를 돌렸다 거기 일과를 마친 거리 너머로는 해와동 일대의 등불들이 여름밤의 창 밖으로 껌뻑껌뻑 명멸하고 있었다 아 젊음의 노스탈자가 벗어던진 자네 누구의 외로운 임종이라도 증언하는 듯 껌뻑대는 창 밖의 불빛들을 보며 서군의 고독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에겐 재치가 없었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40대의 위기 하나를 어쩌다 이렇게 서투르게 처리했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등지면서까지 이 밤중에 어디로든 쫓겨가야 되느냐고 차가 종로 사가에 멈추자 서군은 내려서고 말았다 결국 자신에게 너무나 솔직하게 중실했기에 그러나 그것은 이런 종류의 불행만 남겨놓았다고 서군의 지성은 좀 더 계산이 있었어야 되었다고 한가닥 후회가 준열이 항의해왔다 대체 세상의 남편들은 이런 경우의 불행을 어떻게 해결해왔는가 아니 그것은 꼭 불행이어야만 하느냐고 한 사람의 인간이 더욱이나 한 사람의 작가가 언젠가 한 번은 겪어내야 할 하나의 시련으로 생각할 순 없는가 그렇다면 자기 인생의 성장을 의미하는 이런 종류의 체험은 반드시 불행이라고 규정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순간 기억 속에 오경희 목소리 하나가 날아왔다 당신이 한 사람의 위대한 작가가 되어주는 것보다는 이 조그만 가정 속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어주는 편을 난 택하겠어요 어느 컴컴한 골목으로 들어서며 서군은 힘차게 고개를 접고 있었다 그렇다 작가의 성장 잔인한 괴변이다 악마의 자위다 그렇다면 나를 이 불행이 구렁이에서 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김오영 자신보다도 그것은 오경일지도 모른다고 서군은 생각해 본다 그것은 정확한 감정이다 고영님과의 애정의 자세를 이제 정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거긴 실로 몇 개의 우발성을 띄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한 가닥 두 가닥 변색하는 머리카락에서 잠깐 잠깐 느끼던 내 인생의 슬픔과 그로의 온토 온 젊은 애의 강렬한 향수 때문에 거기엔 고영님이라는 영롱한 구슬이 아니었더라면 좀 더 다른 형태의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강석은의 인생에 고영님의 감각이 오지 않았더라도 되었지만 젊은 육체를 가진 영롱의 투명한 지성과 줄곧 같이 있는 동안에는 실은 언젠가 영롱과는 헤어짐이 있으리라는 잠재의식을 보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 더 중대한 사실은 젊음의 향수 고영님의 관계고 모두가 김오경이라는 여인의 18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줄기차게 뻗어온 애정을 상실할 것을 계산해 놓은 행동은 아니었다 그것이 비록 자악을 의미할지라도 모성애만을 가지고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오경이면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그렇다 나의 불행은 오경에게서 해결을 부른지도 모른다 두 시간 전 어두운 거리를 걸어가며 느끼던 불안한 감정은 오경의 기대로 점점 순화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고 내일의 기대로 가슴이 벅찬 서구는 그 골목 막바지 신생이라는 여관을 찾아 들어갔다 요란스러운 펀부 소리와 더불어 여관집의 아침은 밝았다 서구는 자리에 누운 채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나는 한 여인의 뿌리 깊은 애정을 배반하고 18년 동안이나 지켜온 가정을 파괴해버린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속죄의 가능을 상실한 그런 불행한 죄인은 아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속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자기는 놓여졌다고 그렇다 잃어버린 낙원을 찾자 비록 멍들고 깨어진 낙원 일망 중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만 이 강소군의 행복은 잠들어 있을 것이다 돌아가서 그 멍들고 깨어진 상처를 매만지며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가끔으로써 가정 낙원을 재축하느라면 오경의 속죄의 길도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서구는 타월을 목에 걸고 세수토로 나갔다 우물 곁엔 칸나가 한 폭의 아침 햇살을 눈부시게 받으며 화려한 화판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서구의 감정은 피곤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돌아가선 좀 더 열심히 정원을 매만지고 야스대를 가꾸자 온몸에 새로운 행복이 우수수하니 오는 듯했다 오경이 지나간 날의 과언은 참해로 씻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경이 나빴던 나를 한 번만 용서함으로써 내 손으로 놓쳐버린 행복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오 서구는 조반상을 그대로 물리고 부랴부랴 신생여간을 나왔다 어젯밤에 연못에 떴던 초록별 하나를 오늘 나는 놓쳐서는 안 된다 오경을 만나는 순간 서구의 새로운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이라고 하늘이여 별을 잡을 수 있는 쪽의 운명을 서구는 절실히 기원하는 자세로 걸어가고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온 서구는 무수한 생활인들이 흩어져가고 있는 포도 위를 걸으며 일찍이 맛보지 못한 하나의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행복한 가정을 금세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걷고 있는 그의 곁으로 달려오던 택시 한 대가 비걱하고 멎었다 강 선생님 얼른 돌린 시야로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청년의 얼굴이 들어왔다 아, 송창군 선생님 정의 격하여 송찬은 서구의 손목 하나를 와락 잡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알이 나가는 길에 선생님께서도 들리려던 참이었어요 하여튼 선생님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서구는 잠자코 쿠션에 송찬과 나란히 앉았다 선생님 돌아오셨을지도 모른다는 말 어젯밤 예일이한테 들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서구는 말이 없다 그런데 밤 10시쯤 사모님께 전화로 여쭈었더니 선생님 그렇게 속히 돌아오실 분이 아니라고요 차는 이화동을 지나고 있었다 송구는 여러 가지로 고맙소 그러나 우리 얘기는 내일 합시다 난 오늘 누구와 한가한 얘기를 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오 해와동 로타리에 다 오도록 둘은 곧장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 운전수 양반 여기서 멈춰주시오 그리고 송구는 미안하지만 여기서 내리지 말고 이대로 돌아가 내일이라도 또 들려주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의 벅찬 기쁨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려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뵙겠습니다 서구는 정문 앞에서 내리고 송찬을 태운 차는 가까스로 바크를 하여 로타리로 나갔다 아 낙원을 찾아야 한다 별을 잡아야 한다 서구는 가슴 깊숙이 심호흡을 하며 정문을 들어섰다 마당이며 꽃밭은 언제나처럼 깨끗하게 손질되었고 연못가에 야스대 화분도 눈에 띄었다 아 선생님 현관문이 열리며 늙은 식모의 놀라는 목소리가 났으나 마당 한가운데 오뚱 멈춘 돌구처의 자세로 서구는 잠잤고 이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 조금 전 택시의 크락션 소리에 휙하고 온몸을 스쳐가는 육감 하나를 느끼며 오경이가 창너물을 본 순간 그이가 오셨다 마침내 오경은 벙어리처럼 오뚜기가 되어 있었다 도선어머니 를 부르는 식모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면서도 오경이가 오경이가 나를 보고도 그러나 자신도 대화를 이룬 채 오경이가 서 있는 창속만 서구는 올려다본다 어쩌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해우를 갖지 않으면 안 되었냐고 마침내 2층 위 오뚜기의 고개가 툭하고 꺾어지고 말았다 아 오경이 창가에 섰던 오경의 상방신은 획붙이지 않고 서구는 눈물을 주룩주룩 뿌리며 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오경이 내가 왔소 서구는 잃어버린 별을 잡아야 한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층계 위를 성큼성큼 뛰어올랐다 오경이 지난 날에 서구의 서재 아직도 원고지들이 쌓여있는 책상 위에 고개를 파묻고 오경은 울고 있었다 나는 죄인이 되었소 오경이 내가 왔소 당신이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어서 왔소 오경이의 흐느적거리는 두 어깨를 서구는 잡았다 여보 마침내 눈물 젖은 얼굴로 오경은 서구의 가슴을 무섭게 파고들었다 오경이 용서 한 번만 용서해줘 서군도 오경의 머리 위에서 서글피 울고 있었다 조금도 거짓 없는 진실이 있다면 오경이 당신만이 내 사랑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경 고영님이라는 젊은 이성에게 끌려간 것은 애정의 발판보다는 한낱 젊음의 향수였소 어느 것이 진실이고 무엇이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도 뿌리 깊이 간직한 당신의 사랑을 잃었소 그것은 곧 내 인생의 파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순간 아오경이 나는 불행히도 감각에 놓인 나를 발견한 순간이었소 결국 나는 나쁜 인간이오 나쁜 남편이오 나쁜 아버지요 그때야 무섭게 울어대던 오경의 울음소리가 점점 꼬리를 잘려가며 서군의 가슴을 조용히 밀어왔다 언젠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참외로 메꿔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군의 가슴을 조용히 떠밀은 오경은 창가로 일어섰다 아오경이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소 인간의 역사는 참외로 메꿀 순 없는 일이오 그러나 그러나 언어를 잃었다 무슨 말이든 이렇게 용서를 바라고 싶은 절실한 감정을 표백하여야겠다고 가슴은 소리쳐오지만 서군의 논리가 질서를 잃으며 꾸러앉은 자세로 오경의 손목 하나를 와락 잡았다 오경이 내가 감히 오경에게 용서를 바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아 지금 이 순간에 용서를 바라는 내 마음은 진실이오 오경의 야들야들한 손목 하나가 서군의 눈물 젖은 볼 위에서 무섭게 비벼지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당신을 용서해드리고 안해드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경은 창 너머 하늘로 시선 하나를 던질 수 있는 마음을 애써서 회복하며 분명한 대답을 했다 아니 그것은 무서운 말이오 지금 내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의 내 인생 태도를 결정지워 줄 것이오 그런 말씀 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의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당신 같은 신분으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행동의 본질부터 생각하고 싶어요 본래부터 해 싶었던 사람이라면 비극의 종료가 틀리지만 당신의 애정 당신의 성실을 가지고도 결국 나쁜 남편이 되지 않으면 안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 비극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의 허무 묻 아내들의 불행한 운명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경이 오경은 지금 강서근대 김오경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이 남편대 아내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내의 불행한 논리가 서근의 가슴에 파동쳐왔다 세상의 남편들이야 어쨌든 당신 하나의 성실한 애정만을 믿고 왔던 저로서는 당신의 일로 하여 하나의 인간이 성실과 노력하려는 의미를 가지고도 처리할 수 없었던 인간적 운명의 피해를 느끼기에 먼저 허무의 열매밖에 가져올 수 없는 아내들의 서글픈 애정이 좀 더 가슴에 왔고 여인이라는 이름의 운명이 좀 더 괴롭게 가슴에 왔어요 때문에 저는 지금 당신의 지나간 행동을 큰 죄악처럼 용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용서 못해드리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이 이만큼이라도 조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니요 오경이 서근도 창가에 오경이와 마주서며 내가 나쁜 놈이 되어서 그런 거지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절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요 아니에요 그것도 당신의 겸손인 것 같아요 나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인생에 대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인 줄 알아요 저도 지나간 날 온실 속에서 지났던 때와는 달라요 절망과 허무 애정의 대가는 결국 결국 그것뿐인가봐요 라는 말을 오경은 정리하지 못하고 커튼에 고개를 파묻은 채 흐느끼고 말았다 하! 그러한 허무감을 당신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던 나였는데 이렇게 올리고야 말았다고 40대의 인생이 후딱후딱 느끼는 젊은애의 강렬한 노스탈지요 그 인생의 위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한 사나이의 손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단 하나 영혼의 별일 수 있는 여인의 등을 힘입게 눌러왔다 당신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구로 그보다도 사나이인 당신에게 절대적인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죄악일는지 몰라요 파란 커튼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낀 오경이가 서군의 뜨거운 손을 뒤로 느끼며 결국 강서군의 노력도 성실도 그가 인간이라는 이름의 아들인 이상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또 그것을 바라는 것은 여인이라는 운명의 공통된 애고일 뿐이라고 한마디 한마디 분명한 자기 증언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며 꼬치꼬치 해부해 놓고야 만족하는 오경에게서 언제나 한가닥 존경과 깊은 애정을 느껴오던 젊은 날의 서군이었고 그러한 오경의 이성이 성숙하는 연륜과 더불어 보다 더 깊은 인생의 수련을 겪으며 하나의 또렷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였고 이 순간에 그러한 오경을 서군은 숨가쁘게 감사하는 것이었다 오경 당신의 이해 깊은 한마디 한마디에 머리를 숙일 따름이오 진정으로 진정으로 오경 나는 당신 옆에 일생을 푹 파묻고 싶은 감정만이 지금의 내 심경이오 앞으로도 이 마음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데 조금의 거짓이 없소 이전에도 당신은 변함이 없겠다고 저에게 여러 번 맹세하셨군요 오경은 그것이 서러워 커튼 자락 사이로 무섭게 고개를 파고들고 말았다 아 오경 그러나 그때는 나도 모르는 불평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소 그것이 비록 막연한 하나의 동경 같은 종류였지만 그러나 그 한가닥 동경은 마침내 성장하고 죄악을 결실하고 말았소 그러나 지금은 진정이오 조그만 잡념이 없는 내 진실한 증언이오 이 순간에 저도 당신의 심경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인간을 몰랐던 탓인가 봐요 오경 석우는 커튼 속에 파묻힌 오경의 고개를 힘껏 끌어안으며 도리도리를 해버렸다 오경이가 인간을 몰랐던 때문보다도 좀 더 내가 인간을 그르단 때문일 거야 아 여보 제 마음 한구석에서 당신을 허용 못하겠다고 기를 쓰기도 합니다만 또한 당신의 옆이 얼마나 따사롭고 그리운 것도 진정이에요 아 오경 오경 석우는 포옹하는 오경의 치열 속에서 강석우의 가정 낙원이 재생될 수도 있다는 우르르 떨려오는 행복 하나를 후딱후딱 느끼는 것이었다 오경 고맙소 그러나 여보 이와 같은 당신과 나의 감정과 대화만으로서 우리들의 가정 낙원이 재생될 수 있는 희망에 서긴 하였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그것이 곧 가정 낙원의 원상을 회복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깨진 그릇이나마 마주붙여서 힘껏 붙들고 나가야 해요 오경의 말끔히 눈물을 거둔 얼굴 하나가 서군의 턱 밑에서 하나의 불타오는 의지의 표정으로 우뚝 서 있었다 오경 그래요 부지런히 가정 낙원을 가꾸기로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그동안 당신의 별빛을 아득히 바라보면서 나는 좀 더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배울 수 있었고 지나간 18년 동안의 우리 고즈넉한 행복 속에 잠들었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하게 포배로운 나를 너무나 너무나 값비싸게 배우곤 나요 오경의 정원을 들어설 때 아침 이스를 받고 지퍼르게 뻗어간 야스대를 보며 이제는 정말 열심히 당신이 그동안 매만지던 야스대를 가꾸겠다고 맹세했소 당신의 그 말씀 제게도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이제 당신도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하며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오경이 정말 그럴 것 같소 그때 성당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대문 소리가 들려오고 둘이서 내다보는 정원들은 야스대가 지퍼르게 자라나 있었다 뭔 말이지 아멘